진정한 무공으로만 따진다면 신산도 태전주의 적수가 될 수 없다. 한데 어찌 무명인 따위가 태전주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분명 그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낙수범은 고개를 흔들며 걸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흠칫했다. 바로 앞쪽으로 한 명의 짙은 가리를 걸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다. 약간 마른 듯한 얼굴 눈은 쭉 채져마치 살무사의 눈을 연상케 하는 날카롭고 약간은 잔혹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가리 청년은 어깨에 긴장도를 걸치고 있었다. 낙수범은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찌르는 듯한 살기를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고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특히 가리 청년의 예리한 살모사 눈빛을 접하자 가슴이 섬뜩해졌다. 가리 청년 그는 바로 원깨묵이었다. 이때 원깨묵은 가까이 이르러 낙수범을 힐끗 보았으나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않았다. 반면 낙수범은 전신이 팽창하도록 긴장을 느꼈다. 이때 원깨묵이 문득 입을 열었다. 뒤야 말씀 좀 묻겠소이다. 용대인의 거처가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소. 낙수범은 흠칫했다. 뒤야는 뉘이시오. 불초는 원깨묵이라 하오이다. 낙수범은 멈칫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마도 원깨묵. 원깨묵과 낙수범의 첫 대면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훗날 그 두 사람 사이에 꽃 피우게 될 우정의 연을 정작 그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도 상상치 못했다. XXX. 후툭 실상소년은 공자님을 배운 순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의 거처인 소양정 근처로는 아버님의 명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황보설련은 섬섬옥수로 입술을 살짝 가리며 웃었다. 그녀의 투명할 정도로 흰옥수가 햇살에 투영되어 가히 성계의 선녀의 손을 보는 듯했다. 또한 장천린은 해사한 그녀의 이마 근처와 목덜미에 뽀얀 솜털이 어려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한결 싱그러워졌다. 정말 아름다운 소녀다. 그는 곧 담담히 말했다. 그것을 알았다면 결코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요. 한편 황보설련은 부신듯한 표정으로 장천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소녀는 공자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해요. 장천린은 그 말에 약간 당혹했다. 무슨 뜻? 황보설련은 하얗게 웃었다. 아버님은 웬만한 분이 아니고서는 이곳 후원의 자아별원 자아에 모시지 않아요. 소녀는 그래서 공자님의 신분이 몹시 궁금해요. 자아별원은 바로 장천린이 머무는 곳이었다. 장천린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저 한낱 떠돌이 불황자일 뿐이요. 황보설련은 상큼한 웃음을 흘렸다. 호호 농담을 하시는군요. 아버님은 불황자를 부중에 벼론해 모실만큼 너그러운 분이 못되시지요. 공자께서 스스로를 불황자라 하심은 소녀를 무시하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에겐 다소 의외였다. 보기보다는 상당히 강도라고 명쾌한 소녀로군. 하나 그 자신의 신분을 말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소저가 쓰는 칠연금은 상당히 좋은 명기 이구리요. 그 말에 황보설련은 안고 있던 칠연금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내 옛날 음루의 대가이셨던 해월 선생께서 쓰시던 것이에요. 원래는 한 쌍인데 한 개는 강남의 한 부자가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것은 금백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망금산장에서 그 칠연금을 금백만이 자랑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 그는 내가 그 칠연금으로 뜯는 비파행을 들으며 이 세상을 떴지. 장천린은 왠지 착잡한 기분이 되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주변 너머로 보이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한 가닥 우수 같은 기운이 어렸다. 이때 황보설련은 그의 눈빛을 보며 내심 생각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눈이야. 황보설련 그녀의 나이는 18세.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이제껏 수많은 훌륭한 청년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에게 잘 대해줬다. 그들은 모두 준수하였고 추신 또한 화려한 청년들이었다. 하나 그녀는 그 숙한 청년들에게서 한 번도 이성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주렴을 허락도 없이 나타난 이 사내. 그를 처음 보는 순간 부터 황보설련의 마음은 강하게 파동치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가슴은 무언가 모를 뿌듯 함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아무튼 자신의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호감을 느낀 것은 틀림없었다. 대체 어떤 분일까. 그녀의 사슴을 닮은 눈은 장천린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체 고결해야 할 뀨중 처녀로서 낯선 남자를 처소해드리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니. 황보설련의 얼굴은 자신의 생각에 이끌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혹시 이분이 나를 경망스러운 여자로 보진 않을는지. 이때 장천린이 고개를 돌리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황보소죠. 네. 그 칠형금 좀 만져봐도 되겠소. 황보설련은 의아해했으나 곧 다소곳이 대답하며 두 손으로 칠형금을 받쳐 올렸다. 고맙소 소조. 장천린은 남자답지 않은 희고 긴 손가락으로 칠형금에 줄을 꼴랐다. 순간 황보설련의 눈이 반짝 빛났다. 줄을 고르는 저 솜씨. 능숙한 손쌍시옷인데. 아니나 다를까. 띠딘. 띠딘. 장천린은 줄을 고른 후 서서히 칠형금을 탄주하기 시작하는 것 이 아닌가. 처음 황보설련은 호기심에 끌려 곡조를 들어보았다. 하나채 일가도 되지 않아 그녀는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이토록 훌륭한 탕금솜씨는 처음 들었던 것이다. 아. 정말 아름다운 음유리야. 장천린의 탕금솜씨는 가히 대가였다. 황보설련은 도취된 듯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녀는 자아 신도 모르게 금음의 곡조에 맞추어 낳고 청아한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왕소군은 예쁜 안장 떨치고 나서 말을 탔으나 붉은 뺨에 눈물 흘리네. xxx 두 사나이는 제외의 기쁨이 어렸다. 계무. 형님. 장천린은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원계묵을 일으키며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정말 반갑구나 계무. 비록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이었으나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다. 장천린은 특히 금월산의 환란을 겪은 이후 그토록 원계묵이 그리울 수가 없었다. 원계묵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언제 그런 고초를 겪은 적이 잊었던가. 원계묵은 그에게 있어 수호신이나 다름이 없었다. 원계묵은 몸을 일으키며 장천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이어 약간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그동안 무척 초채지셨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장천린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네. 다지 일 때문에 좀 바빴지. 원계묵은 눈을 번뜩였다. 이곳에 오는 동안 금월산의 혈전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했습니다. 혹시 형님께서 그 혈전의 와중에 얽히지 않으셨나 해서 말입니다. 장천린은 흔쾌하게 웃었다. 하하하 내가 누구냐. 계묵 그래도 머리 좋기로 이름난 사람이다. 남의 싸움에 휘말려드는 것쯤은 가볍게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유쾌한 웃음의 원계묵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 다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장천린은 그가 자리의 안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그래 북경에 갔던 일은 어찌 되었느냐. 원계묵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태진왕 전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소진이 곁에서 돌보고 있으나 전하의 용패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음. 장천린은 침중해졌다. 대명황실의 마지막 기둥. 건강하셔야 하거늘. 그는 다시 물었다. 백소전은. 원계묵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요즘 무척 명랑해졌습니다. 몇 번씩 거듭 저에게 형님의 글래 거치에 대해 묻는 통에 혼났습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구나. 원계묵은 싱긋 웃었다. 눈치를 보니 백소전은 형님께 보통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천린은 가볍게 일축했다. 쓸데없는 소리다. 원계묵은 턱을 쓰다듬으면서 고소 지었다. 그는 뭐라 말하려는 듯하다가 그만두었다. 참 산동에 갔던 반송에게서는 연락이 없느냐. 원계묵은 문등둔살을 찌푸렸다. 그 사람은 매우 엉뚱합니다. 보름 전에 다명과 낭인무사 십여 명을 데리고 산동의 청도에서 포국상인의 배를 타고 포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포국으로. 예 그것도 태진궁에서 은자 1만냥을 빌려 떠난 모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장천린은 그 말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반송 그는 망남에서 자신에게 두 가지 제의를 했었다. 바로 장천린이 구입한 오만 근의 화약 재료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자 1만냥을 투자해 보라고 했다. 장천린은 이유를 물었다. 그때 그는 하나의 가공할 위력을 진이 확보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원래 그는 포국에서 십여 년간 산 적이 있었다. 그때 그곳에서 폭략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가지 요구를 했던 것이다. 훗날 반송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가공할 확보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진천례였으니. 장천린은 내심 중얼거렸다. 분명 진천례 때문에 포국에 갔을 것이다. 한데 워낙 먼 곳이라.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하겠구나. 그렇다. 포국은 이역 수만리였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반송을 만날 수 없으리라. 장천린과 원계묵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 한데 그때 한 인물이 들어왔다. 낙수범 바로 그였다. 장천린은 빙긋이 웃었다. 계묵 이분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다. 서로 알고 지내거라. 그 말에 낙수범이 먼저 가볍게 폭권하며 말했다. 원형의 소문 뒤가 따갑게 들었소이다. 영광이요. 원계묵도 미소지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까 낙형에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별 말씀을. 두 사나이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마주잡은 손을 통해 그들은 의기가 통하는 것을 느꼈다. 제 96장. 연회. 개봉지부의 부중에서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에 참가한 사람은 지부대인 황보인이 초청한 3인이었다. 단위재와 장철린 그리고 하나 맹성 도즈위사 자문격이었다. 그 밖에 장철린의 수아인 원계묵과 낙수범도 함께 있었다. 자문격 그는 육숭가량의 혈색 좋은 인물이었다. 무장 출신답게 체격이 우람하고 턱에는 아직 세제하는 검은 수염이 유난히 위풍스러웠다. 연회는 별 이상 없이 진행되었다. 시녀들이 좌석을 돌아다니며 시중을 들었다. 흥겨운 주학이 군 위기를 도두었다. 좌중의 분위기는 화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다. 자문격은 정중하게 단위재에게 술을 따랐다. 배영관께서는 개봉까지 나서신 특별한 이유라도 계신지요. 단위재는 담담하면서 은은한 위험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조화성 때문입니다. 자문격은 의아해했다. 요즘 들어 강호의 무림단체인 조화성이 너무 강대해지고 있소. 더욱이 광부와 결탁하여 온갖 악행을 각 지역에서 자행하고 있소. 황제 폐하께서는 크게 근심하고 계시오. 단위재는 눈썹을 움직이며 계속 말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폐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알아내라는 어명을 내리셨소. 용대인께서 폐하의 명을 받으셨기에 이번에 본인 이용대인을 모시고 나선 것이오. 실로 단위재는 눈 한 번 깜짝하지도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내심 고소를 금치 못했다. 하나 자문격에게는 황제가 거론되자 바짝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다. 자문격은 엄숙하게 물었다. 폐하께 근심을 끼쳐드려 신하로서 실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자문격은 말하면서 몹시 장천린에게 신경을 썼다. 그는 장천린의 정체가 궁금했다. 동창의 대형반이 저렇듯 공손할 정도라면 필시. 극히 지체높은 고관일 것이다. 하나 나이로 보아 고관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분명 신분을 숨기고 있다. 품이나 품기는 기도로 보아 황족임 이 분명하다. 한편 지부대인 황고인은 강의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단위재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도즈위사께서 이번 기회에 내부를 조사해보시오. 조화성과 관내부 중에 내통관계가 있는지 말이오. 이건 어명이오. 자문격은 엄숙하게 말했다. 삼가 어제를 받들겠소이다. 단위재는 이번에는 극히 공손한 태도로 장천린을 바라보았다. 용대인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장천린은 내심 쓴 웃음을 지었다. 허나 그는 단위재의 심중을 파악하고 있었다. 단위재는 이번 기회에 관리들을 충고하여 경각심을 도두자는 것이었다. 장천린은 곧 담담하면서도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험 한마디 하겠소. 경청하겠습니다. 자문격과 황보인은 모두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황보인의 안색은 창백해져 있었다. 장천린은 낮으면서도 위험어린 어조로 말했다. 요즘 황실에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 각 지방의 관리들이 관내의 백성들을 수탈하여 살이사욕을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을인과도 결탁 무림단체의 횡포를 외면해주며 수많은 금전을 수수받고 있다는 것이오. 장천린의 음성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록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번에 시찰을 해보니 서글프게도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소이다. 모두 침묵했다. 특히 황보인은 진단마저 흘리고 있었다. 장천린은 차분한 어조로 계속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비록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열기가 있었으며 때로는 질타하는 듯한 분노도 들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주로 관보와 황실의 부패에 관한 것이었다. 이윽고 그의 말은 결론에 다다랐다. 더욱이 북방에는 누르아치가 호시탐탐 중원진출을 노리고 여진 산부족을 통일하여 단합된 힘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이때 관부는 더욱 긴장을 느껴 선정을 베풀고 비상시에 대비해야 할 때이오. 장천린은 자문격을 바라보고 말했다. 자대인 에 자대인의 청렴한 성품은 익히 알고 있소이다. 허나 자대인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은 몹시 해이해져 있는 것 같소이다. 이번 기회에 군기를 바로잡고 군사력을 보강하여 한시라도 안일하지 않게 어떤 사태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소이다. 자문격은 엄숙하게 고개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린은 이번에는 황보인을 향해 말했다. 황보대인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시오. 그 그건 황보인은 식은 땀을 흘렸다. 이번 기회에 세금을 줄이시고 백성을 위해 좀 더 헌신하셔야겠소. 개봉일 때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소. 황보인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의 전신은 이미 땀으로 푹 젖어 있었다. 민심은 곧 천심이오. 백성들이야말로 국가의 중심이오. 그들의 뜻을 반영해야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며 국력이 튼튼해지는 것이오. 앞으로 지구대인께서는 많이 노력해야겠소. 황보인은 전신을 가늘게 떨었다. 그는 감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래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천리는 곧 담당이 미소 지으며 술잔을 들어올렸다. 자 여러분 공연한 말을 해서 흥을 깬 듯 싶소. 어서 술이나 듭시다. 허나 이미 황보인과 자문격에게는 술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었다. 따라서 연애는 일찍 파악이 되었다. XXX 만월 장천리는 잠을 못 이루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자아별론의 후원을 거닐며 그는 유난히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며칠 사이 그는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그동안 잊고 잊었던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올라 그의 기분은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달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득한 옛날 언제인지 기억에도 없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때 내 나이가 아주 어려 사물을 분간 못했고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계속 울며 보채다는 것만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고 당신의 뺨에 강하게 비비셨다. 그 따가운 감촉에 돌이질 치던 나는 아버지의 오열에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왠지 슬픔을 느껴 더욱 크게 울어버렸던 기억이 난다. 세월이 흘러 내가 천리 들었을 때 나는 당시 아버님의 지난 오열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시였던 것이다. 장천리는 무척이나 부친을 사랑했다. 장진군 그는 상인이기 이전의 훌륭한 선비였다. 그의 학문은 깊이를 알 수 없었고 지식은 해박했다. 어린 장천리는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보곤 했다. 장친군은 막히는 법도 없이 자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장진군은 또한 음률의 대가 이기도 했다. 그는 항시 장천린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음률을 들려주었다. 필히 비파금할 것 없이 음률의 모든 것을 그는 잘 다루었다. 장천린의 탕금솜씨도 바로 부친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장천린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다. 장진군은 아내가 죽은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린 장천리는 항상 부친의 무릎에서 음의 세계에 젖어들어 환상에 빠지곤 했다. 장진군은 또한 훌륭한 상인이었다. 그의 사업소와는 정병이 나있었고 그의 사업은 항상 번창했다. 하나 그는 한 번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실상 그는 장천린에게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다. 장천린은 따라서 자신의 조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장천린 오늘따라 그는 6년 전에 죽은 부친이 무척 보고 싶어졌다.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남창성을 떠나온 이후 그의 생활은 줄곧 타향살이나 짐벼어봤다. 고독은 이미 몸에 베었으나 단지 내색을 안을 뿐이었다. 장천린은 화원을 거닐었다. 그러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 그루 나무 아래 달빛을 받은 월궁의 항아같은 미녀가 서있었다. 황보설련이었다. 장천린은 흠칫했으나 모른 척 할 수 없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황보소죠. 황보설련은 미소지었다. 그녀는 하늘로 동그란 턱을 치켜 올리며 감미롭게 말했다. 달이 무척 곱죠. 허나 그때 장천린은 그녀의 얼굴 표정이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낮에 보았던 천진하고 순수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그늘이 져있었다. 어인 1, 2호. 밤이 무척 깊었거늘. 그의 말에 황보설련은 그를 응시했다. 이윽고 고개를 떨구더니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낮에 무례를 용서하세요. 용대인님. 장천린은 번뜩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황보위이 나에 대해 이야기한 모양이구나. 그는 곧 담담히 말했다. 소저가 언제 나에게 무례한 적이 있었소. 황보설련은 멈칫했다. 장천린은 미소지으며 말했다. 황보대인이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개념치 마시고 가서 쉬시오. 장천린은 유난히 가냘퍼 보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따라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소. 몸을 해칠까 걱정이오. 그만 들어가시오. 이어 그는 몸을 돌렸다. 저. 잠깐. 황보설련은 머뭇거렸다. 장천린은 그녀를 주시했다. 아까만 해도 대인이 무척 가깝다고 느꼈었는데. 왠지 지금은 거리감이 느껴지는군요.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이때 황보설련은 잠시 장천린을 응시하더니 힘겹게 용기를 낸 듯 말했다. 저 용대인님께 부탁이 있어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님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버님이 비록 성관은 아닐지언정 소녀에게 있어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부친입니다. 장천린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황보설련은 교보를 옮겨 그의 곁으로 접근해왔다. 야풍에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고 감미로운 난초향이 풍겨왔다. 아버님께서 저지를 심리를 눈감아 주실 수 없는지요. 장천린은 왠지 기분이 씁쓸해졌다. 그는 감담히 말했다. 황보소저 나는 지부대인에 대한 신상처벌에 어떤 권한도 갖추고 있지 않소. 황보설련은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비련이 어렸다. 그녀는 억지로 얼굴을 들면서 애잔하게 말했다. 만일 용서해 주신다면 소녀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대인께서 저의 몸을 원하시다면 문득 그녀는 수치감의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푹 수그렸다. 얼마나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허나 이때 장천린은 그녀의 말에 어떤 분노까지도 느끼고 있었다. 황보인 설마 자신의 딸까지 팔아서 책임을 회피하고 욕망을 이으려 한단 말인가. 그는 곧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소저의 의도는 알겠소. 허나 소저는 사람을 잘못 보았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돌렸다. 황보설련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수치와 모멸감의 전신을 가늘게 떨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이를 악물더니 장천린을 불렀다. 용대인님. 무슨 할 말이 또 있소. 장천린은 내키지 않는 걸음을 돌렸다. 황보설련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용대인님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셔요. 이번 일은 결코 아버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소녀가 아버님의 고민을 보다 못해 나선 것뿐이에요. 아버님이 비록 존경받을 분은 못되시더라도 딸에게 이런 일을 시킬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의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을 하신 분이에요. 황보설련은 장천린을 주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감의 빛이 어렸다. 대인께서 소녀를 욕하심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 대인의 마음속에 있을 아버님에 대한 오해나 모욕은 소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천린은 멈칫했다. 황보설련의 커다란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허나 그녀는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았다. 장천린은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그는 곧 부드럽게 말했다. 소저 아버님에 관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요. 다시 문제 삼지 않겠소. 그분은 앞으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소. 그리고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요.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관부의 일을 참 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요. 장천린은 나직이 웃었다. 솔직히 나는 관부와는 무관한 사람이요. 나는 단지 일개 상인에 불과한 사람이요. 소저가 생각하는 황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몸이요. 황보설련의 얼굴에 놀라움이 어렸다. 나에 대해 황보대인이 이야기한 것은 황보대인이 착각한 것뿐이요. 하하하 모든 것은 나와 친한 동창 대형관 나으리의 장난일 뿐이요. 장천린은 낭낭한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허나 이 일은 되도록 황보대인께 알리지 마시오. 그 분으로서는 낯뜨거운 이야기니까 말이요. 장천린은 담담히 황보설련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저 오늘 밤은 매우 유쾌하구리요. 이때 황보설련은 몇 번씩이나 안색이 변하며 물었다. 용대인님. 대체 그 사실을 제게 알려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장천린은 멈칫했으나 곧 멋졌게 말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하나 소저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아 사였소. 장천린은 말을 끝낸 후 가볍게 폭권하고 돌아섰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꽃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황보설련은 망연해졌다. 말해도 될 것 같았다고. 나에게만은. 그녀는 장천린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용대인. 왜일까. 가슴속 깊이 치밀어 오르는 이 기쁨. 황족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충격은 가벼웠고 반대로. 그 희열은 컸다. 황보설련 그녀는 가만히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쌌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얼굴을 불키고 있었다. 만월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97억 세게 장사 못하는. 그 사나이는 3일 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깊이 가라앉은 무심한 눈을 아래로 한 채 시끌벅적한 시. 장의 한 구석진 곳에 우뚝 서서. 그는 3일 내내 한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분명 물건을 팔기 위해 손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분명 그는 물건을 팔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아무도 그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분위기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거의 걸레 쪽이 되다시피한 날꼬 찢어진 흙에 그나마 여기저기 피까지 묻어 있었다. 양손은 너덜너덜한 천으로 칭칭 동여 매고 있었으며. 등에는 무언지 모를 집단으로 싼 물건을 매고 있었다. 얼굴은 준수했으나 평생 햇볕 한 점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런 모습으로 오뚝 선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 은이 누가 그의 물건을 사겠는가. 그의 앞에는 놀랍게도 황소보다 훨씬 큰 대오 두 마리와 멧돼지 세 마리 노루 두 마리가 누워있었다. 아마 사냥을 해온 듯 그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려는 모양이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더욱이 대오는 보통 호랑이보다 훨씬 커 그가 잡았다면 경의적 인일이었다. 처음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그의 인상이 워낙 음산해 모두 눈치를 보며 피했다. 따라서 그의 상품은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사문도 바로 그였다. 그는 얼마 전 개봉구에서 삼천 극을 사고 남은 돈으로 단위제와 함께 몽땅 술을 마셨다. 그래서 돈이 떨어진 그는 산에서 사냥을 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 내다놓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터새깨나 부리는 불량배들이 그에게 다가왔으나 워낙 무서운 그의 눈빛에 질려 달아나버렸다. 사문도 그는 고지식했다. 돈이 없었으므로 그는 밤이면 산에 가히스를 맞으며 잡고 산짐승을 잡아 배를 채웠다. 그러나 돈은 필요했다. 옷도 갈아입어야 했고 그 밖에도 쓰딜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 여전히 3일이 지나도 그는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소년이 다가왔다. 큰 눈에는 호기심이 잔뜩 어려 있었다. 소년은 죽은 호랑이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보더니 물었다. 이거 진짜 호랑이에요. 사문도는 무심히 말했다. 그렇다. 소년은 계속 물었다. 아저씨가 잡은 거예요. 사문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와. 굉장히 크네요. 아저씨는 힘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헤헤. 어떻게 잡았나요. 이때였다. 소년의 부친인 듯한 중년인이 급히 소년에게 오더니 잡아 끌었다. 아봉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 어서 가자. 소년은 중년인의 손에 억지로 끌려갔다. 하나 끌려가면서도 막 굿대를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싫어. 구경할래. 난 호랑이를 처음 본단 말이야. 안 돼 이놈아. 저자는 낭인무사야. 가까이 가면 위험해. 어서 가자. 그들 부자는 곧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사문도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의 두 눈은 더욱 고독해졌다. 그는 5일 동안 개봉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꼭 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금월사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그는 용백군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호감을 느낀 용백군이란 상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이곳 개봉을 떠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10일 내내 한 마리의 짐승도 팔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장사에는 제주가 전무했던 것이었다. 문득 칼칼한 음성이 들렸다. 대주 대단한 크기의 호랑이입니다. 음. 몇 명의 사나이들이 다가왔다. 바로 선두에 선 가래 청년은 원깨무기였다. 그는 4명의 백살대 수아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다. 원깨무기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호랑이 때문에 살모사 같은 눈에 광채를 끼운 것이 아니었다. 사문도 그를 본 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토록 강렬한 느낌은 처음이다. 이때였다. 사문도는 고개를 들다가 원깨무기와 정면으로 눈빛이 마주쳤다. 그의 두 눈에 경의의 빛이 떠올랐다. 야수 같은 눈빛. 마치 살모사 같구나. 직감 고수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다. 사문도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무서운 고수다. 결코 퇴사도 못지않은 기도다. 이곳 개봉에 저런 인물이 있다니. 이때 원깨무기는 다가오더니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이 짐승들 파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문도는 억양이 없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원깨무기의 날카로운 눈이 사문도의 몸을 훑었다. 은 친구는 장사를 하려면 그 옷차림을 좀 바꿔와야겠소.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물건을 사가겠소. 사문도의 무심한 눈이 일순 빛났다가 사라졌다. 내 일입니다. 상관 마시오. 원깨무기의 입술이 가늘게 비틀어졌다. 비록 상대의 말투는 공손한 것이었으나 왠지 그다지 공손치 않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짐승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 여름인데 고기가 상하겠군. 이 호랑이 얼마요. 친구. 사문도는 여전히 무허경으로 말했다. 주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원깨무기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정말 이상한 친구로군. 그는 기이하게도 상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느낌을 받았다. 비일로운 말투는 서로 간에 껄끄러운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원깨무기는 사문도를 대하면 대할수록 자신과 어떤 면에서 흡사한 동료의식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품에서 은자 30량쯤의 은덩이를 꺼내 던졌다. 이것이면 되겠소.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사문도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다. 원 무뚝뚝한 친구로군. 원깨무기는 희주국고는 소아들에게 지시했다. 호랑이를 갖고 가자. 예 대주. 네 명의 백살대원들이 호랑이를 들쳐 메었다. 원깨무기는 돌아서며 괴이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는 평생 가도 장사로 성공하긴 어려울 것 같소. 하하하. 그는 곧 사문도를 뒤로 하고 사라졌다. 사문도는 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눈빛이 잠시 흔들렸을 뿐 여전히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XXX. 자아 벼론의 후원 원깨무기의 소아들이 호랑이 가죽을 벗기고 있었다. 호랑이는 무척 컸다. 장천리는 그 광경을 보며 옆에 원깨무기에게 물었다. 무척 큰 대오 로군. 어디서 구했나 계무. 원깨무기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개봉구 저자에서 사왔습니다. 아주 괴상한 친구에게서 말입니다. 장천리는 흠칫했다. 괴상한 친구. 후후 평생가야 물건 따위는 팔 줄도 모를 것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장천리는 흥미를 느꼈다. 사냥꾼이었나. 원깨무기는 고개를 기우뚱했다. 글쎄요. 사냥꾼이라기엔 그 진인바 기도가 놀랍더군요. 원깨무기는 희죽 웃었다. 어쨌든 돈이 아쉬운지 잡은 짐승을 내놓고 팔리기를 기다리더군요. 멍청이 선 채 입을 꾹 다물고 말입니다. 장천리는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 후후후 게다가 그 차림새라니. 보통 사람은 접근하지도 못하겠더군요. 장천리는 담담히 물었다. 차림새가 어떻게 해. 원깨무기는 기이한 안색을 지었다. 낡은 흙예를 입고 있었는데 그나마 여기저기 찢어져고 피까지 묻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은 또 붕대까지 감았더군요.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지요. 생기긴 꽤 잘생긴 편인데. 장천린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급히 물었다. 혹 등에 무슨 물건을 메고 있지는 않던가. 원깨무기는 이상하다는 뜻이 말했다. 그걸 형님께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무언지 모를 집단으로 싼 것을 메고 있더군요. 장천린의 안색이 크게 변화를 일으켰다. 사문도다. 금월사에서 만났던 그 청년. 이때 원깨무기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느낀 듯 물었다. 형님께서 아시는 친구입니까. 장천린은 갑자기 안색이 환해졌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계묵 잠깐 나갔다 오겠다. 다녀온 후 말해주마. 장천린은 그가 뭐라. 배꾸도 하기 전에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갔다. 약간 들떠 보이는 빠른 걸음이었다. 원깨무기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형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 그 친구는 누굴까. 원깨무기의 내리에는 얼마 전 만났던 사문도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튼 마음이 끌리는 이상한 친구였는데. 어쩌면 또 만나게 되겠군. 이때 백살대의 수아들은 배우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냈다. 대주 훌륭한 호피입니다. 한 수아가 호피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원깨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군. 저 호피를 형님의 의자에 씌워드려야겠다. 원깨무 그의 관심은 늘 장천린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XXX. 사문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느 덫 황혼이 지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역시 그는 한 마리의 짐승도 더 팔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약간 찡그려졌다. 그의 품에는 원깨무기 호랑이 값으로 준 은자 30량이 있었다. 차라리 그만둘까. 30량이면 그래도 한동안은 쓴다. 사문도는 팔리지 않는 사업의 진력이 날대로 나고 있었다. 사문도는 우울한 눈을 내리깔았다. 한데 그때 문득 긴 그림자가 앞으로 드리워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담담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그 노루 한 마리에 얼마요. 사문도의 안색에 이체가 어렸다. 그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무심하던 눈빛이 크게 출렁였다. 눈앞의 인물 바로 자신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던 인물. 금월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용백군 이 아닌가. 황혼빛이 사문도의 창백한 얼굴을 불그스름하게 물들였다. 그의 존체로 드러나지 않는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98회 회하 개봉구를 거쳐 흘러가는 강황혼의 노을이 회하에 강변 백사장을 물들이고 있다. 불그스름한 노을이 회하를 물들여 낙조와 강물이 하나가 된 듯한 초여름의 풍치는 은은한 분위기를 돋구었다. 두 사람 장천리는 편한 마음으로 백사장에 앉아있었고 사문도는 약간 상비된 얼굴로 노루 한 마리의 가죽을 벗기는 중이었다. 4. 4. 작은 비수를 이용하여 가죽을 벗겨내는 그의 솜씨는 능숙했다. 이윽고 가죽을 다 벗겨내자 그는 역시 익숙한 솜씨로 내장을 급원했다. 그런 연후 모래사장 위에 모닥불을 지폈다. 긴 나뭇가지를 노루고 귀에 꿰어 모닥불 위에 걸쳐놓기까지의 시간은 많이 지체되지 않았다. 장천리는 미소 띈 얼굴로 사문도의 행동을 줄곧 지켜보고 잊었다. 음 상당히 오랫동안 유랑생활을 한 모양이군.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때 사문도는 그의 맞은 편에 앉았다. 그의 입가에는 약간 멋쩍은 웃음이 감돌았다. 대인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 느낌입니다. 장천리는 빙긋이 웃었다. 관계없소이다. 나는 언제나 기다리는 데는 익숙해져 있는 몸이니까. 타다닥. 모닥불이 조용한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다. 사문도는 모아온 나무를 더 얹으며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지난 5일간 저는 줄곧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아 이곳에서 요리를 해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봉성 내에 머무를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천리는 나직이 웃으면서 그는 모닥불 빛을 받아 약간 상비된 사문도의 얼굴을 응시했다. 평소 고독해 보이던 모습이 오늘따라 밝곤. 마치 홍한 소년 같다. 이때 사문도는 모닥불을 지피다 급히 일어서더니 강가로 갔다. 잠시 후 그는 강물에 담가두어 차게 식힌 술 몇 병을 들고 왔다. 그것은 그가 원깨묵에게 호랑이를 판 값으로 사온 것이었다. 한 잔 받으시지요. 사문도는 공손히 두 손으로 술을 따랐다. 극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다. 장천린도 두 손으로 술을 받았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킨 후 이번에는 사문도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어느턱 강변에는 낙조가 지고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하나 모닥불 빛으로 인해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오히려 은은하고 따사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주거니 박거니 술을 나누었다. 사문도는 상기된 표정으로 술을 마신 후 말했다. 금 월산에서 헤어진 이후 왠지 용대인을 뵙고 싶었습니다. 금 월산에 불이 났기에 그곳의 안개실이라 생각하고 개봉 내에서 용대인을 찾았었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하나 이렇게 우연히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천린도 미소 지었다. 그러고 보면 사형과 나는 꽤나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이어 그는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한대 개봉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들었는데 그 일은 잘 되었습니까? 그 말에 사문도의 두 눈에 쓸쓸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침묵하자 장천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만나러 간 사람은 분명 여자일 것이다.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 표정을 보니 만나지 못한 것 같구나. 장천리는 슬쩍 말을 돌렸다.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화술의 기본이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주로 장천린이 얘기하고 사문도는 듣는 편이었다. 하나 사문도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사문도 그가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오래 듣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니 꼭 한 번 있기는 있었다. 그것은 개봉 내의 술집에서 단위제와 만났을 때였다. 그러나 그때 그는 상당히 취해 있었다. 지금 사문도는 장천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문도는 장천린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계속 경청했다. 두 사람은 서로 얼큰하게 올랐다. 특히 장천린은 상당히 취했다. 그는 술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사문도에 술이 워낙 새였다. 그러나 장천린은 술을 중단하지 않았다. 웬일인지 오늘만큼은 술을 얼마든지 마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강변은 완전히 어둠에 덮였고 모닥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노르고기 있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는 가운데 술잔을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인정이 흐르고 있었다. XXX 원깨묵과 낙수범은 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비록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으나 상당히 친숙해져 있었다. 원깨묵과 낙수범의 과묵한 성격이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낙수범의 바둑은 상당히 차분하면서 심리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바둑알을 놓았다. 바둑판의 국면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원깨묵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따라 원깨묵은 계속 실수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바둑을 두다 말고 계속 밖을 응시하기고 했다. 낙수범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내심 생각에 잠겼다. 마도 원깨묵 천하제일도라고 소문으로 들은 것과는 달리 의외로 단순한 성격을 지녔다. 낙수범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상 그는 몹시 차분하고 치밀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원깨묵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 용대인을 걱정하고 있다. 용대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구나. 그는 일편 부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때 원깨묵이 바둑알을 던지며 말했다. 제가 졌습니다. 낙형 그 말에 낙수범의 과묵한 얼굴에 한 가닥 미소가 번졌다. 용대인 때문에 원형의 심기가 복잡한 모양입니다. 원깨묵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형님은 늘 혼자이길 원하시고 저는 늘 곁에 있으려 하고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우한 표정이 어렸다. 실상 금월산에서 형님께서 고초를 겪으신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제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안쓰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조금 전에도 몇 명의 소아들을 시켜 몰래 형님을 보호케 했습니다. 하나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낙수범은 내심 감탄했다. 이 친구가 용대인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신봉적이구나. 기이할 정도다. 문득 화재를 돌리려는 듯 원깨묵이 물었다. 낙형은 전에 목장을 경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낙수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원깨묵은 잠시 침묵하다가 낙수범을 응시하며 물었다. 낙형은 꿈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질문에 낙수범은 흠칫하다가 바둑을 손가락으로 굴리면서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과거 목장을 하던 기전령에 다시 한번 목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원깨묵은 문득 눈에 씁쓸한 빛을 띄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낙수범이 이번에는 물었다. 원형은 꿈이 무엇이요? 원깨묵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하나 목표는 있습니다. 하나 그 목표가 꿈이 될 수는 없지요. 굳이 꿈이라 이야기한다면 평생 형님을 돕는 것입니다. 낙수범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하는 동안 원깨묵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도라는 명성이 아닌 인간 원깨묵에 대한 호감이었다. 그는 원깨묵과 같은 종류의 인간을 믿고 좋아했다. 낙수범은 본래 성품이 차분하고 지혜로웠다. 하나 그렇다고 은 모나 수단 따위를 쓰는 것은 극히 싫어했다. 그가 조화성에 3년간 몸을 담은 것은 그저 단순히 몸을 의탁하기 위한 것이었기는 했으나 그곳에서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위치만 고수했다. 만약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출세를 지향했다면 그는 필시 자연구살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진실된 면과 솔직한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원깨묵 같은 인간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나 그 침묵은 곧 한 명의 침입자에 의해 깨어졌다. 갑자기 술 냄새를 풍기며 단위제가 불쑥 방으로 들어왔던 거 있다. 술을 꾀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힐끗 바둑판을 보더니 말했다. 원노제답지 않게 무슨 바둑을 두는가. 원깨묵은 담당이 말했다. 술을 꾀하셨군요. 하타타 술이란 곧 나의 인생일세. 황보인과 한 잔했네. 하나 내가 목을 축이기도 전에 그만 뻗어버리더군. 그래서 잔해를 찾아온 것이네. 단위제는 원깨묵을 끌어당겼다. 자. 자. 원노제 이곳에서 청승 떨고 있지 말고 나가서 한잔하세. 그는 문득 낙수범을 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낙과 젊은 친구도 같이 가세. 원깨묵은 고소지었다. 하나 어쩔 수 없다는 듯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같이 갑시다 낙형. 하나 낙수범은 담당이 말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서 갔다 오십시오. 음. 단위제는 눈썹을 찡그렸다. 이어 그는 말이나 되냐든 듯이 불알이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불알 두 쪽 차고 나와 사내가 술을 못한다는 것은 수치가 아닌가. 자네 내게 다시 배워야겠구만. 술 없는 인생은 사막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야. 낙수범은 그만 고소 짓고 말았다. 그럼 조금만 대직해드리겠습니다. 단위제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헛헛 당연히 그래야지. 그는 낙수범의 어깨를 치며 나무라듯 말했다. 이 사람아. 그냥 따라오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내 입을 아프게 만드나. 다음부터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네. 단위제는 껄껄 웃더니 이번에는 원깨묵에게 고개를 돌리며는 근한 음성으로 말했다. 개무. 자네 요즘 몸 괜찮나. 예. 원깨묵은 무슨 영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단위제는 음흉한 웃음을 띄우며 두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말일세. 개봉 내에서 아주 기막힌 곳을 알아 놓았네. 조금 술값이 비싸긴 해도 계집 애들은 상당한 미모를 지녔네. 어떤가 몸 한번 풀지 않겠나. 원깨묵은 그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원 단도독님도. 하타타 그래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군 좋아가세. 조춘과 황계도 함께 데려가야겠네. 그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놈들 요즘 황보인의 딸을 한번 보더니 두 눈이 떼글떼글 부르면서 계속 몸살을 앓고 있더군 으하하하하. 단위제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양손으로 원깨묵과 낙수범을 잡아 끌다시피하며 밖으로 나갔다. 단위제. 아무튼 고약한 늙은이었다. 온갖 못된 짓이란 짓은 그가 모두 전염시키고 있었으니. 엑스 엑스 엑스. 타다다. 탁. 회화의 강변 모닥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장천린과 사문도는 밤이 깊어가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문득 사문도가 말했다. 고기가 다 익은 듯합니다. 그는 비수로 노르고기를 쿡 찌르더니 미소지었다. 이어 능숙한 솜씨로 노르고기의 익은 살을 베어내어 장천린에게 내밀었다. 장천린은 비수가 꽂힌 그대로 고기를 한 점 맛보았다. 그의 표정은 밝아졌다. 의외로 보기보다 맛이 훌륭했다. 허. 정말 대단한 솜씨요. 사문도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다 유랑생활에서 배운 것이지요. 장천린은 고기를 다 먹은 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고기를 잘 안 헤어 사문도에게 건네주었다. 사문도는 미소지으며 받아 먹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타인이 본다면 마치 친형제인 듯 착각을 할 정도로 다정해 보였다. 장천린은 고기를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문득 물었다. 사형은 어째서 유랑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 말에 문득 사문도의 안색이 굳어졌다. 장천린은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안하오. 쓸데없는 질문을 한 듯하구리요. 아닙니다. 실상. 사문도의 눈빛이 침정해졌다. 그는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문제는 제 가슴에 언제나 차가운 하나의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문도는 말을 마치고 술을 병체로 들이마셨다. 이어 그는 더욱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저에게는 부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키워준 분은 양구와 네 명의 사부입니다. 사문도의 두 눈은 고독해 보였다. 모닥불에 비친 그의 얼굴이 음영을 이루어 더욱 그늘진 느낌이 들게 했다. 양구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네 분의 사부 역시 모두 불구자들이었지요. 그분들은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양구가 하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장천린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이 하늘 아래 가장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사문도 그가 살아온 곳은 항상 칠흑같은 어둠으로 쌓여있는 깊은 동굴이었다. 빛이라고는 고작 손바닥만큼밖에 밝혀주지 않는 침침한 유등뿐이었고 그 속에서 네 명의 불구자 사부와 두 다리가 없는 양구 밑에서 그는 무공을 배웠다. 그것도 철이 들기 훨씬 전인 어릴 때부터 처절하리만큼 가혹하고 혹독한 수련이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고렴 방법들로 그는 하루도 몸의 살가죽이 성할 날이 없이 그곳에서 무궁만을 생각하며 몸을 굴렸다. 만약 지금 다시 그 고통스런 수련을 하라고 한다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 그것을 이를 악물고 견디었던 이유는 양구의 말과 부친이 보낸 한 통의 혈서 때문이었습니다. 사문도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내의 운명이 음영 속에 숨어 춤추는 듯 얼룩져 보였다. 사문도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가 혈서를 읽던 순간의 감정들을 피로 쓴 혈서의 그 내용들을 너는 결코 태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인간이다. 너는 신의 저주로 태어난 비극의 사생하다. 내 몸속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으나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고 나 또한 내 부친이 될 수 없다. 하나 용서해 다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은 운명이 어쩔 수 없이 맺어준 너와 나의 인연 때문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지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으로 키웠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아비의 최선이었다. 내가 그것을 모두 이루었을 때 너의 몸에 씌워진 저 주의 굴레는 벗겨지고 너와 나도 영원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아 장천리는 가슴이 섬뜩해짐을 느꼈다. 사문도가 들려준 혈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이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내용이었다. 대체 어떤 운명이기에 그토록 처절한 혈서를 남겼단 말인가. 이때 사문도의 두 눈에는 공허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아버님이 공동의 동굴에 남긴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하고 을을하라. 장천린의 가슴에 다시 전율이 임을 느꼈다. 사문도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후 저는 공동산을 떠났습니다. 1년 전에 일이었지요. 연모를 죽이고 조화성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아버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허한 그의 두 눈에는 얼음보다도 차가운 광채가 번뜩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치도록 섬뜩한 안광이었다. 장천리는 왠지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는 침묵했다. 사문도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5일 전 전은 금월산의 불길을 보고 양구의 유고를 찾으러 금월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사문도는 모닥불을 응시했다. 금월산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어 유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화성의 무리들과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리는 문득 느끼는 바가 있었다. 혹시 태사독과 만나지 않았소. 사문도는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충격. 그것은 장천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악마의 혀로겁. 그것이 바로 사문도 그가 일으킨 혈겁이었다니. 그가 바로 장 본인이었다니. 장천린의 놀라움은 껐다. 99. 모닥불은 점차 사위어 갔다. 장천린은 상당히 취해 있었다. 하나 사문도의 두 눈은 조금도 취기가 엿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아까보다 더 깬 듯 영롱하기만 했다. 그는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달리 떠 있었다. 시간은 어느 덫자 시술도 고기도 거의 다 떨어지고 엎었다. 장천린은 문득 몸을 일으키려 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이다. 사문도는 급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천린은 다리가 약간 휘청거리고 있어 그의 부축은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세로 백사장을 걸었다. 백사장의 달빛을 비친 그들의 두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이제껏 나는 대화가 너무도 많고 길었기 때문일까. 그들은 말없이 걸으면서도 상대방이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었다. 사문도는 문득 장천린의 옆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몇 번인가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 입을 열었다. 용대인님. 장천린은 그를 쳐다보았다.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좋을런지요. 장천린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사형의 부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들을 용의가 있소이다. 사문도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말했다.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곁에 두어주시겠습니까. 장천린은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사문도를 응시했다. 그는 사문도의 두 눈에서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읽었다. 사형. 하나 사문도의 말이 그를 더욱 멈칫하게 만들었다. 아우라고 불러주십시오. 장천린은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왜? 그런 부탁을. 사형은 내보기의 천하에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능력이 있소. 왜 구태여 스스로를 구속하려고 하오. 사문도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 넓은 천재에는 오직 저 혼자뿐입니다. 하나 제가 상대해야 할 존재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나는 무리민이 아니라 일개 상인일 뿐이오. 나는 사형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사문도는 간절한 음성으로 말했다. 제 옆에서 방향만 지시해 주십시오. 연모를 상대하는 일은 소 제가 할 일입니다. 용대인님은 다만 지시만 해 주십시오. 장천린은 문득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이 친구의 말은 계묵이 한 말과 너무나 같구나. 무슨 일일까? 계묵과 성격도 비슷하고 무공도 강하고 또 상대도 모두 연무다. 그렇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다. 이때 사문도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난 5일간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용대인께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저의 고독함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문도의 음성은 약간 떨려 나왔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하나 이것만은 진심입니다. 그는 장천린을 응시했다. 용대인님이 무리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 관계치 않겠습니다. 제가 용대인님을 따르고 싶은 것은 절대 무공 때문이 아니니까요. 문득 장천린은 걸음을 멈추었다. 사형 잠깐 팔을 풀어주겠소. 네. 장천린은 그의 부축에서 벗어나자 몇 걸음 걸어가 멈추며 고개를 들어 달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달이 고요히 떠 있었다. 장천린은 사문도가 좋았다. 그의 성격이 좋았다. 아니 처음 볼 때부터 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하나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무리민이 아니고 상인이었다. 만일 그가 사문도를 거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도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칫 조화성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멸하를 당할지도 모른다. 실상 사문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장천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장천린 그의 가슴을 바라보며 사문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가슴이 한없이 넓어 보이고 있었다. 자신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넓은 가슴이었다. 장천린은 문득 시선을 돌려 사문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산호재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게. 사문도의 고독한 눈빛이 흔들렸다. 산호재. 라고. 그 말이 너무나 정겹게 들렸다. 그의 고독한 가슴이 뭉클할 지경이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장천린은 엄숙하게 말했다. 내 곁에 있는 한 잔의 이미의 행동을 허락할 수는 없네. 하나 그것이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네. 순간 사문도는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문득 백사장의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맹세합니다. 제 이름. 아니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 사문도 비록 큰 놈은 아닐지라고 사나이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 사나이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장천린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반갑네 아오. 형. 님. 두 사람은 굳세게 서로를 포옹했다. 사나이의 뜨거운 포옹. 그 순간에 사문도에 고독하던 눈에 뿌연 안개가 서렸다. 두 사나이. 이렇게 하여 장천린과 사문도는 운명적으로 합쳐졌다. 사문도 오후날 무림사상 가장 강한 고수의 한명으로 불리워지며 숱한 전설과 신화를 뿌리게 될 미증류의 고수. 그와 장천린의 운명의 만남이 제시하게 될 방향은 회하의 물결에 비친 달은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엑스 엑스 엑스. 장천린은 깨어났다. 정신을 차린 순간 그는 머리가 띵하며 골치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일어난 곳은 침상이었고 자아 결혼의 거처가 아닌가. 그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언제 여기에. 그는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하하 어째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희미하게 기억난 것은 사문도와 개봉구로 들어오다가 2차로 개봉구에 주르로 들어가 다시 술을 마셨다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그나마 그것도 극히 희미할 뿐이었다. 날이 거에 셀 때까지 마신 것 같은데. 그는 다시 골치가 쑤셔왔다. 사문도는 어디로 갔을까. 이때 문이 열리며 한 미녀가 들어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장천리는 흠칫했다. 그 미녀는 바로 황보설련이었던 것이다. 그는 황보설련이 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때 황보설련은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깨어나셨군요 용대인님. 장천리는 상체를 일으키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황보소저 어떻게 이곳에. 훅. 그녀는 살짝 옥수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속은 괜찮으세요. 그렇소만. 그럼 이 연자탕 좀 드세요. 속이 풀리실 거예요. 황보설련은 다가와 침상가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향기로운 김이 나는 그릇이 들려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연자탕을 떴다. 자 드세요. 장천리는 당황을 금치 못했다. 아. 아니요. 내가 들겠소. 하나 황보설련은 두 눈을 예쁘게 굴리면서 웃었다. 호호호 용대인님 답지 않게 당황하시네요. 하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소녀가 불편하잖아요. 장천리는 거북스러웠다. 본래 그는 거부로써 시녀의 시중을 쭉 받아오면서 자라났다. 또한 아름다운 절세미녀인 추호교나 동방옥의 시중도 받은 적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황보설련과 그는 아직 거리감이 많은 사이가 아닌가. 그러나 장천리는 계속 그녀가 수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성의를 무시하면 별례가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아 먹었다. 호호호. 황보설련은 정성껏 시중을 들었다. 이윽고 장천리는 연자탕 한 그릇을 말끔히 먹어 치웠다. 그는 마침내 궁금한 것을 물었다. 대체 소전은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것이오. 황보설련은 회사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오늘 새벽의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장천리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생각나지 안 쏘이다. 황보설련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 모습에 장천리는 가슴이 뜨끈했다. 혹시 내가 취중에 무슨 실수라도. 그는 공연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같아 말을 돌렸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시예요. 장천리는 흠칫했다. 벌써 오시. 한낮이 되었단 말인가. 이때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험. 용대인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위제의 음성이었다. 장천리는 오히려 그의 출연이 반가웠다. 들어오십시오. 단도도. 문이 열리며 단위제가 들어왔다. 황보설련은 쟁반을 챙긴 후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소년은 이만 물러가겠어요. 그녀는 단위제에게도 인사를 했다. 대형반님 용대인님과 말씀 나누세요. 단위제는 껄걸 웃었다. 허허허 수고했어 황보소저. 황보설련은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 단위제는 짧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대인은 복도 만수이다. 저런 미녀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니 말이오. 장천리는 당황했다. 오해 마십시오. 나는 황보소저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단위제는 대소했다. 하하 용대인이야 어쩔지 모르지만 황보소저가 대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심상치가 안 쏘이다. 장천리는 고소지으며 말했다. 단도도 내가 어제 아니 오늘 언제쯤 돌아온 것이오. 인시경이었소이다. 단위제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게다가 무척 취하셨소이다. 호씨 내가 황보소저에게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았는지 단위제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느긋이 말했다. 어제 용대인이 늦으시는 바람에 우리는 물론 황보소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었지요. 한데 단위제는 씩 응용한 미소를 지었다. 용대인께서 들어오셔서는 무척 기분이 좋으신 듯 우리에게 각자 한마디씩 하시었소. 그리고 황보소저에게 장천리는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단위제는 흐흐 웃으며 말했다. 황보소저를 덥석 안아서 입을 맞추시더군요. 장천리는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못해 황당 무게한 느낌이었다. 그럴 리가 없소. 절대 내가 그럴 리가. 단위제는 아랑곳 없이 껄걸 대소를 터뜨렸다. 헛헛. 솔직히 그 행동은 이 단위제가 본 용대인의 가장 용감 남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이 방만 되었어도 우리는 모두 자리를 비켜주었을 것이오. 그. 그런. 하나 더욱 놀라운 것은 황보소저의 태도였었지요. 그녀는 용대인의 행동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말이었다. 장천리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거짓이라고 여겼으나 나중에는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까 황보소련의 태도를 수긍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완전히 단위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다니.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한들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이때 단위제는 너터로 숨을 웃다가 딱 그치며 약간 심각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은 용대인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외다. 무슨. 뜻이오. 용대인께서는 취중의 황보소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오. 최옥교 소저로 마리에다. 장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보소저를 껴안으면서 연신 옥교라고 외쳤소이다. 사랑한다 고. 장천린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바람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제서야 그는 뇌리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그것은 최옥교와 만나 포옹하는 장면이었다. 하나 그것은 꿈같이 희미하기만 했다. 장천린은 문득 고개를 흔들면서 물었다. 혹시. 나와 같이 온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말에 단위제는 희죽 웃었다. 사문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오. 장천린은 흠칫했다. 어떻게 단도독께서 그를 아시오. 허허. 이 단위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너털 웃음 치더니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실상 용대인보다 먼저 사문도와 만난 것은 이 단위제회다. 그와 술 한 잔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말이오. 이어 그는 그가 개봉의 술집에서 사문도를 만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장천린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단위제는 미소 지었다. 그 사가 아이는 아침 일찍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소이다. 지금 밖에서 원제와 이야기하고 있소이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좀 들어오라고 해주시겠습니까. 헛헛. 그러지요. 이어 단위제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사문도가 들어왔다. 그가 들어선 순간 장천린은 깜짝 놀랐다.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일신에는 깨끗한 흙예를 입고 있었으며 양손에는 붕대 대신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마에도 검은 두건을 둘렀으며 전신이 온통 검은빛 일색이었다. 등 뒤에도 검은 천으로 싼 일월상 극을 메고 있었다. 산뜻하고 멋진 변모였다. 그는 원깨목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사문도는 장천린을 보자 옷처럼 만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님 좀 괜찮습니까. 백에서 가장 용감한 삼미일 후 장천린은 떠날 채비를 차렸다. 북경에 있던 부금진과 초강이 구룡상선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구룡상선에는 백살대의 무사들과 낭이무사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개봉지부로 들어섰다. 그 바람에 가장 분주해진 것은 지구대인 황보인이었다. 장천린을 아직까지 황족으로 알고 있는 그는 백살대 나낭인무사대도 황국무사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단지 낭인무사들의 험악하고 거친 모습들이 다소 눈에 거슬렸지만 일단 한번 좁게 보니 그것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간의 심리란 묘한 법이었다. XXX. 백군 요즘 들어 더 부쩍 자네가 보고 싶네.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도 궁금하네. 자네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이 그리워지는 것은. 허허. 이 몸도 이젠 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식하게 되나 보네. 나날이 갈수록 썩어가는 황실의 부패와 피폐해가는 조정을 볼 때마다 좀 더 일찍 자네를 만나 내 곁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네. 언제 다시 만나 술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한창 바쁠 자네를 불러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쉽기만 하네. 장천린은 서찰을 접으며 눈앞에 부금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다소 흔들리고 있었다. 소진 내가 진료한 바 전하의 용패는 어떠하냐. 부금진은 어두운 안색으로 말했다. 전하의 병은 극히 희귀한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바에 의하면 뇌 속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으나 뇌 속의 종양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천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치료할 수 있겠느냐. 부금진은 속으로 고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장천린은 가슴이 섬뜩해졌다. 그는 부금진의 의술 솜씨를 알고 있었다. 어디서 그가 그런 외술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부금진의 의술은 가히 경의적이었다. 거기에 노련함만 가미된다면 그는 능히 당대제일의 의원이 될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은 태진왕도 인정했다. 그래서 어의를 물리치고 그는 부금진에게만 자신의 건강을 떠 맡겼었다. 한데 지금 그런 그가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은 하나다.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 장천린은 내심 탄식했다. 이때 부금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몇 가지 영초만 구할 수 있다면 전하의 수명을 10여 년 정도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년사망 구지설령과 와 혈화상 같은 것들 중 하나를 구하면 말입니다. 장천린은 침묵했다. 모두 그 이름만을 듣기만 했을 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 뿐이었다. 어쩌면 인쇄에 없는 것들일지도 모른다. 하나 장천린은 입술을 지그시 물면서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구해보겠다. 천안은 넓다. 어디엔가 그런 영초가 있을지도 모른다. 무한정의 자금을 풀어서라도 구해보리라. 대명의 국은 이 전하 한 몸에 달려있는 이때 전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때 부금진이 몇 번이나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용대인님. 부탁이 있습니다. 장천린은 안색을 풀고 물었다. 무엇을 말이냐. 한 달 정도만 어디 좀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장천린은 내심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 그는 남이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캐묻는 성질이 아니었다. 그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소진의 행동을 귀속했던가. 소진 내가 하고 싶은데 로 하거라. 부금진은 감격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용대인님. 부금진은 몸을 일으켰다. 소진. 네. 막 몸을 돌려나가려던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장천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언제든지 내게 상의하겠느냐. 부금진의 눈빛이 한 차례 동요의 흔들림을 보였다. 하나 그는 곧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용대인님. 그는 곧 절을 한 뒤 물러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장천린은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인가 소진의 일신의 일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문이 열리며 황보설련이 들어왔다. 장천린은 흠칫했다. 어서 오시오 황보소죠. 그날 실수한 이래 그는 다소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하나 황보설련은 조금도 게이치 않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황보설련 겉으로는 갸냘퍼 보이고 애잔해 보이는 반면 그녀는 의외로 엉뚱하고 당돌한 구석이 있었다. 그런 성품은 그녀와 같은 명문의 교수에게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 장천린은 그녀의 접근이 싫지는 않았다. 하나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느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명문의 자손이 없기 때문이었다. 실상 장천린은 다만 상인의 신분이었고 그녀는 관의 고관 출신의 여식이었다. 그 신분 차이는 객관적으로 볼 경우 형격한 것이었다. 장천린은 따라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가 보통 여인이 아닌 이상 어찌 함부로 대하겠는가. 문득 황보설련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 전에 나가신 분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더군요. 소진을 곰 모양이군.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내게 있어서는 막내 동생 같은 인물이요. 황보설련은 생극 두태어린 웃음을 지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가니 수려하고 섬세하여 꼭 남장미녀 같았거든요. 장천린은 실수했다. 그도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다. 소진의 곁에만 있으면 그의 행동과 말투 등에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곤 한다. 또한 만일 그에게 여자 옷을 입히면 절세미녀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의 체격이나 용무의 선이 너무 곱고 섬세했기 때문이었다. 장천린은 문득 화제를 돌렸다. 한들 무슨 일로 오셨소? 황보설련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심각한 음성으로 물었다. 오늘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음. 황보설련의 눈빛이 한 차례 흔들렸다. 꼭 오늘 가셔야 하나요? 장천린은 마음이 동요되었다. 황보설련의 표정이 너무나 애잔했기 때문이었다. 약해지면 안 된다. 그는 곧 담담히 말했다. 그렇소.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냉정할 정도였다. 황보설련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해요. 장천린은 여전히 담담히 말했다. 내 힘으로 닿는 일이라면 하도록 노력하겠소. 황보설련은 동그란 턱을 치켜들며 결심한 듯 야무지게 말했다. 소녀. 용대인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다. 장천린은 깜짝 놀라. 일시지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XXX. 소진이 그렇게 말하고 떠났단 말인가. 단위제의 두 눈이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왕괴묵이 앉아있었다. 한 달 후에 항중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단위제는 수염을 손가락으로 꼬면서 자리를 빙글빙글 맴돌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창밖으로 푸르게 보이는 하늘을 응시했다. 유난히 높고 푸른 하늘이었다. 왕괴묵은 그의 등을 응시했다. 왠지 평소보다 다른 느낌이 드는 단위제였다. 문득 단위제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이야기했다. 소진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 그는 계속 이야기했다. 장미림의 일도 그 중 하나이지. 왕괴묵은 흠칫했다. 알고 있었습니까? 단위제는 입술 사이로 흐흐 괴상한 웃음을 흘렸다. 내가 누군가. 티끌만한 점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단위제의 성품이자 장점이네. 그는 수염을 다소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장미림은 1조의 청구 조직이네. 한 원래의 장미림은 십수년 전 장미꽃만 만발한 아름다운 화원이었네. 과거 그곳에는 장미림의 아름다운 여주인인 희사가 5명의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네. 왕괴묵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소진은 과거 희사가 데리고 있던 5명의 소녀 중 1명이었네. 그리고 희사는 바로 그의 모친이었지. 왕괴묵은 충격을 느꼈다.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단위제 그는 모든 사실을 자세히 너무나도 날카롭고 깨뚫고 있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최연 부백경은 희사의 남편이었네. 한대 희사는 신상과도 모종의 관계가 얽혀있는 여자였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바로 소진이네. 단위제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두 눈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어리고 있었다. 이건 내 추측이네만 소진이 한 달간 어디에 갔다 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네. 왕괴묵은 곧바로 물었다. 희사. 말입니까. 천만에. 그럼. 추연 부백경을 만나러 갔을 것이네. 왕괴묵은 흠칫했다. 추연 부백경씨를 사랑하고 술을 즐기며 일생동안 검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했던 불새출의 기인. 광부와 무림에서 동시에 전설과 신화를 무수히 남겨두고 아직도 그 어딘가의 땅끝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름 속의 용과도 같은 인물. 계무. 예. 백살대에서 경공이 가장 빠르고 눈치가 빠르며 추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단위제의 물음에 원계묵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호연경이 가장 뛰어납니다. 호연경이라. 단위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칼칼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를 시켜 소진을 따라 붙게 하게. 단. 절대 비밀이어야 하네. 용대인께도 말이네. 원계묵은 움찔했다. 그리고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소진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소진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좋은 놈입니다. 단위제는 안색을 차갑게 굳혔다. 원노제 자네는 무공은 강하나 계무에는 약하다. 하나 세상은 무궁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장미림에서 소진은 과거 수영이란 이름의 소녀였다. 한데 지금은 남자다. 그가 여인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그가 이중생활을 하는지 의문이다. 원계묵은 흠칫했다. 그리고 소진은 어린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 배워도 못 배울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과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겠는가. 원계묵의 안색이 계속 변했다. 산동성 진무연에서 자네가 조화성의 악시 삼형제와 조화성 고수들을 죽였을 때 악룡과 악호를 죽인 것은 자네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도에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소진이 지니고 있는 소도 외의 넓이와 똑같다. 나는 사건을 수백 수천 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예리하다. 그들 두 명을 죽인 것은 바로 소진이다. 그. 그럴 리가. 원계묵의 안색이 굳어졌다. 단이제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진무연에서 누군가 자네에게 조심하라고 서찰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했었지. 그 말에 원계묵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진무연의 선창가에서 악룡과 악호가 오기를 기다릴 때 누군가 던져준 적이 있었다. 악룡과 악호는 내가 제거했기 때문에 당신의 기다림은 헛수고요. 당신이 벌인 살인극 때문에 산동행성 제형안찰사사의 무사들이 이 일대에 쫙 깔렸소. 조심하길 바라오. 원계묵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서찰을 가지고 있나. 그때. 없앴습니다. 단이제는 계속 물었다. 그 서찰의 필체를 기억하는가. 원계묵은 묵묵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보면 기억할 것입니다. 단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것을 보게. 단이제는 품속에서 하나의 두루마기를 꺼냈다. 원계묵은 그것을 펼쳐보았다. 두루마리에는 시가 적혀있었다. 원계묵은 안색이 변했다. 자신이 진무연에서 받아보았던 서찰의 필체와 똑같았던 것이었다. 소진이 써놓은 시다. 필체가 같은가. 원계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이제는 뒷짐을 진 채 방안을 서성였다. 소진은 부백경을 만난 지수년이 지났다고 했다. 중원에서 소진이 아는 사람은 없다. 계묵 한번 생각해보게. 한 달 안쪽으로 소진이 기르는 앵무새 배가을을 본 적이 있나. 원계묵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렇카. 배가. 배가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 단이제는 원계묵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원로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소진의 잔해에 대한 접근은 다 분이 의도적이었네. 원계묵은 낮게 신음하면서 무겁게 말했다. 소진은 누가 뭘 해도 좋은 놈입니다. 그는 북경성 근처에서 평면노후와 싸울 당시 부금진과 함께 겪은 그 처참한 혈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만일 부금진이 없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다. 단이제는 그를 똑바로 주시하면서 말했다. 그렇다. 소진은 좋은 놈이다. 하나 그의 주위에는 나도 짐작할 수 없는 무서운 압류가 흐르고 있다. 단이제는 탄식하며 말했다. 계묵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나는 지금 소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다. 누가 뭘 해도 놈은 귀여운 우리들의 막내다. 원계묵은 침묵했다. 하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몸을 돌렸다. 호영경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단이제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보아 소진에 붙인 부백경. 그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다. 이때 문 등 문이 열리며 한 미녀가 들어왔다. 대영반님. 황보설련이었다. 단이제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부드럽게 고치며 물었다. 용대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요. 황보소죠. 네. 그는 느긋이 물었다. 응 그래 용대인은 뭘 하시던가. 그 말에 황보설련은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쩝. 일이 잘 안 된 모양이군. 단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의사 용대인의 성격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야. 이때 황보설련은 고개를 톡 떨구며 말했다. 그분은. 너무 냉담하셔요. 그녀의 두 눈에 애잔한 빛이 흘렀다. 대영반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단이제는 다시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음모의 귀재답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점차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전혀 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는 돌아서며 황보설련을 향해 약간 엄숙한 어조로 물었다. 그를 진정 사랑하시는가. 황보설련은 눈을 빛내며 거침없이 말했다. 물론이에요. 단이제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황보소저 소저의 나이 때면 조금만 어떤 신선한 충격이 와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소. 그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는 것이오. 하나 그것이 결코 사랑이랄 수는 없는 법이오. 사랑과 동경과는 차이가 있소. 그는 설득하듯 차근차근 말했다. 용대인 같은 분은 소저뿐 아니라 어떤 여인이 봐도 사랑을 느낄 것이오. 하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오. 단지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빠진 순간적인 동경일 뿐이오. 황보설련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저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결코 동경이 아니에요. 소저는 용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소.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알고 나서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오. 황보설련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야무지게 말했다. 순간적으로 생기는 사랑도 있어요. 단위제는 내심 중얼거렸다. 당돌하군. 하나 단위제는 그런 황보설련의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좋았다. 그 이유는 과거 아늑한 옛날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과 성격이나 모습이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단위제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황보설련은 진정으로 그를 따르고 싶소. 네 진정으로. 그럼 따라가시오. 네. 황보설련의 큰 눈이 더욱 커졌다. 단위제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평생을 두고 후회 안을 거라면 그대로 행하시오. 내가 도와줄리라. 황보대인에게도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리라. 그는 거침없이 계속 말했다.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한다면. 소저의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오. 황보설련. 그는 영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단위제의 말뜻을 이해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는 입술을 잘금 깨물더니 단위제를 향해 날아갈 듯이 절을 했다. 고마워요 대영반님. XXX. 50 무렵 장천리는 출발했다. 개봉지 부대인 황보위는 개봉 성과까지 그를 배웅했다. 도지휘 사 자문격도 친히 배웅을 나왔다. 백살대와 낭인무사대가 질서정연하게 말을 몰고 장천린의 좌우에는 원깨묵과 사문도가 나란히 호의했다. 그리고 단위제 낙수권 초광등이 따랐다. 그들은 개봉부를 빠져나와 구령상선이 정박해 있는 황하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XXX. 소양정 황보설련이 동경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녀는 동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시녀가 한 벌의 옷을 가지고 들어왔다. 아가씨 여기 준비해왔어요. 황보설련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말도 준비되어 있겠지. 내 분부하신 대로요. 시녀는 문득 의아한 듯이 물었다. 한데 아가씨 왜 갑자기 말을 필요로 하시나요? 황보설련은 차갑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어 그녀는 한 통의 서찰을 내밀었다. 이것을 오늘 저녁 아버님께 전해드려라. 시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황보설련은 다시 돌아앉으며 말했다. 여기서 좀 조용히 쉴 테니 나가 있거라. 내가 부르기 전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내 아가씨. 시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 황보설련은 탁자 위에 놓인 옷을 응시했다.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어 손을 들어 공장으로 틀 어울린 머리카락을 풀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의외로 길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긴 머리카락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그녀의 엉덩이 부근까지 이루고 있었다. 풍성한 흑발이었다. 문득 황보설련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잠시 머리카락을 만지던 그녀는 서서히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 엎드렸다. 그 머리카락은 그녀가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잘라본 적 이 없는 머리카락이었다. 비수 그녀는 품에서 서슬히 퍼런 비수를 꺼내더니 약간 바를 의손을 떨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닌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황보설련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다. 고의에서 젖가리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완전히 벗어버렸다. 그녀는 실화노락이 걸치지 않은 나신이 되자 동경에 자신의 나신을 비춰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게 성숙된 자신의 알몸을 바라보았다. 내가 향료하고 있던 모든 것. 이제는 안녕이야. 젖가슴은 알맞게 발룩이 되어 있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허리에서 둥그에서는 갑자기 굵어지며 동그란 호선을 이루다가 두 다리에 이르러 미끈하게 흘러내린다. 피부는 매끄럽다 못해 배곡의 유기질을 연상케 했다. 성숙한 여체. 황보설련은 천으로 젖가슴을 졸라매 었다. 천으로 칭칭 메어 가무니 봉고 타던 젖가슴도 평평해졌다. 그런 연후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옷을 입었다. 뜻밖에도 그것은 남복이었다. 백의 단삼이었다. 후. 그녀는 절로 실소를 터뜨렸다. 옷을 다 입고 거울을 보자. 거울 속에는 덮뻑머리에 개구장이 같은 소년이 웃고 있었다. 도저히 이전의 황보설련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황보설련은 곧 자신이 벗어놓은 옷을 단정히 개어 침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잘린 머리카락을 소중히 쌌다. 그 순간 그녀는 눈앞이 흐려졌다. 왠지 눈물이 나려 하고 있었다. 하나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쓱 닦고는 거울을 향해 씩 웃어보였다. 다소 억지스런 느낌의 그런 웃음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비수를 잡아 힘차게 허리에 찔러넣었다. 그런 연후 방안을 둘러보며 그녀는 나지막하게 방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그녀의 자취들을 향해 소곤거리듯 말했다. 안녕. 나의 모든 것들이여.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리고 후문을 지나가 부중 밖으로 빠져나왔다. 마침 시녀가 준비한 한필의 황마가 나무에 묶여있었다. 황보설련은 문득 바닥에서 흙을 한줌 집어 얼굴에 약간 문질렀다. 헤헤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르겠지.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스런 배소를 흘리는 그녀의 얼굴은 온통 흑투성이로 지저분했다. 다만 큰 눈만이 아직도 밝고 고운 아름다운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랴. 말에 올라탄 그녀는 말고삐를 당기며 성 밖으로 질주해갔다. 용배인님 설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제 곁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저를 버린다면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아니 당신이 버린다 해도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백군 사랑합니다. 이랴. 이랴. 두두두. 한낮에 개봉부는 행인이 많았다. 하나 행인들도 아랑곳 않고 미친 듯이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달리는 황보설련을 보며 개봉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저. 저. 미친놈. 만약 그들이 마상의 소년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말을 고쳤을 것이다. 미친년이라고. xxx. 성량구 개봉에서 30열이 떨어진 곳 이곳은 황하의 선착장이었다. 선착장에는 거대한 한 척의 상선이 정박하고 있었다. 구룡상선이었다. 구룡상선은 해남도에서 불탄 것보다 훨씬 컸다. 길이가 근 40장에 달했으며 높이만도 근 10장이었다. 구룡상선과 선착장 사이에는 부고가 걸쳐져 있었다. 그 부교위로 백살대와 낭인무사들이 오르고 있었다. 선착장에서는 장철린과 단위재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철린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웬만하면 용문전장에 한 번 들리려 했는데. 금월산 사건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그는 시선을 들어 도도히 흐르는 황하의 탁한 물을 바라보았다. 우선 계획대로 항주에 간다. 이때였다. 그들이 온 길쪽으로 말발국 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다.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한필의 말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 말은 곧장 장철린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단위재의 눈이 번쩍 이체를 띄었다. 귀엽고 왔군. 그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이때 백살대 무사들과 낭인무사들이 장철린의 주의를 포진하며 길을 차단시켰다. 장철린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길을 터주어라. 단위재가 위험있게 말했다. 모두들 의아했다. 하나 그들은 장철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곧길을 터주었다. 히히 힝힝힝. 말은 장철린의 바로 앞에까지 이르러 아빠를 번쩍 치켜들며 멈추었다. 어찌나 빨리 달려왔는지 말은 씩씩 코낌을 뿜었으며 전신에 털이 흠뻑 젖어있었다. 말은 계속 다리를 절걱거리며 울음소리를 거칠게 냈다. 마상에는 한 명의 베개 소년이 앉아있었다. 하나 베개는 흙먼지를 잔뜩 뒤집었어. 누런 황이로 보일 정도였다. 덮엉머리의 얼굴에는 흙이 묻은 지저분한 소녀였다. 아. 황보설련 바로 그녀였다. 이때 장철린은 의아하여 소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떠올랐다. 아니. 황보소죠. 그는 아연실색했다. 마침내 그 소년이 바로 황보설련 임을 알아본 것이었다. 이때 황보설련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다가왔다. 그녀는 더러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쓱 문지르며 말했다. 약간 숨이 가빴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명문집 교수가 아니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용대인님. 이 상서는 무척 크네요. 제게 아무 일이라도 줄 수 있겠지요. 실로 당돌하기 그지없는 말이었다. 장철린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황보설련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흑두성이 얼굴에 시익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설사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배로 올라갈 거예요. 설사 지옥엘 간다 해도 따라갈 거예요. 장철린은 그녀를 응시했다. 더러운 얼룩이 진 얼굴. 그 얼굴에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지저분한 덮뻑머리가 바람에 납풀거리고 있었다. 입은 옷도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 옷이 아니라 평범한 무명백이였다. 그나마 더럽혀져 황의에 가깝게 된 이 모습. 이 소년 같은 모습이 그 아름답고 청초하던 황보설련이란 말인가. 장철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때 그를 똑바로 올려보던 황보설련의 크고 아름다운 두 눈이 문득 애잔해졌다. 화내질 마세요 백군. 당신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장철린은 묵묵히 들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보설련의 두 눈에 눈물이 어렸다. 여인으로서 그것도 지체높은 명문의 교수로서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이미 싹둑 잘라버린 머리카락과 함께 날려버렸다. 고귀한 신분이나 환경 따위는 벗어던진 비단 옷과 함께 팽개쳐버렸다. 현실적인 계산이나 이성 따위는 불타는 뜨거운 한 조각 심장으로 잊어버렸다. 장철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설련. 동시에 그는 양파를 벌렸다. 이리.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오. 아. 황보설련은 마치 작은 새가 어미생의 둥지로 날아들듯 그의 넓은 품으로 뛰어들었다. 장철린은 그녀를 굳세게 안았다. 기뻐요. 백군. 그 한마디 천만마디 언어보다도 가장 확실하며 가장 절실하고 가장 뜨거운 말이었다. 그 한마디 속에 황보설련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장철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는 손으로 그녀의 둥근 턱을 치켜들었다. 저. 저는 지금 더러워요. 장철린의 코 아래에서 고개를 치켜들며 황보설련은 얼굴을 북혔다. 그녀의 단단히 동요맹 가슴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두 방 망아지를 찼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오. 장철린은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다. 그러자 황보설련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정열적으로 입맞춤에 응했다. 까치발을 한 그녀의 뒤꿈치가 한껏 치켜올라갔으며 그녀의 두 손은 장철린의 목을 감싼 채 영원히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깍지를 끼고 있었다. 이때 문득 단위제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그는 곧 우렁찬 음성으로 외쳤다. 지금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는 놈은 어떤 놈을 막론하고 오늘 저녁 두 눈을 부지깽이로 쑤셔주겠다. 그 말의 장례는 일제히 폭소가 터졌다. 으하하하하. 하타하하하. 푸하하하. 하나 백살대와 그 험상구춘 낭임무사들은 폭소를 터들이면서도 두 눈알은 아끼고 싶었는지 모두 고개를 일제히 딴 곳으로 돌렸다. 단위제는 자신의 협박이 효과를 보자 미소지었다. 그러다 슬쩍 황보설련을 훔쳐보았다. 황보설련은 여전히 장철린을 끌어안고 열렬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단위제는 웃으면서 문득 엄지 손가락을 우뚝 내세우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미녀에게 행운을. 하늘에는 물새들이 날고 있었다. 황하에 탁한 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모두 등을 돌린 가운데 장철린과 황보설련은 공인된 입맞춤을 오래도록 나누고 있었다. 백일. 그의 두 눈은 힘없이 웃고 있었다. 그 눈에는 일말의 생기도 없었다. 다만 아득한 절망과 무력함을 담은 채 회백색의 색조를 띈 그 눈은 그러나 웃고 있었다. 아무런 의미도 닮지 않은 그런 괴상한 웃음이었다. 눈 또 다른 두 쌍의 눈은 그 눈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공포로 어우러져 있었다. 침상이 두 명의 남녀가 나란히 누워있었다. 남자는 상당히 청소한 인상의 중년인 이었으며 여인은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녀였다.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닮은 점이 있어 보였다. 침상 앞머리 한 명이 못둑 서 있다. 후리후리한 키를 지닌 비단옷을 입은 인물이었다. 한데 얼굴이 없다. 얼굴 대신 탈을 쓰고 있었다. 실로 섬뜩한 느낌이 드는 괴이한 탈이었다. 오직 초승달 모양으로 뚫린 웃는 형태의 눈만 있을 뿐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눈썹 뒤 코 입 그리고 머리카락조차 없었다. 오직 웃는 모양의 눈만 뚫려 있을 뿐 더욱이 그 탈에는 조잡한 솜씨로 하얀색이 더덕더덕 칠해져 있어 오히려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뚫린 두 눈 속으로 보이는 그의 두 눈은 극도의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힘없이 침상 위에 두 남녀를 응시했다. 침상 위에 중년인은 청소한 용모의 광명정대한 분위기가 풍겼다. 소녀는 16,7세쯤 되어 보였는데 대단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 아직 덜 성숙한 모습으로 청순함과 때 한 점 없는 순수함을 두 눈이 어리고 갸냘픈 느낌을 주었다. 이때 청의 중년인이 분노의 시선을 이글거리며 입을 열었다. 뒤야는 이곳이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침입하여 이런 행패를 불리는 것이오. 탈은 쓴 인물을 아무 말이 없다. 만약 외부의 고수들이 이 사실을 알며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문득 탈을 쓴 괴인의 두 눈이 더욱 힘없이 웃었다. 아니 탈 속에 그 눈은 웃지 않는지도 모른다. 탈의 두 눈이 웃는 모양이기에 괴인의 두 눈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몰랐다. 청의 중년인은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문득 조금 전에 일이 생각났다. 괴인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한쪽 팔에 들고 와서는 자신을 단 삼초에 간단히 제압시키지 않았던가. 진강 일대에서는 제법 말아주는 자신을 말이다. 이때 괴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유관웅 나이 37세 벼로는 군자검 진강 채의 주인. 괴인의 음성은 너무나도 힘이 없었다. 그의 무기력한 눈은 다시 이번에는 소녀에게로 옮겨졌다. 유관웅 나이 16세 유관웅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 그 말을 듣는 동안 청의 중녀인 유관웅과 유관웅은 소름이 쭉 끼쳤다. 그의 음성은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이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유관웅은 진저리를 치면서 말했다. 두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다 들어줄 테니 제발. 그냥 물 넣어가 주시오. 괴인의 두 눈이 이 순간에 무심하게 변했다. 이어 조용히 가라앉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노전익은 어디에 있느냐. 순간 유관웅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당. 당신은 누구요. 노전익은 어디에 있느냐. 괴인의 음성은 똑같이 무심히 흘러나왔다. 유관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격련할 뿐이었다. 하나국 그는 입술을 식으면서 말했다. 모루오. 괴인의 두 눈이 힘없이 웃었다. 이어 그는 침상 곁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 이상하게 흰 손이었다. 남자의 손인지 여자의 손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창백한 손이었다. 모. 무슨 짓을. 유하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괴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깨로 뻗어왔기 때문이었다. 괴인은 말없이 유하림의 가슴 옷을 잡더니 잡아당겼다. 찌. 입. 옷자락이 길게 찢어졌다. 아. 유하림은 비명을 질렀다. 하나 괴인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계속 움직이는 사이의 옷이 거의 다 찢겨져 나갔다. 멈. 멈추시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 이미 괴인의 손에 의해 유하림은 완전 나체가 되고 말았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육체였다. 눈부시게 흰 피부는 아직 한 번도 타인의 눈길에 노출된 적이 없는 피부였고 봉긋하게 부풀어오른 저 가슴은 수치감과 놀람으로 인해 작은 유시를 경련하고 있었다. 완전히 개방된 자세였다. 유하림은 혈도가 지펴 몸을 오므리지도 못한 채 누워있어야 했다. 노전익은 어디에 있느냐. 괴인의 눈은 유하림의 여린 나신을 보지 않았다. 나.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유관웅은 절규하듯 부르짖었다. 이때 괴인은 중얼거렸다. 아름답군. 비로소 그의 힘없는 눈이 유하림의 나신을 바라보았다. 이어 그는 창백한 손으로 유하림의 봉긋한 저 가슴을 더듬더니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 아. 유하림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푸르게 질렸다. 오. 오라버니 살려줘요. 오라버니. 아.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괴인의 손이 슬슬 내려가 그녀의 아랫대를 쓰다든다가 그녀의 하반신까지 내려간 것이었다. 유관웅의 눈이 찢어질 듯 부릅떠졌다. 잔. 잔인 무도한 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에게 무슨 짓이냐. 유관웅은 움직일 수 없는 게 천추의 한인 듯 온몸을 격렬하며 저주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 괴인은 유하림의 아랫돌이에서 손을 뗐다. 이어 그는 역시 조용하고 무심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 세상에 정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썩은 세상이다. 신마저도 야역과 탐심으로 썩은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다. 탈을 쓴 괴인의 음성은 더욱 무심해졌다. 모든 인륜이 무너지고 일체의 도덕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어미가 딸을 죽인다. 돈 몇 푼의 부모는 자식을 팔아먹고 자시은 늙은 부모를 헌신적처럼 버린다. 신조차 썩었거늘 누가 인간에게 천벌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너무도 무서운 말이었다. 미. 미친 괴변이다. 유관웅은 마치 악마의 저주라도 들은 듯이 고개를 마구 흔들어댔다. 이때 괴인의 두 눈이 문득 처절한 빛을 흘렸다. 으. 으. 유관웅은 그 눈빛을 보자 마치 흉신학살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렸다. 허나 괴인의 눈은 다시 무기력하게 변해버렸다. 어차피 무너진 천류은 지금부터 너희들도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다. 괴인은 말을 마친 순간 그 창백한 손을 뻗었다. 뭐. 무슨 짓을. 찌이. 유관웅의 옷이 찢어져 나갔다. 유관웅은 금방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뜨며 애원했다. 제. 제발 그만두시오. 제발. 허나 조용히 손을 몇 번 놀리는 사이에 괴인에 의해 그는 곧 알몸이 되었다. 우람한 체격이었다. 가슴 근육이 단련된 무인의 기질을 나타내었고 가슴패개에는 무성한 털이 수북했다. 제발. 제발. 유관웅은 넋을 잃고 있었다. 하나 괴인은 그의 팔을 들어 유아림의 젖가슴에 얹어놓았다. 혹은 할 것이다. 내 누이는 천녀니까. 괴인의 무기력한 음성의 유아림은 수치와 공포에 거의 까물어 칠 지경이었다. 특히 유관웅의 털뚜성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누르자 절망의 외침을 바랬다. 오. 오라버니. 허나 유관웅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그만두시오. 그의 음성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하나 괴인은 그의 손을 잡고 유아림의 손을 계속 더듬게 했다. 그 바람에 유관웅은 본의 아니 유아림의 젖가슴과 여체의 구석구석을 쓰다듬게 되었다. 흑. 유아림은 그만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의 눈가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때 유관웅은 두 눈을 찢어질 듯이 부릅드며 외쳤다. 천. 천벌을 받을 놈. 내 놈은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 괴인은 무기력하게 웃었다. 후후후. 너는 스스로 군자임을 자청했다. 허나 너는 그 군자라는 위선 속에서 남이 모르는 악행을 얼마나 했더냐. 뭐. 무슨 헛소리냐. 괴인은 유관웅의 손을 유아림에 하체에 놓고는 손을 뗐다. 이. 이 손을 치워다오. 하나 괴인은 무심한 음성으로 말했다. 유관웅 너 같은 군자가 왜 10년 전에는 살려달라고 비는 한 나의 이 어린 소녀를 겁탈했느냐. 유관웅의 얼굴이 마치 철퇴를 얻어맞은 듯 뭉그러졌다. 그때 그 소녀도 내 누이와 비슷한 16세였다. 유관웅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렇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평생 단 한 번의 오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천하의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다. 헌데. 어떻게. 유관웅의 얼굴에 회의가 떠올랐다. 뭐.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냐. 그 소녀의 이름은 최웅이었다. 그 소녀는 아름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손에 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유관웅의 눈이 빛을 잃었다. 나. 나는.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다. 괴인은 무감동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녀는 자결을 했다. 단 한 장의 서찰을 남기고. 유관웅의 얼굴은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유관웅 내가 군자냐. 괴인은 그의 몸을 유아림에 몸에 겹쳐놓았다. 순간 유관웅은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어 불쌍하리만큼 비굴한 어조로 말했다. 제. 제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이것만은. 괴인은 침묵했다. 괴인의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아림을 덮어 누르고 있는 유관웅 그의 우람한 육신 밑에 깔린 유아림의 육체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괴인은 두 남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일렁거렸다. 어떤 기묘한 흥분의 빛이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눈을 감았다. 탈에 뚫린 눈구멍은 웃고 있었으나 그의 두 눈은 굳게 감겨져 있었다. 23년 전 소년은 눈알을 놀라게 해주려고 밤새 하나의 탈을 만들었다. 소년의 서투른 솜씨로 깎은 그 탈은 다만 두 개의 초승달 모양의 웃는 눈이 전부였다. 눈썹도 코도 눈도 뒤도 머리카락도 없는 것이었다. 탈에는 조잡한 솜씨로 하얀 색만을 더덕더덕 칠해놓아 볼품이 없는 것이었으나 왠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었다. 항상 고귀하고 아름다운 누나 품위를 잃지 않고 언제나 고결하고 단정한 모습의 누나를 존경하고 좋아했다. 소년은 누나의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킥킥 웃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소년은 탈을 안고 누나의 방으로 살금살금 발끝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달빛이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소년은 살며시 문을 열었다. 허나 그 순간 소년의 두 눈은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 방 안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고야만 것이었다. 결코 보아서는 안 돼. 도저히 보아서는 안 될 광경을. 하늘도 땅도 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할 광경을 소년은 보아버리고야만 것이었다. 그 순간 소년의 손에 들려져 있던 탈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소년의 두 눈은 그때부터 색깔을 잃었다. 완전히 생비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방문 앞에서 돌아나올때 소년의 얼굴에는 그 초승달 모양으로 웃는 눈만이 파여진 탈이 쓰여져 있었다. 23년 전의 일이었다. 괴인은 두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유아림에게 가고 있었다. 유아림의 두 눈이 크게 떠져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과 저주의 빛이 하나로 뒤엉켜 있었다. 그 눈은 괴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바로 저 눈이다. 저 눈. 흐흐흐. 그때 누님의 눈이 바로 저 눈이었다. 괴인의 눈꼬리에 가느다란 이슬이 맺혀졌다. 괴인의 입에서 낮게 음성이 흘러나왔다. 유관웅. 유관웅은 죽은 듯이 엎드린 채 대답이 없었다. 노전익은 어디에 있느냐. 노전익은 어디에 있느냐. 유관웅의 몸이 부르르 떨었다. 이어 공허한 그의 대답이 메말라 터진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입술에는 이빨 자국이 찍혀 있었다. 서호. 공유하에 있다. 괴인의 두 눈이 힘없이 웃었다. 고맙다. 유관웅. 유관웅의 입가에 가느다란 선혈이 흘러내렸다. 그는 무섭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내놈의 이름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괴인은 무기력하게 말했다. 담. 담이라고만 기억해라. 유관웅의 빛을 잃은 눈동자가 굴렀다.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다. 내놈을. 괴인은 창백한 손을 들어 침상 한모퉁이를 내리쳤다. 샤. 기이한 음향이 들었다. 놀랍게도 침상 모서리의 나무가 삼각형으로 칼로 밴듯 잘라졌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느냐 유관웅. 유관웅의 두 눈이 격렬했다. 내놈. 더러운 내놈의 얼굴을. 내 얼굴 말이냐. 괴인은 두 손을 들어 탈을 잡았다. 잡아라. 슥. 괴인은 탈을 벗었다. 순간 유관웅의 눈동자의 경악이 어렸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목 뒷부분에 뾰족한 삼각형의 나무토막이 푹 박혔다. 그. 으. 유관웅은 고개를 떨구었다. 즉사한 것이었다. 하나 그의 부릅떠진 눈동자에는 아지고 경악의 빛이 떠올라 잊었다. 탈을 손에 든 괴인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똑같은 탈이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유관웅 너에게는 나를 알 기회가 영원히 없어졌다. 이때 유관웅의 목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아래에 있는 유아림의 얼굴로 흘러내렸다. 유아림은 표정이 없었다. 다만 피에 젖은 그녀의 두 눈에는 무서운 저조의 눈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저 눈이다. 저 눈. 괴인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다. 그는 곧 문을 닫으며 사라졌다. 대기. 항주 절강성의 성도 서쪽으로 서울을 끼고 전당강의 하구에 위치하여 대운하의 종점이기도 한데도 남성 때의 황도로서 항주는 대대로 풍류의 본토다. 항주 특산의 용정차는 그 향이 일품으로 황제께 진상되는 명품이다. 풍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항주를 가보지 않고는 풍류를 입에 올리지 못한다. 그만큼 항주에는 무수한 홍등가와 기록 그리고 도박장과 각종 풍류업이 질비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항주의 밤은 더욱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양화는 야단스럽게 치장을 하고 밤거리에서 나그네를 부른다. 역전 한 푼에서 금자 백량에 이르기까지 밤꽃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하나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그런 불문율을 알고 있으며 수레의 은자를 싣고 항주를 찾아와 온갖 향락을 즐기고 빈털털이로 돌아가도 아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다. XXX 수아 아! 탁태인 바다 그 바다를 지나 항주만으로 들어서는 범선이 있다. 구룡상선이었다. 구룡상선은 황화구를 빠져나와 동해를 거쳐 항주만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때는 7월 중순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었다. 구룡상선의 갑판 위 흑산 청년이 나른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검은 두건에 두 손에 검은 장갑을 낀 청년 사문도였다. 사문도에 쭉 뻗은 발짓개에는 귀여운 흰색 다람쥐가 앉아 두 손으로 밤을 까먹고 있었다. 망증맞은 모습이었다. 그 다람쥐는 낭인무사 대중 위천조란 인물이 기르던 것으로 그가 사문도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 사문도는 개공부에서 장천린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 그동안 그는 장천린과 단위재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과 특히 가까워졌다. 위천조 뇌찰격 이 두 인물이었다. 두 사람 다 낭인무사의 일원이었다. 위천조는 사천 출신으로 과거의 직업은 살인청구업자였다. 그는 3년 전에야 그 직업에서 손을 씻고 낭인시장에 뛰어든 인물이다. 그의 나이는 33마리 별로 없는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사문도는 그를 보는 순간 낭인무사들 중 가장 특이한 고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뇌찰격 이 사람은 고래 오사장 출신으로 라마교회 승려였다. 라마교회 수장이자 오사장의 통치자인 달라이 대라마를 모시던 라마고수였다. 한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는 달라이 오세가 총애하는 라마승 감당과 말다툼을 했다. 그는 그만 술 먹은 기운의 그를 일장에 쳐죽이는 사고를 저질렀다. 술이 깨자 당황한 그는 달라이 오세의 분노를 사면 살아남지 못함을 알고 오사장을 도망쳤다. 그는 그 후 납달극 지방으로 도망쳤다. 하나 거기서도 밀종고수의 추격을 받은 그는 포달락공으로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엄격하게 그지없는 궁교와 규범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저곳 떠돌다가 그는 자신을 추격하던 고미타사의 기승 848의 제자인 노천을 죽이고 마침 내 망남봉고까지 흘러가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낭인시장에 몸을 내놓은 것이다. 그야말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였다. 사문도는 그들 두 사람이 낭인무사들 중 가장 강한 자라고 판단했다. 위천조와 뇌찰격 그들 두 명은 은연 중 낭인무사들의 지휘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하나 사문도가 등장하면서 묘한 분위기가 싹 탔다. 위천조와 뇌찰격이 사문도에게 매력을 느낀 것이었다. 그들을 비롯한 낭인무사들은 황야를 누비는 늑대같은 삶을 살아온 거친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장철린에게 고용되어 백살대와 함께 행동을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백살대는 정통 모공을 수업받은 젊은 고수들이었다. 비록 기질이 젊고 활달했으나 그들은 품격이나 행동이 극히 절제된 인물들이며 예의를 잃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규범과 정통적인 기질은 실상 늑대같이 거친 낭인무사들에게는 여러모로 거슬리고 마땅치가 않았다. 특히 백살대에게는 마도 원깨무기란 무서운 고수가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낭인무사들은 늘상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등장한 것이 사문도였다. 사문도에 고독하고 음침한 듯하면서도 깊이 갈무리된 양성은 낭인무사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는 사문도를 우두머리로 삼아 백살대와 경쟁하려는 심리가 싹트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제껏 그들을 지도해오던 위천조와 뇌찰격이 사문도와 가까워진 것이었다. 사문도는 비록 그럴 마음이 없었으나 은연중 백살대보다는 야 성적인 낭인무사들에게 정을 느끼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각. 사각. 흰색 다람쥐가 계속 작은 이빨로 밤을 돌려가며 갉아먹는다. 사문도는 그 모습을 무심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때 문득 그림자 하나가 사문도의 발 아래로 드리워졌다. 사문도는 고개를 들었다. 바로 옆에 창백한 안색의 인물이 서 있었다. 30세가량의 백의를 걸친 인물이었다. 왼쪽 눈 아래에는 섬뜩한 흉터가 있어 음침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 찍. 다람쥐가 쪼르르 그의 발을 타고 오르더니 대기인의 가슴까지 기어 올라갔다. 대기인은 다람쥐를 어루만졌다. 사문도는 양손을 머리 위로 어루만졌다.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피어오른다. 언제나 한가하군요 대형. 언제부터인가 낭인무사들의 대부분이 사문도에게 대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오직 강자만이 위에 선다는 철칙이 냉혹할 정도로 행해져온 것이 그들 세계의 율법이었다. 사문도는 그 호칭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일일이 의사표시를 하기가 귀찮았기 때문이었다. 사문도는 깍지를 풀며 시선을 구름에 고정시킨 채 물었다. 웬일이시오 위영. 대기인 잭 위천조는 가판에 앉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밤을 까서 손바닥 위에 있는 다람쥐에게 주었다. 눈 아래 흉터가 음침했다. 그는 약간 쉰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조금 전에 뇌찰격이 백살대의 조충과 크게 다투었소. 조충 그는 백살대에서 움표 다음으로 강한 인물이었다. 사문도는 듣는지 안 듣는지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뇌찰격은 밀종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이오. 솔직히 과거 그의 성질 같았으면 조충과 한번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 그 가참은 것은 원대주의 총애를 받는 조충을 건드리면 원대주가 노여워할까 봐입니다. 사문도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대형나 위천조는 과거 살인천부업자 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의 능력을 대부분 파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형의 능력은 원대주의 아래가 아닙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문도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위형 그 대형이란 칭호 좀 빼주시오. 위형은 나보다 십여세나 연장이시오. 듣기가 거북합니다. 사문도는 이어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백살대와는 되도록 충돌하지 마시오. 그들은 모두 예의가 바르며 규율이 엄격하오. 모두 훌륭한 무사들입니다. 아마 내찰격형이 조무사와 같은 것도 내형이 먼저 실수했을 것입니다. 위천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문도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위천조를 잠시 바라본 뒤 말했다. 위형 너무 언짢게 생각 마십시오. 항조에 내리면 내형과 술이 나 한 잔 합시다. 위천조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문도는 몸을 돌렸다. 나는 용대인께 가보겠습니다. 그는 곧 뚜벅뚜벅 선실을 향해 걸어갔다. 위천조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사문도는 가판 위를 가로질러 갔다. 넓은 가판 위에는 여기저기 백살대와 낭인무사들이 서서 혹은 앉아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하나 자세히 보면 그 중에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 백살대는 백살대끼리 낭인무사들끼리만 어울려 있다는 것이었다. 그 광경은 좀 야릇한 구석이 있었다. 사문도는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 과연 저들 간에는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며 생각했다. 그것은 일종의 경쟁의식이다. 그것을 자초하는 것은 백살대보다는 낭인무사들에게 있다. 그들은 묘한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문득 앞에서 한 명의 거한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10척에 가까운 놀라운 채굴을 가진 거인 바로 초강이었다. 초강은 한쪽 손에 수십 권의 책을 쌓아 들고 있었다. 모두 극히 어렵고 두꺼운 책들이었는데 워낙 거구인 그가 들고 있으니 그 책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만 느껴졌다. 그가 다가오자 사문도는 담담히 말했다. 초영 며칠 동안 못 뺀 것 같습니다. 초강은 미소 지었다. 예.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참 그리고 말씀을 낮춰 그냥 이 름을 불러주십시오. 사문도는 멈칫했다. 그는 초강이란 인물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생의 역사타. 또한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인 것도 알고 있었다. 하나 그는 우람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겸손할 뿐더러 두 눈에는 지혜가 어려 있었다. 또한 소문에 의하면 그가 독서광이란 것이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취미라니. 초강에게서는 언제나 따스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사문도는 눈빛을 흘리며 슬쩍 초강이 들고 있는 책을 훑어보았다. 어려운 책을 읽으시는군요. 초강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저 조금 읽는 정도지요. 책이란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 저는 아직 시작된 게에 불과합니다. 사문도는 얘기하는 동안 점점 더 그에게 흥미를 느꼈다. 회교를 믿으신다고요. 초강은 그 말에 진지한 빛을 띄웠다. 종교란 무엇을 믿든 신성한 것이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회교를 믿었습니다. 초강은 문득 조심스럽게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제가 사문도님께 한 말씀 올려도 무례가 아닐런지요. 사문도는 담당이 말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이 경청하겠습니다. 초강은 지혜로운 눈빛을 흘리며 가판 위에 무사들을 둘러본 후 말했다. 보십시오. 낭인 무사들은 지금 모두 개개로 흩어져 융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디 개인적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백살대의 묘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요. 이 상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 낭인들은 또 모두 사문도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문도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초강은 논리정연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진솔하고 겸손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문도님께서 낭인무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융합하신다면 백살대와의 심한 알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 사이에 건전한 경쟁의식을 심을 수도 있지요. 장차 그들의 능력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문도는 침묵했다. 초강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제 말이 너무 건방졌다고 여기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문도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말씀 매우 잘 들었습니다. 이어 그는 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초영관은 앞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군요. 초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번쯤 사문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초강은 약간 머뭇거리다 책을 들었는지라 폭권하지는 못하고 다시 고개 숙였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는 돌아서더니 성큼성큼 걸어갔다. 보통 사람보다 보폭이 두 배는 넓었다. 사문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심 생각했다. 구령상선 내에서 가장 겸손한 인물이다. 큰 체구와 이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타인들은 그를 경시하나 실제로는 훌륭한 현자다.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선채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걸어갔다. 어디를 가시오 사형. 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원깨묵과 낙수범이었다. 사문도는 약간 미소지었다. 원형과 낙형이셨군요. 원깨묵과 낙수범 그들 두 사람은 개봉구 이래 급격히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들은 줄곧같이 붙어다녔다. 의외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잘 어울려 친교를 이루고 있었다. 하나 반면 원깨묵과 사문도는 그동안 존재로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 너무도 동질적인 성향을 지니고 이겨서인지도 몰랐다. 또한 서로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기도 했다. 사문도는 원깨묵을 보면 거칠은 황야의 우뚝선 고봉 위에서 포효하고 있는 듯한 사자를 느끼곤 했다. 마도 그가 칼을 쓰는 깊이는 추측할 수가 없었다. 반면 원깨묵은 사문도에게서 가슴 속 깊이 느껴지는 일종의 질투심과 흡사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때까지도 유일한 자신의 무도의 경쟁자로서 무정도 모용초를 의식했다. 하나 갑자기 나타난 사문도 오히려 모용초보다 더 강한 적수로 부각이 되었기에 타고난 승부의 근성이 강한 원깨묵으로서는 늘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사문도는 공손히 말했다. 저는 지금 형님께 가보는 중입니다. 원깨묵은 미소지였다. 잘 되었군요. 저도 마침 형님께 가는 중이요. 같이 갑시다. 그러지요. 이윽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장천린의 처손은 구령상선의 훈위에 있었다. 세 사람은 걸어가면서 침묵했다. 사문도는 침묵이 다소 답답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려 했으나 원깨묵의 삭막한 얼굴을 보자 입을 가물어버렸다. 무심한 살무사 같은 두 눈을 보는 순간 왠지 입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원깨묵 그는 자신과 동갑이었다. 하나 사문도는 늘 원깨묵이 자신보다 몇 살 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런 느낌은 사문도에게 무언지 모를 압력으로 눌러오고 있었다. 원깨묵에게는 타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차가운 위험과 대종사다 운기운이 어려있었다. 그는 사실상 구령상선 내에서 가장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늑대같이 거친 낭인무사들도 감히 그의 눈에 거슬리기를 회피하지 않던가. 선실 앞 사민이 다가가는 순간 문이 열리며 초로 외인물이 나왔다. 그는 단위제였다. 그는 원깨묵과 사문도 그리고 낙습범이 나란히 서있는 것을 보더니 두 눈을 뜬그렇게 떴다. 아니 자네들이 함께 웬일인가. 원깨묵은 미소지었다. 형님은 안에 계십니까. 단위제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계시네만. 한번 뵈려고요. 문득 단위제는 너털 웃음을 쳤다. 헛헛헛 그만두게. 나중에 오는 게 좋아. 나도 들어갔다 갔다가 웃는 총에 쫓겨나왔으니까 말이야. 원깨묵은 의아했다. 따가운 눈총. 단위제는 껄걸 대소를 터뜨렸다. 이 친구는 사랑을 못해. 봐서 숙맥이니 알리가 있나. 이어 그는 세 사람의 어깨를 안았다. 자. 자. 문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나와. 같이 가서 한잔하세. 귀엽고. 또다시 그의 입에서 술 타령이 나오고야 말았다. 그는 언제나 입만 뻥긋하면 술 이야기였다. 으아탓 오늘 하루 종일 마시고 저녁때는 항주의 기루에 가서 다시 한잔하세.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말했다. 항주는 유명한 색향인데 그곳의 계집을 오늘 밤. 몇 명 품고 자제 않으면 이 단위제의 성을 갈아야지. 원깨묵과 사문도는 서로를 돌아보며 실수를 흘렸다. 이때 단위제는 능글눥글하게 웃으며 세 사람을 떠밀었다. 어서 내 방으로 가세. 내 자네들에게 비장의 술을 공개하겠네. 비장의. 술. 흐흐흐. 한잔이면 하루 밤새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술이네. 그 말에 사문도의 눈에 호기심이 일어났다.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단위제는 능글맞고 음융한 표정으로 눈을 간은스름하게 뜨며 말했다. 흐흐흐. 동의하는 뱀들을 잡아서 직접 담근 것이야. 이것 한 잔이면 오늘 밤 항주로 쳐들어가 항주의 기루란. 기루는 몽땅 엎어버릴 수가 있지. 흐흐흐. 왕께묵과 사문도 낚수범 세 사람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나이께나 먹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망발인가. 하나 이때 단위제는 뱃새 눈을 뜨며 낚수범의 가슴을 툭 쳤다. 낚가야. 예. 예. 오늘도 빠져나가면 낚시를 낚시로 만들어 버리겠다. 오늘은 무조건 빠져나가지 못한다 알겠느냐. 낚수범의 얼굴은 마치 분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허옇게 대버리고 말았다. 으하타. 자하자. 어서 내 방으로 가자. 단위제는 대소를 터뜨리며 새 청년을 깨몰듯이 몰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103에. 황보설련 그녀의 모습은 변했다. 헐렁한 베개를 입고 허리는 바짝 졸라 붉은 빛의 폭이 넓은 요대로 질끈 동염했다. 선명한 붉은 요대로 졸라맨 그녀의 헐리는 너무나 가늘어 한 줌밖에 안 되었다. 짧은 머리카락은 뒤로 넘겨 이마에 하얀 두건으로 단정히 묶었다. 여장도 남장도 아닌 기묘한 복장이었다. 하나 하얀 피부와 큰 눈 그리고 선연한 이구비는 너무나 아름답고 상큼한 자태를 풍겨준다. 띵. 디딩. 그녀는 선실에 앉아 손에 하얀색의 비파를 안고 뜯으며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호피가 씌워진 의자에는 장천린이 비스듬히 기대한 아차를 마시고 있었다. 장천린은 의미를 좋아한다. 그는 차 맛을 음미하며 비파와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다. 영혼을 움직일 듯한 아름다운 의미와 고운 음성의 노래소리. 그리고 그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가인의 자태. 그 어느 산에라도 홈백을 뺏기지 않는다면 장님이거나 뒤머가 리이거나 아니면 바보 천치일 것이다. 황보설련 이 아름다운 이녀는 남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특이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가진 여자였다. 문득 띵. 비파가 멈추었다. 황보설련은 판주와 노래를 멈추고 장천린을 고혹적인 눈매로 응시했다.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훌륭하오. 황보설련은 생긋이 웃었다. 그녀는 비팔을 탁자 위에 놓고는 장천린에게 사뿐사뿐 걸어왔다. 그녀는 장천린의 앞에서 눈망울을 사르르 굴리더니 그대로 쓰러지듯 안겨왔다. 그녀의 손이 대담하게 장천린의 목을 끌어안았다. 지루한데 일부러 들어준 것 아니에요. 애교있는 음성이었다. 장천린은 그녀의 몸과 머리카락에서 싱그러운 난초향을 느끼며 말했다. 아니요. 설련 그대의 솜씨는 거듭 말하지만 정말 일풍이요. 그러자 황보설련은 콧등을 찡긋하며 말했다. 흥 동광옥이란 소녀도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두 눈에는 은은한 질투에 빛이 어렸다.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설련 여기에는 나와 그대밖에 없소. 소옥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소. 그 말에 황보설련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 달콤한 어조였다. 사랑해요. 장천린은 그녀를 살짝 들어 무릎에 앉혔다. 이어 그녀의 입가에 입술을 대며 말했다. 당신은 사랑스런 여자요. 백곤. 그녀가 콧소리로 불렀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요네. 장천린은 빙긋 웃음을 지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소. 응. 황보설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콧소리로 대답했다. 장천린은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며 말했다. 사랑하오.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꽃잎 같은 입술을 덮었다. 응. 황보설련은 신음을 바라며 손으로 장천린의 목을 끌어안았다. 열렬한 그리고 뜨거운 입맞춤 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길었다. 이번에는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두 남녀의 입맞춤은 길고도 달콤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한참 오후 황보설련은 발각해 상기된 얼굴로 스물새처럼 할닥이며 말했다. 행복해요. 선련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랑스런 여인이었다. 행복해질 가치가 있는 여인이었다. 장천린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한 손으로 그녀의 상기된 뺨을 감쌌다. 그리고 그 손끝이 그녀의 가녀린 목줄기를 타고 내려와 그녀의 가슴에 살며시 멈추었다. 그러자 황보설련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어렸다. 그녀의 뺨은 노을이 되었고 그녀의 두 눈동자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장천린은 입가에 의미모를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못써요. 황보설련은 곱게 눈을 흘겼다. 하하하. 장천린은 대소를 터뜨리다가 그녀를 끌어안다니 이번에는 더욱더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었다. 읍. 황보설련은 상반신을 뒤로 반쯤 꺾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 한 번 춤을 추었다가 장천린의 목을 간단히 단단히 끌어안으며 힘을 주고 있었다. 선실밭 반쯤 열린 창문 밖으로 만경창파의 바닷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xxx. 항주만에 들어온 구룡상선이 항구에 정박했다. 신시 무렵이었다. 구룡상선이 항구에 정박하자 무사들은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구룡상선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품을 항구로 옮겨내리기 시작했다. 실상 장천린이 이곳 항주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 때문이었다. 먼저 항주 최대의 거부인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 내 하나였다. 그는 사천과 몽고에서 가져온 최고급 모피 4만장을 그에게 팔고 또 중원 제1의 명차인 용정차를 대량 구입하는 것도 사업 중에 포함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회외교도 출신의 상인에게 양탄자 1만 양을 구입한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양의 비단을 파는 것이 있다. 그 밖에도 그는 여러 가지 희귀한 물품들을 북경으로부터 가지고 왔다. 그것은 주로 여인들이 쓰는 장신구에서 고속 등속이었고 생목국에서 건너온 향수와 같은 것도 있었다. 장천린은 소문난 색향이니 곧 항주에서 특히 그런 품목은 고가에 팔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구룡상선이 도착하자 그 소식을 접하고 과연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미 구룡상선의 소문과 명성을 알고 있는 상계의 인물들이었다. 수십 채의 마차와 가마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들이 항구를 애웠다. 그 중에서 특히 화려한 마차는 곧장 장천린이 임시로 친거대 한 막사 앞으로 왔다. 마차 안에서 육순에 혈색 좋은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 내렸다. 그는 뒤 밑에 호기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가 데려온 수행원들이 제일 많았다. 그가 바로 항주 제1의 거부인 손일산이었다. 그는 이름이 적힌 명첩을 내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막사 안에는 장천린이 들어갔다. 허허허 소문 많이 들었소이다. 용대인 손일산이 손을 내밀었다. 손대인의 말씀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장천린도 손을 마주 잡았다. 상인들의 손은 부드럽다. 무인들의 손처럼 강하지도 않고 농구의 손처럼 옷이 박혀있지도 않다. 하나 그 손은 부드러우나 선비의 손처럼 힘이 없지는 않다. 그 부드러운 손 안에 일단 황금이 놓여지면 그 손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상인의 힘은 사업능력이요 수단이며 또한 황금이다. 황금을 주무르는 사람들 그들은 상대편의 손을 잡아만 보아도 그 손에 얼마나 많은 황금을 만져본 손인지를 알 수가 있다. 손을 잡은 순간 손일산은 눈앞에 용대꾼이란 젊은 상인이 결코 보통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허턴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렸소이다. 물론 모피는 가져오셨겠지요. 물론입니다. 아마도 손 대인께서는 그 품질에 만족하실 겁니다. 장천리는 손짓을 냈다. 그러자 즉시 백살대의 황개가 대여섯 장의 모피를 가져왔다. 펼쳐 보여드려라. 네. 황개는 장천린의 명령에 따라 모피를 바닥에 쭉 펼쳐놓았다. 곰 호랑이 양 흑교 등등의 모피가 깔렸다. 장천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사천 지방의 산악에서 나는 야생동물들과 몽고의 초원에 서 방목하는 양의 모피는 그 질에 있어 최상입니다. 이것들은 모피에서 좋은 것만 고른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꺼내온 것임으로 질은 어느 것이나 동일하지요. 손일산의 간은스름한 눈이 빠르게 모피를 훑었다. 이어 그는 가늘하나 미소를 지었다. 구령의 용대인께서 거래하는 물품은 정평이 나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이다. 노부 모피를 사기로 이미 이곳에 올 때부터 결정을 내렸소이다. 장천리는 빙긋이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몇 장이나 구입하시겠습니까? 3만 장을 사겠소이다. 장천리는 문득 엄지를 내세웠다. 과연 손 대인답습니다. 원래는 1만 장 정도 대인께서 사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인은 본인의 생각보다 더 손이 크시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에 약한 법이다. 손일산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다. 헛헉 과찬이시요. 하나 이곳에서 노구 말고 어디 상대자가 이 둬야지요. 이번에 용대인께서 오셔서 노부는 무척 기쁘오이다.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중원 밖곳을 다녔어도 손 대인같이 시원스러운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장천린의 곁에 실입해 있던 낙수범의 눈에는 은은한 감탄과 존경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과연 용대인이야말로 상술의 귀재이시다. 상대방을 부추기면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도 그렇고 막대한 물량의 거래를 이렇게 간단히 끝내다니. 이때 장천린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숙범. 예 대인. 낙수범은 허리를 반쯤 숙였다. 손대인께 모피 값을 계산해드리게. 알겠습니다. 미리 뽑아둔 것이 있습니다. 낙수범은 즉시 장구를 꺼내어 그곳에 계산된 것을 손일산에게 주었다. 손일산은 손을 저었다. 헛헛. 되었소이다. 그런 물품과 함께 청구서를 노부의 대부장원으로 보내주시오. 그때 대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일산은 몸을 일으켰다. 만약 용대인께서 시간이 나신다면 한 번 노부의 장원으로 모시고 싶구리오. 장천린도 몸을 일으켰다. 초대해 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헛헛. 그럼. 손일산은 콧고 난 뒤에 나갔다. 그가 나가자 장천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숙범 초강이 물품 분류와 수급을 관리하고 있소. 앞으로 계산과 장구관리 일체는 그대에게 맞길 생각이오. 낙수범은 놀람의 표정을 지었다. 감히 제가. 하하하.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대는 탁월한 사업능력이 있소. 다만 오랫동안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을 뿐이오. 그동안 그대가 틈틈이 정리한 장구와 기록도 이미 보았소. 그만하면 충분히 구령상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소. 낙수범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대인 고잘 것 없는 소생을 이렇게 믿어주시니. 장천리는 말을 돌렸다. 그럼 수고해 주시오. 앞으로 수시가 되기 이전에 거래를 일단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오. 알겠습니다. 낙수범은 폭권하고 막사를 나갔다. 장천리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러자 막사 안쪽에 휘 장이 살렷이 들려지더니 그 속에서 황보설련이 나왔다. 그녀는 김이 나는 찻잔을 받쳐 들고 다가왔다. 후후. 정말 놀랐어요. 백구는 정말 천재예요. 장사도 그렇지만 사람 다루는 솜씨는 정말 기가 막혀요. 장천리는 빙긋이 웃었다. 그 말 속에는 선련 그대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 어머. 황보설련은 찻잔을 놓으며 곱게 눈을 흘겼다. 하하. 장천리는 찻잔에 손을 뻗지는 않고 그녀의 나긋한 허리를 끌어 당겨 안고 있었다. 아이. 누가 들어오면. 어떻소.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오. 어. 왜 이리 어둡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 하고 말이오. 순. 엉터리의 황보설련은 그만 말을 다 맺지 못했다. 장천린의 입술에 입술을 점령 당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작은 주먹이 장천린의 넓은 가슴을 마구 두들겼다. 하나 점차 느려지더니. 마침내 그녀의 두 팔은 장천린의 목을 도리어 세차게 끌어아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몰려든 항주 상인들과 그 자아 리에서 물건 거래가 이루어졌다. 낙수범은 주판을 통기며 능숙하게 계산을 해댔으며 그의 계산은 동전 한 잎의 오차도 없었다. 초강은 무사 들고 임부들을 능수능란하게 총질이하여 수급에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구의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초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세심하게 일을 처리해냈다. 이윽고 술시가 되기 전 모든 일은 끝났다. 낙수범은 장부를 들고 막사로 들어갔다. 장천리는 점잖게 의자에 앉아있었다. 황보설련은 휘장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음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옷도 새로 점검하리라. 낙수범은 두 손으로 장부를 장천린 에게 바쳤다. 장천리는 장부를 훑어보았다. 낙수범은 그가 읽는 속도에 따라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사천과 몽고의 모피 3만장은 손일산이 구입해가고 남은 1만장은 이곳의 모피상 6명이 구입해갔습니다. 음 그들은 모두 모피의 질이 좋다고 만족해했습니다. 대체 이 많은 모피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더군요. 또한 가격에도 대충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좀 더 값을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천리는 빙글에 웃었다. 숙범. 예. 값이란 비싼 것만이 상수는 아니네. 가장 알맞는 상거래의 가격은 비싸지도 않아야 하고 또한 너무 싸도 좋지 않은 것이네. 너무 비싸게 사면 그들은 나중에 우리를 욕하고 다시는 거래를 안 하게 될 것이고 또 너무 가격이 낮으면 그들은 상품의 질을 의심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그들에게 조금씩 이득을 보았다는 느낌이 들게 거래를 하고 난다. 낙수범의 얼굴이 미미하게 여러 차례 변했다. 그는 비로소 용백군이란 젊은 상인이 왜 그토록 단기간 내에 중원유수의 거상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고 있었다. 장천리는 다시 이야기했다. 중요한 것은 교역에 있어서 파는 일만 하는 사람은 늘상 눈앞의 이익에만 얽매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싼 값으로 사적정가격으로 팔고 또 그 돈으로 바로 현지에서 흔한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지역 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득 을 남겨 파는 것. 그런 상호무역을 해야만 안목을 넓게 가질 수 있으며 긴 안목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낙수범은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리는 빙긋이 웃었다. 오늘의 이익금은 얼마나 되느냐. 낙수범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대충 백만냥 정도 됩니다.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숙범 며칠 후 사람을 시켜서 망남의 인단왕과 금천의 합인합본에게 각각 은자 십만냥씩을 보내주게. 단 은밀히 해야 하네. 낙수범은 미소지었다. 알겠습니다. 낙수범은 알고 있었다. 사만장의 모피를 구하는 이래는 망남의 영웅 인단하나과 금천의 추장 합인합본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장천리는 반드시 호의를 그보다 수백 이상으로 갚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그와 한번 만난 사람들은 늘 그를 칭찬하고 신뢰하는 것이었다. 금천 그곳은 장천린이 2년 전 장강수로를 이용교육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곳이었다. 금천은 사천 북방에 위치한 고유의 종족이 사는 곳이었다. 인구는 5만 정도 그들은 험한 사천의 산악지대에 사는 탓에 모두 용맹 하고 몸이 날새였다. 성격도 상당히 거칠고 포악했지만 그들의 의리만은 극히 강해두며 신의를 중시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금천의 추장 합인합본을 만났고 그와 망력한 교분까지 맺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그는 목힐을 싼 값의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매년 사람을 보내 상당량의 사냥 및 방어에 필요한 무기와 식량 등을 보내주고 있었다. 장천리는 장부를 모두 검토한 다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은 물건을 사는 일이네. 이곳 항주는 중원에서 가장 큰 용정차의 산지네. 앞으로 사흘 동안 숲범 자네는 항주는 물론 항주 금방에 용정차를 구할 수 있는 배까지 구하게.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네. 낙수범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럼 수확하지 않은 것도 말입니까? 물론 지주를 만나 수확할 생산량을 그대로 매입하게. 낙수범은 기이한 눈빛을 바라며 물었다. 용정차를 매점할 생각이십니까? 그렇네. 낙수범의 안색이 침중해졌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용정차가 비록 귀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 이 모조리 다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양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모두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팔 경우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모자라 자칫 값이 폭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손해가 우려됩니다. 장천리는 문득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숙범 자네가 할 일은 그것을 최대한 많이 구입하는 일이네. 파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낙수범은 고개를 떨구었다. 장천리는 다시 분부했다. 회외교도 상인들에게 양탄자를 구입하는 것도 이상 없도록 해주게.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곳에 진출한 회외인들의 미천을 바닥내 생각입니다.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흠 그리고 이곳에서 한 달은 머물게 될 것이네. 그동안 무척 바쁠 것이네. 오늘은 그럼 가서 푹 쉬게. 알겠습니다. 낙수범은 기피흡한 후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가자 장천리는 내심 중얼 거렸다. 낙수범 대단한 인재다. 상술의 감각이 뛰어나고 흡수력 적응력도 놀랍다. 대산도 틀림없으며 무엇보다 그의 좋은 점은 그가 무림보다도 오히려 상계를 더 관심 속에 두고 있다는 점이 다. 장천리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백사. 단위제는 과연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다. 구령상선의 거래가 끝난 후 술 시 무렵날이 어둑해지자 그는 원깨묵과 움표조충 환계 등등 백살대의 무사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항조의 기루로 입성했다. 양하루 항조에서도 손꼽히는 기루였다. 놀랍게도 단위제에 의해 양하루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다. 일행이 들어서자 양하루의 주인은 연신 싱글벙글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금 백여 명이 우르르 몰려든 것이었다. 그들은 양하루를 통째로 예약한 손님들이었다. 일행이 들어가자 이미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방마다 기녀가 대령에 있었으며 산의 진미에 상이 차려져 있었다. 술과 요리는 모두가 최고급이었다. 또한 기녀들도 상급에 속하는 미녀들임은 두말할 나이도 없었다. 단위제에 그 늙은 주기의 색광은 낮에 먹은 보약을 실험하려는지 옆에 자그만치 다섯 명의 미녀들을 앉혔다. 하하하 하타타 와 아 무사들은 오랜만에 호탕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그들은 그야말로 간만에 입과 눈 그리고 손까지도 동시에 최대의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다. 곳곳의 방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기녀들에 간드러지는 교소와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것들이 흘러나왔다. 양하루는 개업 이래 최대의 건성을 막고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각에 사문도는 낭인무사들의 순회급인 위천 조와 내찰격과 함께 낭인무사들을 데리고 다른 기로로 가고 있었다. 장천리는 무엇을 느꼈는지 사문도에게 거액의 전표를 몇 장 주고는 마음껏 쓰라고 허락했다. 낭인무사들은 실로 오랜만에 색향 항주에서 그들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마음껏 풀어 버릴 기회를 맞이했다. 거기에다 그 눈에 자꾸 거슬리는 백살대도 없고 은연충 마음을 끄는 사문도까지 대통하지 않았는가. 낭인무사들의 거칠고 삭막한 얼굴에 어떤 설레임과 가벼운 흥분의 물결마저 번지고 있었다. XXX. 항주의 거리는 그야말로 불야성 이었다. 곳곳에 등롱이 밝혀져 거리는 대낮같이 밝았으며 청등홍등이 휘황 하여 밤공기는 온통 열기와 야릇한 향기에 감싸여 있었다. 행인들도 오히려 낮보다 더 많은 것 같았다. 장천린과 낙수범 그들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장천린은 전에 항주에 몇 번 온 적이 있었다. 하나 낙수범은 항주가 처음이었다. 그는 신기한 듯 계속 사방의 풍물을 두리번거렸다. 청루 홍루마다 거리에 나와있는 야와들의 모습 또한 낙수범의 마음을 이상하게 들뜨게 했다.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절강의 성도로 손색이 없군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북경보다도 훨씬 흥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장천린은 빙긋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돈을 쓰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곳이지.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하늘 위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왕이 있다고. 이곳은 소주와 쌍벽인 항주 아닌가. 낙수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단더독은 정말 빠르군요.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신입니다. 장천린은 빙글에 웃었다. 백살대를 끌고 어느 기루에서 한 잔 하고 있겠지. 장천린은 문득 낙수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범 우리도 항주에 왔는데 돌아다니며 바람만 마시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자가세. 낙수범은 흠칫했다. 아는 집이라도 있습니까? 흔 있지. 천하군 방원이라고 항주에서는 첫 손 뽑는 기루이네. 두 사람은 걸어갔다. 한데 이때 장천린의 눈이 흔들렸다. 맞은편에서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등불 빛을 받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준수했다. 일신에는 연남빛 유상을 입었으며 손에는 옥선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오관이 그린듯 섬세하며 전체적으로는 영준하다 못해 극미한 느낌이 들었다. 장천린은 그를 발견하고 내심 탄성을 질렀다. 대단한 미청년이다. 과거 옥류양도 미남이지만 저 사람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장천린의 눈은 유삼청년을 자세히 관찰했다. 허나 너무 아름다워 그런지 어쩐지 욕이 스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때 유삼청년은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장천린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장천린은 낙수범과 함께 천하군 방원으로 향했다. 천하군 방원은 항주에서 첫 손 뽑는 기루였다. 5층의 화려한 누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모나 호화로움은 가히 성계를 옮긴 듯했다. 낙수범은 천하군 방원에 들어가자 정신이 어지러워졌다.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이었고 천정에는 술을 셀 수조차 없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기둥과 벽에는 각종 고급스런 벽화와 장신구가 걸려있었는데 낙수범은 그것들이 전부 진품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낙수범은 내심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연남빛 유삼을 입은 미서생. 그는 옥선을 붙이며 걷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누군가. 그가 만일칼에 한 점의 정도 없는 무정도 모용초라 몇 믿겠는가. 그렇다. 그는 모용초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워낙 아름다운 모습에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더욱이 거리에 나와 낙은해를 유혹하던 야와들은 아예 넋을 잃었다. 아. 저런 분이라면 오히려 돈을 바치고 하룻밤 안겨봤으면 여한이 없겠네. 허나 너무나 아름다우니 야와들도 기가 질려 강히 그를 유혹할 염두도 내지 못했다. 모용초는 섭선을 흔들며 거리를 지나 어느 객장으로 들어갔다. 점소이가 달려나와 허리를 굽히자 그는 담담히 물었다. 혹시 이곳에 막로떼란 손님 없느냐. 그 말에 점소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머리를 탁 쳤다. 아. 예예. 지금 2층에 계십니다. 손님이 오실 거라고 하시더 니바로 공자님이셨군요. 안내해 주게. 예. 예. 그는 2층을 둘러보다 구석의 창가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곳에 음침한 분위기의 중년인이 앉아 자음 짜작하고 있었다. 애꾸누네마의 중년인이었다. 탁자 옆에는 한 자루에 고검이 놓여 있었다. 그가 누군가. 사검 막청 바로 그였다. 모용초는 그에게 걸어가 맞은 편자리에 앉았다. 그가 안다 막청은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조금 늦었군. 음 사소한 일이 있었지. 그러다 문득 모용초는 물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 금월산 이호통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하더군. 막청의 외눈에 섬뜩한 광채가 일었다. 그는 입가에 그이한 미소를 떠올렸다. 서문표와 함께 용문전장 근처에 있었지. 음 뜻밖이군. 모용초는 그를 응시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최근 원로회에서 자네와 서문표에 대해 이야기가 많네. 특히 제20마전주 금불숭이렴은 폐사독의 죽음에 자네의 책임도 크다고 크게 분노하고 있네. 막청의 입가에 가느다란 조소가 어렸다. 미친 늙은이군. 모용초는 약간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숭전주와 동감이네. 자네와 서문표가 태전주를 조금만 도왔더라면 태전주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네. 흐흐. 막청의 눈에 음산한 빛이 흘렀다. 모용초 자네는 벌써 잊었군. 2년 전에 태전주에 쏘아들인 천 강삼심류 검수가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귀송자 형년어른은 원깨묵에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 형년어른은 우리 마교 13사 중 가장 원로이셨네. 태전주는 간접적으로 넘어 형년어른의 죽음과 관계가 있지. 모용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13사를 건드리는 놈은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다. 태사독 역시 마찬가지야. 흐흐. 더욱이 태사독은 나와 서문표를 우롱하였네. 모용초는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문득 칭긋 웃었다. 자네의 말을 숭전주가 들으면 그의 안색은 정말 황금빛이 되겠군. 하나 막청은 웃지 않았다. 그는 음침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와 서문표는 용문전장 근처에서 신산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 한 죽이지 않았다. 왜? 모용초가 흠칫했다. 흐흐. 성주의 살인 결첩은 이미 태사독의 말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 살인혈첩을 다시 받기 전에는 결코 손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 서문표도 나의 의견에 동감이었네. 모용초는 고소지었다. 모두 미쳤군. 막청은 냉소했다. 나는 마교 출신이지 결코 조화성 출신은 아니니까. 이어 그는 술을 벌컥벌컥 마신 후 화재를 돌렸다. 자네는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것인가? 모용초는 낫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구룡상선이 오늘 저녁 이곳에 도착했네. 음. 막청의 외눈이 번뜩였다. 그럼. 왕괴묵도 왔겠군. 물론. 모용초의 눈에서 살기가 흘렀다. 손을. 쓸 셈인가? 물론. 도움은. 모용초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없네. 농가나 둘이서 결판을 낸다. 막청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조심하게. 왕괴묵은 혼자가 아니네. 그의 주위에는 백살대가 있고 또한 왕괴묵을 거느리고 있는 용백군이란 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네. 겉으로는 상인이지만 그의 무공은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네. 더욱이 무서운 것은 그의 두뇌네. 모용초는 담담히 말했다. 관계없네. 왕괴묵을 제외하면 그 어떤 자도 나의 칼을 막을 수는 없네. 막청은 잠시 생각하다가 몸을 일으켰다. 자네와 만났으니 나는 그만 가보겠다. 모용초는 담담히 말했다. 어디로 갈 셈인가? 막청의 외눈이 문득 쓸쓸한 빛을 흘렸다. 내 발걸음 닿는 곳으로. 하나 이 항주는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미친 곳이야. 막청은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잊을 뻔했군. 소종사가 오늘 이 항주에 왔다. 순간 모용초의 안색이 굳어졌다. 다마오가. 가겠다. 막청은 성큼성큼 걸어갔다. 잘 가게. 음. 막청은 귀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모용초는 혼자 남아 술잔을 손 안에 들고 술잔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담자개가. 이곳 항주에. 그의 두 눈에 짙은 고뇌가 어렸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술을 마셨다. 그는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잊혀진 과거다. 모두 지나간 일이다. 연기처럼 흩어지. 다시는 끌어모을 수 없는 슬픈 과거의 잔재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의 술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창 밖으로 청아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모용초의 시선은 창 밖으로 갔다. 길 한가운데 하나의 교자가 가고 있었다. 그 교다 위를 보는 순간 모용초의 안색이 변했다. 미녀 그것도 그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절세 미녀였다. 고귀한 분위기와 화려함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미녀가 교자에 탄 채 지나가고 있었다. 섬세한 육체는 연홍색 하늘거리는 나삼이 그 안에 풍요로운 굴곡을 감싸고 있었으며 공장으로 틀어올린 머리에는 비치장 신구가 꽂혀있었다. 아름답군. 모용초의 눈빛이 기이해졌다. 그리고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문득 끈은 점소이를 향해 손짓했다. 점소이가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누군가. 예. 점소이의 눈알이 사르르 굴렀다. 모용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서 그러다 교자 위에 미녀를 본 순간 점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가영님을 보고 반하셨군요. 가영. 모용초는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며 물었다. 아주 미모가 대단하군. 대체 어떤 여인인가. 점소이는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 항조에서 가장 큰 기로인 천하군방원의 여주인 있지요. 헤헤. 어디 그뿐입니까요. 그 외에도 일곱 군데의 사업체를 거늘린 대단한 부자입니다. 점소이는 문득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원래는 기녀 출신입죠. 허나 단신흥로 성공한 대단한 여자입죠. 천부적인 사업소 안으로 지금은 재산이 엄청납니다. 모용초의 눈은 계속 사라져가는 교자를 뒤쫓고 있었다. 이건 비밀인댑시오. 저분은 과거 항조의 최고 풍류공자이셨던 옥류향 대인과도 친분이 있습니다요. 소문에 의하며 장례를 약속한 연인이라나요. 옥류향. 모용초의 안색이 변했다. 점소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튼 대단한 여장부입죠. 그러다 문득근은 모용초의 얼굴을 보고는 웃음을 흘렸다. 헤헤. 허나 손님은 관심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손님도 풍류를 무척 즐기시는가 본데 저 여자는 옥류향 대인을 사랑한 이유로 아무리 망금을 주어도 다른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요. 헤헤. 그동안 항조에 난다긴다 하는 분들도 건드려봤지만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분입죠. 모용초는 담담히 말했다. 수고했다. 그는 은자 한 양을 던져주었다. 아이코. 감사. 점소이는 이게 웬 횡재냔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가 사라지자 모용초는 창가에 팔꿈치를 기댔다. 교자 위에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모용초의 눈에 서서히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옥류향의 정인 천부적 상술. 그의 마음은 점차 한 가지 생각으로 치닫고 있었다. 가영.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점점. 무정도 모용초의 두 눈은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 그의 두 눈은 무감동하게 변해버렸다. 105. 아침부터 장천리는 바빴다. 그는 항상 일찍 일어났다. 간밤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다. 남보다 일찍 활동함으로써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장천리는 바빴다. 실상 항주 거부 손일상과의 거래는 그의 교역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며칠 또는 몇 달 전에 항주는 물론 절강성의 거부들과 항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두었었다.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개중에는 물품의 직거래도 있었으나 서류상의 계약권이 더욱 많았다. 오고 가는 은자의 액수는 엄청났다. 일반 상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자가 오고 갔다. 낙수범 그는 장천린이 지시한 대로 항주는 물론 그 일대에 용정차를 닥치는 대로 매입했다. 심지어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가 전까지 계약을 했다. 실로 구령상선 주변은 잠시도 방문객이 그치지 않았으며 쉴 틈 새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녹초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 장천린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꼭 거래를 트곤했다. 실로 초인적인 체력 이후 천재적인 상술이었다. xxx 선실 수고했다 숙범 장천린은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에 낙수범과 대화를 나누고 잊었다. 일은 어느저도 진행되었는가. 낙수범은 미소지었다. 지금 상태로 고와 보름이면 항주 근방의 모든 용정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 돈이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서 장천린은 담담히 물었다. 얼마나 들어갈 것 같은가. 낙수범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어렵게 말했다. 대략 900만냥 정도하니 어쩌면 그 이상 천만냥이 들지도 모릅니다. 장천린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자금은 걱정날게. 계속 일을 추진하게. 낙수범은 그만 섬뜩해졌다. 용대인은 대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에 용정차 매입에만 1천만냥 이상이 들고 또 이곳에서의 거래도 물경 2, 3천만냥은 들 것이다. 그럼 대체 낙수범은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때 장천린은 미소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내가 어째서 용정차를 그렇게 많이 구입하려는지 이해가 안 갈 것이네. 낙수범은 솔직히 시인했다. 그렇습니다. 매점에 버리겠다는 의도는 알아도 좀 모험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장천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용정차는 차 중에서도 제일 고급으로 친다. 상류계급의 기호품으로서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늘상 습관적으로 마신다. 나만의 도 하루에 몇 잔은 마시지. 다시 말해서 매년 소비되는 양은 일정한 것이네. 그리고 그 양은 엄청나다. 장천린은 낙수범에게 물었다. 차를 재배하는 농민들이나 지주들은 올해의 수확량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낙수범은 즉시 대답했다. 예년에 비해 상당히 수확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더군요.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올해는 대흉년이다. 이미 나는 절강일대의 차 재배 상황을 모 두면밀히 분석해 놓았네. 낙수범의 안색이 변했다. 그럼 올해의 용정차 값은 폭등하겠군요.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 몇 년 이래 계속된 풍년으로 인해 공급할 물량은 아직 풍부하네. 하나 내가 시중에 용정차를 모두 구입하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마저 모두 거두어들인다면 내년 초쯤에서 용정차 구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될걸세.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내년 안으로 용정차 값은 최소한 10배는 뛸 것이네. 10배. 낙수범의 안색은 굳어졌다.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하나. 용정차 값의 파동은 이번 단 한 차례 뿐이네. 다시 흉년이 들라는 보장도 없고 더욱이 내년 한 번 값이 폭등하면 용정차 재배가 급증할 것이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넘치고 오히려 값이 떨어질 수도 있네. 설사 흉년이 든다 해도 늘어난 경적 때문에 충분한 공급은 이루어지네. 낙수범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용정차는 일종의 사치품이네. 그것은 돈이 있는 자만이 마신다네. 없는 자들의 돈을 빼앗는 것은 분명 죄악이지만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 것은 상관이 없네. 장천린의 눈은 형비를 빛내고 있었다. 용정차 값이 10배로 뛰어두어 있는 자는 별 부담 없이 마신다. 전 중원에 있는 자들이 별 부담 없이 마시는 용정차에서 얻는 이득이 모두 한 군데로 집중된다면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 액수가 되지. 장천린의 표정은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2년 안으로 최소한 5-6천만 양은 끌어모을 수 있네. 오! 5-6천만 양! 낙수범은 아예 넋을 잃고 있었다. 다시 사흘이 흘렀다. 장천린은 계속 절강성의 부호들과 접촉했다. 낙수범은 그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감탄을 넘어 그의 마음은 존경과 경애감까지 이루고 있었다. 장천린의 상술은 가히 신인지경이었다. 강남의 난다긴다 하는 거북어상들이 장천린의 손바닥 안에서 논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낙수범은 정말 감탄했다. 상술의 천재라고 하던 금백만도 용대인에게는 적수가 못될 것이다. 낙수범은 과거 목장을 경영했었다. 그는 그때부터 잠재적인 놀라운 사업 능력을 키워왔다. 하나 그가 평생을 익힌 사업의 능력도 이 며칠 사이 장천린을 따르면서 보고 들은 것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었다. 며칠이 흐르는 사이 낙수범의 안목은 과거와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장천린이 일부러 그 자신의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XXX. 성명 화가형 나이 24세 내력 천부적 미모를 발휘하여 돈을 모음 19세 때자 신의 이름을 기적에서 지우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 옥류양의 도움을 받아 성공 현재 항주에서 가장 큰 기루인 천하군 방원을 비롯하여 도박장 1개 주점 2개 등의 7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 천성적으로 사업에 관한 놀라운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옥류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서 사랑하는 사이인 성격 극히 계산적인 장사에 관한 한 인정은 베풀지 않은 하나 정의 굶주력기에 마음속 일면에 여린 감정이 있으나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특징 메달 25째 날 고선사에 불공을 들이러 간 독실한 불교도인. 좋아하는 색은 다망색 계열 하나 한 번도 다망색 옷을 입지 않았음. 좋아하는 꽃은 황구. 그 외 그녀에 관한 모든 자료는 책자와 함께 보냅니다. 한 장의 서찰과 한 권의 책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신비스러울 만큼 아름답게 그리고 이상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손 아름다운 손이 서서히 책자를 펼치기 시작했다. xxx 고선사 항주에서 이름난 사찰 이곳은 특히 풍치가 술려하고 조용한 곳으로 항주의 고관이나 명문의 불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화가영은 법당에서 반시진 동안 예부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주지승에게 공양의 불전을 전하고 한가한 마음으로 산책을 했다. 푸른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환상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상쾌했다. 분망한 사업을 치르느라 심신이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도 이곳에 오게 되면 그녀의 마음은 극히 편안해지곤 했다. 화가영은 오랜만에 혼자 몸으로 거닐었다.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류향. 옥류향의 생각을 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달콤하게 행복감 넘치는 미소가 일어났다. 올해 말쯤 오신다고 했지. 그리고 나와 결혼을 하신다고 했다. 화가영은 선서 목소리를 들어 가만히 자신의 구슬같이 매끄러운 뺨을 만졌다. 가영. 너는 분에 넘칠 정도로 행복한 여자야. 그렇다. 화가영 불행한 삶을 딛고 올라온 그녀였다. 어릴 적의 고생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남의 문전에서 유리걸식하던 때도 있었고 얼굴이 좀 예쁘다고 12살 때 기루에 팔려 무산해들의 거친 손길에 시달림을 받았던 때도 있었다. 하나 지금은 어떤가. 황주에서 가장 큰 기루의 여주인이며 도합 7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손꼽히는 우수한 사업가가 아닌가. 거기에다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도 있다. 옥류향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사랑해주는 남자였다. 화가영도 옥류향을 사랑하고 있었다. 요즘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보랏빛이었다. 먹구름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이다. 화가영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나날이 행복감이 충만한 삶이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그녀는 고선사의 뒤쪽으로 갔다. 그녀가 이곳에 오면 항상 들 느는 곳이었다. 나간에 그 옛날 기러기 한 쌍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은 곳 수컷이 죽자. 암컷이 나간에의 몸을 부딪혀 죽었다고 하는 따뜻한 전설이 있는 명소였다. 나간에는 위로 수직 절벽이며 아래로는 깎아내린 단해였다. 고선사는 그 중간 부분에 세워진 절이었기 때문이었다. 나간에의 절벽에는 수많은 불상이 새겨져 있고 또 여러가지 식구들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남녀들이 자주 그곳에 찾다 와 사랑의 맹세를 새기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간에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면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었다. 나간에 아래는 항주의 절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수직 절벽은 구름이 걸려있어 아찔한 느낌이 들었고 절벽 중간에 천년고 송이 휘어져 있어 마치 신선도를 보는 듯했다. 화가영은 나간에 아래를 거닐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녀가 사랑하는 옥유양과 아직 이곳에 못 온 것이었다. 이곳에 오시게 해야지. 이곳에서 나란히 사랑의 맹세를 하면 백년해로를 한다고 했지. 화가영은 옥유양의 모습을 그리며 홀로 미소지었다. 석양이 기울고 있었다. 한데 문득 어디선가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구슬프고 철양한 느낌이 드는 피리소리였다. 그 피리를 잠시 듣는 동안 그녀는 망연해졌다. 음율이 영혼을 깊이 울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음율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솜씨다. 이때 문득 곡조가 바뀌었다. 화가영은 자신도 모르게 피리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연함선생의 해악부라는 곡. 그것은 그녀가 유난히 좋아하는 곡이었다. 걸어가는 동안 다시 곡이 바뀌었다. 화가영의 눈시울이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었다. 이것은 옥선자가 사랑하는 정인 이 세상을 먼저 뜬 것을 비감하며 지었다는 구주비창제. 슬픔 과거를 지닌 여인은 슬픔의 감정에 약하다. 어느결에 피리의 음율에 끌려든 화가영의 두 뺨은 눈물로 흥건히 젖어들고 있었다. 이때 모퉁이를 돌자 하나의 바위 위에 앉아 피리를 부는 장본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보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아미가 가늘게 떨렸다. 가망빛 유삼의 역시 같은 색깔의 문사권을. 둘은 한 명의 서생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마치 옥으로 조각한 듯 아름다운 미서생이었다. 마침 기울어가는 석양빛이 미서생의 옆얼굴을 비치며 환상적이고 숨이 막힐 듯한 미적 영상을 만들어냈다. 화가영의 얼굴이 울렁거렸다. 미서생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옥신 같은 모습이었다. 가영은 미를 좋아한다. 그 순간 미서생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버리고 말았다. 이때 피리 불길을 그친 미서생은 고개를 들어 망연히 하늘을 응시했다. 저녁 노을이 번지의 하늘을 응시하는 미서생의 모습은 왠지 서글퍼보였다. 문득 미서생은 피리를 치더니 꺾어버렸다. 아! 보고 있던 화가영은 왠지 가슴이 철렁해졌다. 이때 미서생은 부러진 피리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이어 그는 허리를 굽히더니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본 순간 화가영은 또 가슴이 철렁했다. 미서생이 집어든 것.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랑국과 황국이었기 때문이었다. 황국은 시들어 있었다. 미서생은 황국을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어 그는 황국의 꽃잎을 하나하나 떼더니 부는 바람에 따라 던졌다. 황국의 시든 꽃잎은 바람에 날려 멀리 멀리 사라져갔다. 화가영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왠지 소리를 내면 큰 죄라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미서생은 망연히 있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우수와 고독이 깃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약간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창백한 이마를 약간은 태폐적으로 갈리고 있었으나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었다. 미서생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을다가 마침 화가영을 발견하자 흠칫했다. 하나 곧 쓸쓸한 얼굴로 돌아갔다. 미서생은 천천히 걸어왔다. 화가영은 숨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가까이 올 때까지 그녀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음조각처럼 굳어져 있었다. 미서생은 그녀의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곁을 스칠 때 그녀는 은은한 국화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화가영이 즐겨 애용하는 향수이기도 했다. 미서생은 뒤에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곧 그녀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가 사라진 후 한참이 지나도 화가영은 한동안 망연히 선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너무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진 미서생. 도저히 그가 바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떤 분일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곳에서. 그녀는 문득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꼈다. 그분의 두 눈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어. 바람이 분다. 바람이 화가영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허나 한동안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는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련. 그렇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무서운 사련의 시작이었으니. 사련. 106. 항주제일 거부 손일산의 대부장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대부장원의 화려한 저녁식사 대접을 받고 장천리는 좌우의 원깨묵과 사문도를 거느리고 나섰다. 전단강 언덕에 수천평을 차지하고 있는 손일산의 장원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말을 탄패 조용히 강가를 달렸다. 한데 갑자기 들려온 것이다. 처절한 비명이 어둠이 깔려드는 황혼역의 정적을 소스라치게 부서뜨리며. 가까운 곳입니다. 형님. 원깨묵의 말에 장천리는 침중하게 말했다. 가보자. 곧 그들은 비명이 들린 쪽을 향해 말을 달렸다. 잠시 후 그들은 강가 모래산장의 세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의외로 거지들이었다. 한데 죽은 모습이 비참했다. 모두 이마 한복판에 핏빛의 비녀가 꽂힌 채 죽어있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자 원깨묵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의 손에는 봉황문양이 새겨져 있는 혈비녀가 들려있었다. 혈봉장. 장천리는 물었다. 아는 것인가. 원깨묵은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마교 13사 중 가장 신비하고 무섭다는 혈관은 영호해상의 동문표기입니다. 혈관은. 장천린으로서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마교의 일맥 중 신비와 저주의 마료인 혈교의 교주입니다. 음. 장천리는 섬뜩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항주성에 마교의 고수가 등장하다니. 원깨묵은 혈봉잠에 묻은 피를 시체의 옷자락으로 닦아 품에 간 직하며 말했다. 혈관은 영호해상은 마교 내에서도 공포의 존재입니다. 혈관은 은 여인이며 그녀의 모습이나 나이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무공은 마교 13사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태사독보다도 한 단계 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천린은 얼굴이 굳어졌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조화성의 제의인자인 태사독보다도 한 단계 위라니. 이때 거제들의 시신을 살펴보던 사문도가 중얼거렸다. 이들은 개방의 제자들입니다. 허리에 매듭을 보니 오결 제자들이군요. 오결. 장천린도 개방에 대해서는 다소 아는 바가 있었다. 오결이라면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현 구파일방 중 개방은 가장 인원과 조직이 방대하며 그 힘 또한 개방사상 최강을 구가하고 있었다. 사문도도 하나의 혈공잠을 이마에서 뽑아내며 말했다. 이 자들을 죽인 범인은 혈관은 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인 수법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고 상처 깊이도 약합니다. 그의 두 눈이 음산한 빛을 뿌렸다. 차라리 진짜 혈관음이라면 내 손으로 해치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도 같은데. 본인이 아니라 아쉽군요. 그 말에 장천리는 씩 웃었다. 천하에서 혈관음을 두려워하자 있는 사람도 있다니. 장천리는 말곱비를 잡았다. 자 돌아가자. 여기서 머물러봐야 자칫 귀찮은 일만 생길 수 있네. 이에 왕계묵과 사문도는 즉시 말에 올라탔다. 그들은 묵묵히 말을 달렸다. 관도로 통하는 소로를 그들은 고적한 적막을 깨며 말을 달렸다. 얼마쯤 가자 멀리 항주의 불야성 같이 휘황한 불빛이 보였다. 사위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으며 달빛은 가늘게 잘려 으스름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한데 문득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음 장천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신음은 바로 길 옆에 나무숲 속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이때 사문도의 눈썹에서 꿈틀하더니 그는 앉은 자세 그대로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허공에서 빙글 몸을 돌린 그는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는 듯한 신법으로 한 그루 나무를 덮쳐갔다. 나무 위 사문도는 흠칫했다. 한 인형이 나무를 잡고 신형을 지탱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여인이었다. 그것도 15,6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의 어린 소녀였다. 그것도 안색이 백지짱같이 창백했으며 복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소저 사문도는 급히 그녀를 부축하고 땅에 내려왔다. 그때 장천린과 원깨묵이 다가왔다. 장천린은 소녀를 살핀 다음 물었다. 어떤가. 사문도는 소녀의 맹문을 집더니 말했다. 숨결이 미약합니다. 상처가 심해서 회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천린은 눈썹을 찡그렸다. 혹시 모르니. 상처를 살펴보게. 예. 사문도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눕힌 다음 살펴보았다. 소녀는 의외로 어렸으며 예쁘장한 용모였다. 긴 속눈썹을 가져부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사문도는 복부에 피 묻은 옷을 지저냈다. 하얀 젓갈이개가 피에 젖은 채 나타났다. 복부와 가슴 사이 그곳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원깨묵은 눈살을 찌푸렸다. 지독한 내가 장공에 당했군요. 사문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오장육부가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근은 소녀가 왼손에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색이 변했다. 아. 혈봉잠이 아닌가. 그 광경에 모두 흠칫했다. 사문도의 표정이 굳어졌다. 2. 조그만 소녀가 혈관음의 제자란 말인가. 원깨묵이 차갑게 말했다. 혈관음의 직전 제자라면 가슴에 관음 문신이 있을 것이오. 그는 말을 마치자 맞아 거침없이 소녀의 가슴을 싸고 있는 젓갈이개를 뜯어냈다. 그 순간 모두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소녀의 유방은 아직 크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 하나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봉곧했다. 한데 그 젓가슴 사이에 선연한 피피체관 음상이 문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문신이었다. 혈관음상. 틀림없는 혈관음의 제자입니다. 원깨묵의 말에 장천리는 커다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소녀의 가슴 한복판에 있는 피피체 관음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저것은. 후훗 아저씨 재미있는 것 보여드릴까요. 제 가슴의 관음상은 어릴 때부터 있던 것이에요. 아마 저를 버린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도이셨나 보죠. 해. 다음. 장천리는 충격이 컸다. 그렇다. 해당 불행한 유랑소녀 해당의 가슴에도 분명 이와 똑같은 관음상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똑같은. 그것을 지켜보던 장천리는 입가에 고소를 짓고 있었다. 대단하다. 내가 보낸 서찰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찰을 만들어 보내다니. 그의 눈길은 탁자 한쪽에 놓여있는 상자에 머물렀다. 상자는 열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 상자 속에는 태무결이 약속한 은자 백만량에 해당하는 보석이 들어있음을 장천리는 상자의 크기와 무게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문이 열리며 원깨묵이 들어왔다. 형님 간도독께서 사람을 보내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장천리는 의아했다. 또 서찰. 오늘은 서찰을 두 번이나 받는군. 그는 곧 서찰을 받아 뜯어보았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용대인 서찰로 그를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오이다. 노후 급한 일이 생겨 어딘가로 떠나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오. 내 자신의 사적인 한을 어쩌면 풀게 될지도 모르겠소이다. 앞으로 반년은 못 뵈게 될 것입니다. 용대인이 가는 곳은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으니 후일 다시 찾아뵙겠소. 단 이제. 장천리는 침중해졌다. 대체 단도독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는 문득 부금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진도 아직 연락이 없고. 이때 원계묵이 물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장천리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끝났으니 이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계묵 구룡상선을 출발시키게. 이에. 원계묵은 힘차게 대답한 후 밖으로 나갔다. 장천리는 창가에 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그는 서랍장으로 가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속에는 낡은 책자 색공과 두루마리에 하나가 들어있었다. 용의 출사. 장천리는 서랍을 닫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황운이 지고 있었다. 온통 붉게 물든 노을이 전당강의 수면까지 환상적인 붉은 색채로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장천리는 가판에 우뚝 서서 지는 황운을 응시했다. 용의 출사. 쏘아. 아. 문득 파도가 크게 치며 배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귓전에 달콤한 음성이 들려왔다. 백군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황보설련이 그의 곁에 다가왔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지 말아요. 당신의 근심스런 표정을 짓기만 해도 모두 걱정이에요. 당신은 구룡상선의 정신적 지주이거든요. 장천리는 싱긋 웃었다. 설련. 예. 황보설련의 눈동자가 황운을 받아 마치 호박보석처럼 빛났다. 오늘따라 당신은 더욱 아름답군. 어머. 황보설련은 얼굴을 불켰다. 장천리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백군 누가 보면. 하하하 그들은 알아서 피할 것이오. 장천리는 낭낭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붉은 입술에 열렬한 입맞춤을 퍼보았다. 쏘아하하. 그그흥흥. 거대한 구룡상선은 마침내 전당강의 물살을 해치며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황운이 더욱 화려한 잔향을 뿌리고 있었다. 용룡의 출사. 난세 지령은 비로소 날개를 얻고 비구름을 만나서서 피하늘로 솟구칠 차비를 차리기 시작했다. 웅장한 용트림을 하면서. 118의 회오리. 말력 46년 드디어 대륙의 풍은 이 일기 시작했다. 후금의 왕 누르아치는 부친 가실과 조부 규장이 과거 대명의 음모에 걸려 참혹하게 죽은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절치 부심 그는 대야망을 품었다. 북방의 여진을 통일한 그는 마침내 후금을 세워 북방의 제왕이 되더니 그 무서운 야망의 눈길을 중원으로 돌렸다. 그는 복수와 야망이 손을 잡은 일대에 대장정을 꾀했다. 그는 재단을 쌓아 자신의 칠대한 을 하늘에 꼬 하고 마침내 대군을 일으켜 병마를 중원으로 몰아 대명을 치기 시작했다. 삽시에 무순을 한낱 계속 남하하기 시작했으니 전 대륙은 전운에 휩싸이고 말았다. 북방의 이족의 침공은 대명을 기둥째 뒤흔든 것이다. 마침내 말력 47년 말력제는 명군 40만대군을 일으켜 누르아치를 쳤다. 하나 어째 알았으랴. 살미호의 대패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명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누르아치는 그 여세를 몰아 더욱 폭풍같은 기세로 남하에 박차를 가했으니 마침내 요국이 그의 발길 아래 유린되고 있었다. 명은 대장군 웅영길을 보내 다시 그를 저지시킨다. 결국 그로 인해 싸움은 1년간 팽팽하게 배치상태로 접어드러 한숨 돌리긴 하였으나 완전히 퇴치하지는 못했다. 하나 대륙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대륙의 곳곳에서 일어났다. 회오리. 대륙은 바야흐로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회오리에 핏 쌓인 것이다. 중원 각차에서는 유민들과 반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무림에서도 각 지방의 패주들 이준동하기 시작하니 그들은 왕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을 벌였다. 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결정적인 혼란은 조화성의 움직임에 있었다. 조화성의 무림패도를 선언하면서 드디어 그에 저항하는 정도무림을 짓밟기 시작한 것이다. 정도를 비롯한 지사들은 조화성의 마수에 추풍낙엽처럼 거꾸러져 갔다. 조화성주는 마침내 숨은 발톱을 드러내고 무림의 제왕이 되기 위해 혈풍을 일으킨 것이다. 너무도 거대한 조화성의 세력과 힘 앞에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관부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아니 때로는 제 방관부가 조화성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가 비일비재하였으니 세상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다. 대륙의 회오리는 피비린내를 품었다. 그리고 어느 덫한간에는 난세를 비관하는 한 줄기의 시가 나돌기 시작했으니 그 식구절은 당금천하의 정세를 너무 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관외의 땅은 야족의 말밭굽 아래 찢어지고 관중의 하늘은 조화의 불길에 타는구나. 우매한 군의 발 아래 보이는 것은 간특한 무리들뿐이오 충여엘사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구나. 농민들은 호미를 버리고 화적이 되어 천하를 유랑하고 뜻 잃은 영웅들은 눈물 속에 무기를 꺾는다. 분노한 지사들이 숨겨두었던 검을 뽑아들었으나 검은 이미 녹슬고 뜻도 뒤따르지 않으니 오 통제라. 달빛은 검 끝에 직업만 천하는 여전히 밝아질 줄 모르는구나. 대륙의 풍은 그것은 한마디로 대변하는 한구의 식구로 말해지고 있었다. 달빛은 검 끝에 직업만 천하는 아직 어둡구나. 119 좋은 비는 내려야 할 때를 알고 있어 봄이 되면 내려 만물을 싹트게 하네. 비는 바람 따라 조용히 밤새 내리고 만물의 생계를 돌게 하면서도 기척없이 내리네. 들길도 비구름과 더불어 일색으로 검게 물들고 강에 뜬 고기잡이 불만이 밝게 비친다. 새벽역에 붉게 물든 곳을 보게 된다면 금관성의 꽃이 흠뻑 피어났음을 알거라. XXX 중림 끝없이 펼쳐진 중림의 푸른 빛이 멀리서 보면 마치 푸른 운해가 펼쳐져 있는 듯하다. 동으로는 동해의 망망대가 가엾이 펼쳐져 있고 서로는 운하와 호수가 펼쳐져 있는 수양대 이상과 청여호를 양쪽에 낀 전원의 향리 최근 들어 사람들은 이곳을 구룡능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곳에 구룡장원이 세워지고 붙어였다. 중원 대륙의 상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룡장원. 하나 이곳 강소성 사람들은 정확히 구룡장원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쏴 비 밤새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강남의 사냐는 그 비로 인해 한결 푸르름이 진해졌다. 중림 아침이 되자 비는 말끔히 그쳐 태양이 대지를 투명하게 비춘다. 중림에는 비 온 뒤에 죽순이 여기저기 쭈뼛쭈뼛 솟아나 있었다. 대나무 입분마다 매달린 빗방울의 햇살이 반사되어 무지개 빛을 뿜어내는 모양은 지극히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이룬다. 우주를 담은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다. 그리고 중림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위를 걸치고 머리에는 중립을 걸친 사나이의 온몸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반쯤 거둔 소매자락 아래의 팔뚝은 피부가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다. 키가 헌출했으며 중립 아래 살짝 비추인 얼굴의 하관은 곡선이 섬세하면서도 뚜렷해 강인한 느낌을 준다. 특이한 것은 그의 긴 머리카락 이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등 뒤로 길게 흘러내려 몹시 인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사나이는 중림 안으로 들어서더니 잠시 대나무를 골랐다. 이어 허리춤에 걸고 있던 낫을 꺼내 대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모두 열 개 비교적 굽지도 그렇지만 가늘지도 않은 청중 열 개를 잘라낸 그는 즉석에서 대나무의 껍질을 벗겨냈다. 그의 솜씨는 몹시 능숙했다. 잠시 후 그는 얇게 벗긴 대나무 껍질을 뭉쳐 어깨에 메었다. 태양빛은 강렬히 빛을 뿌리고 있었고 중림에서는 신비스럽게 안개가 피어올랐다. 사나이는 하반신을 감싸는 안개 속을 걸어 중림을 빠져나왔다. 그는 천천히 산등성이를 넘어 올라갔다. 산등성이에 오르자 전망이 탁 트이면서 멀리 아스라하게 펼쳐져 있는 평원이 보였다. 하늘은 언제 비를 쏟았느냐 쉽게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빛나고 태양빛은 강렬했다. 평원 저쪽으로 비에 젖은 내지가 수증기와 아지랑이를 좌우기 뿜어내 그 경관은 마치 환상의 도원경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평원 저쪽의 아지랑이 속에 흔들리는 거대한 성이 보였다. 사나이는 성을 잠시 응시하더니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들 그가 몇 발짝 걸었을 때였다. 백분인 문득 활달하고 어린 소년의 외침이 사나이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산등성이 아래로부터 한 명의 소년이 달려오고 있었다. 일신의 흑예를 입은 13,4세 가량의 강직해 보이는 소년이었다. 등계에는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키만한 강공을 맨 소년은 마치 날쌘 사슴처럼 달려왔다. 소년을 보자 중림의 사나이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림을 뒤로 젖혔다. 순간 드러나는 얼굴은 장철린 바로 그가 아닌가 이때 소년은 숨을 시근거리며 그의 앞에 멈추었다. 장철린은 심극 웃으며 말했다. 어디에 갔다 오는데 그렇게 숨이 차 있느냐 소년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쓱 훔치며 말했다. 사냥을 하려고 지금 막 나오는 길이에요. 소년은 급히 물었다. 백부님께서는 어디에 가시는 길이에요. 초당에 간다. 장철린은 담담히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소년 청기호는 그의 뒤를 따르며 눈치를 살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부님께서는 언제 장원으로 돌아오실 거죠. 장철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기호는 그의 눈치를 계속 살피며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요즘 무척 신경이 날카로워 지셨어요. 모두 그분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어르신들도 전부 예민해진 채. 청기호는 다시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꿀꺽 삼키고 말았다. 장철린의 얼굴 표정이 너무도 평온하고 담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장철린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운하 내 꿈은 장차 무엇이냐. 그 말에 청기호는 약간 각이 진 눈이 치켜 올라가면서 반짝 광채를 바랬다. 그는 씩 웃으며 어깨를 으슥한 뒤 말했다. 저는 무사가 될 거예요. 그것도 천하제일 고수가 되어 대륙을 한 자루 칼로 질타할 거예요. 장철린은 묵묵히 청기훈의 천진한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내심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계묵은 좋은 제자를 둔 셈이다. 하나 이 아이는 계문만큼이나 거세다. 이런 기질의 아이는 일단 한 번 꺾이면 극히 위험해질 것이다. 청기훈 이 소녀는 원래 황가철장 에서도 첫 손가락을 꼽는 명장인 인천리락 노인의 증손자다. 천리락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떴다. 그에게는 오직 두 명의 현륙이 있었는데 손자선녀인 천독고와 천사의였다. 천독고는 천리락의 뒤를 이어 황가철장 제1의 명장인이 되었다. 청기훈은 그의 아들이었다. 반년 전 사문도는 자신의 무기인 1월상극에 날을 세우기 위해 철계의 철광소를 천리락 노인을 찾아갔다. 하나 그가 갔을 때는 이미 천리락 노인 이 타개한 뒤였다. 그는 장철린의 주선으로 천리락 노인의 손자인 천독고를 만나 그에게 병기를 맡겼다. 당시 마침 함께 대동했던 원계묵은 천독고의 아들인 청기훈을 보고한 눈에 그의 무사에 대한 자질을 알고 그를 제자로 발탁하기에 이르렀다. 청기훈 그래서 그는 그 이후 구령장원에 머무르게 된 것이었다. 그의 성격은 왕계묵과 닮은 점이 많아 또 다른 그의 분신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XXX 구령능이라 불리오는 구령에 세워진 거대한 장원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성을 연상케 한다. 구령장원은 중원대륙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상체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다. 강남과 강서 일대에서 특히 수로를 이용한 구령장원의 상권은 크게 신장되어 대륙의 상계에서는 이제 그 이름만 말해도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되었다. 구령장원 내의 한 정각 정각의 방은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침잠한 분위기였다. 사문도 그는 탁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흑의 흑건 등 그가 걸친 모든 것은 검은색 일체였다. 창백한 안색만 제외한다면 그는 극히 영준한 청년이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 한 시즌이 지나도록 그는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요즘 그는 계속 초조하였고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져있었다. 지난 반년 내내 그는 구령장원에서 한 걸음도 외부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자연 그의 내부에 고여있는 무사의 피가 뜨겁게 끓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요즘 부쩍 심해진 조화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올 때마다 그는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조화성을 부수고 연무의 목을 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 사문도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형님은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 그의 두 눈에 우울한 빛이 어렸다.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형님은 모든 것을 참견하지 않고 있다. 오직 농사일에만 열중하고 계시니 이 장원에조차 들르지 않고 사문도는 장철린을 믿는다. 그의 장철린에 대한 신뢰는 가히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나 지금 그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대체 언제까지 이곳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때였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대형 그들은 낭인무사들이었다. 낭인무사들의 순회격인 위천조와 뇌찰격이었다. 위천조는 여전한 모습이었으나 뇌찰격의 모습은 다소 변해 있었다. 머리는 길러스나 복장은 라마법이었다. 손에는 주먹만한 염주를 감아지고 있어 우스권스러운 모습이었다. 웬일이시오 두 분? 사문도가 의아한 얼굴을 들었다. 이때 위천조의 손에 있던 하얀 다람쥐가 쪼르르 그의 발을 타고 내려와 사문도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사문도는 다람쥐의 털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위천조는 의자에 앉으며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상에 들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문도는 눈썹을 모았다. 뇌찰격이 염주를 신경질적으로 굴리며 말했다. 요즘들어 우리는 짜증이 나 미칠 지경이에다. 뇌찰격은 염주를 짜그락짜그락 굴렸다. 우리는 상인도 아니고 더구나 농사꾼도 아니외다. 단지 칼을 쓰는 무사외다. 우리가 낭인시장에 돌아다닌 것도 우리들의 피에 선천적인 방낭벽이 있기 때문이오. 조용한 것을 정말 참을 수가 없단 말이오. 뇌찰격은 눈을 번뜩였다. 한데 이게 뭐냔 말이오. 용대인께서는 우리를 지금 상인이나 농사꾼으로 만들려 하고 있지 않소. 위천조는 동감이라는 듯이 고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 검도 벌써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나는 냄새나는 장부책만 뒤지며 살았습니다. 위천조는 눈빛을 날카롭게 번들거리며 음성을 낮추었다. 대형 모든 낭인조 무사들의 감정은 이미 막바지에 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순간 사문도의 짙은 건미가 꿈틀 일어났다. 지금 내 앞에서 위협하는 건가. 위천조는 흠치했다. 위협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문도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낭인조의 마음은 이해하오. 하나 대인께서는 속이 깊으신 분이요. 반드시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요. 낭인조에게 알리시오. 위협만의 하나 용대인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문도가 먼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그의 두 눈에서 선뜻한 안광이 흘러나왔다. 위천조와 내찰격은 그 눈빛을 접하자 가슴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위천조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형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나와 뇌형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소. 사문도는 돌아섰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돌아보다가 그들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위형 뇌형 이따가 저녁때 나가서 한잔합시다. 낭인조의 명명도 데려오시오. 위천조와 내찰격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피어났다. 알겠소이다. 이어 그들은 폭건한 뒤 방을 나갔다. 사문도는 혼자 남게 되자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은 다람쥐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낭인조의 심정도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들의 생리에 지금의 상태는 결코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차라리 칼날 위에 목을 걸고 피가 튀는 세계가 그들에게는 더욱 어울리는 것이다. 사문도는 한숨을 쉬었다. 바람이나 쐬자. 그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서 한 명의 미녀가 서있다 절을 했다. 잠시 나갔다 오겠다. 그동안 방을 좀 정리해다오. 에. 사문도는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몇 해의 정각을 지나자. 대전이 나타났다. 대전에는 여러 명의 장사꾼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탁자 앞에 낙수범 이 앉아 장구와 주판을 열심히 만지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한 손으로는 장구를 들치고 한 손으로는 주판을 튕기면서 멀아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사문도는 대전을 지나치면서 쓴 웃음을 입가에 지었다. 가장 바쁜 사람은 낙형뿐이군. 그는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천부적 상인이야. 형님이 없는데도 무리없이 일을 처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확장시키기까지 하니 어떤 면에서 저런 사람이 형님에게는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사문도는 약간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대전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연무장이 나타났다. 넓은 후원의 뜰을 연무장으로 사용했으며 그 고슴주로 백살대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다. 사문도는 연무장의 다다르자 눈썹을 총극치켰다. 음. 연무장 한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백살대가 앉아있었다. 양옆으로 서로 마주 보는 자세로 무릎 꿇고 앉아있었으며 무릎 앞에는 목도가 똑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맨 앞에 원깨묵이 우뚝 서있었다. 그는 기다란 목도를 어깨에 얹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움표가 엄숙한 표정으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극히 정숙하면서 냉엄한 분위기가 흘렀다. 백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지만 반을 한 개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그들의 자세와 눈빛은 한 점도 흐트러짐이 없어 보였다. 이때 원깨묵의 냉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칼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칼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도객은 칼에 혼을 넣어야 한다. 혼이 없는 칼은 죽은 칼이다. 원깨묵의 음성은 찌르는 듯 날카로웠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백살대의 표정은 엄숙하기만 했다. 사문도는 내심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백살대 무림에서 저들처럼 강하게 뭉치고 질서가 있는 무사들은 없을 것이다. 저들은 개개인이 모두 진정한 무사들이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원깨묵 사문도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원깨묵에 대한 강한 경쟁 심리를 느끼고 잊었다. 원깨묵을 생각하면 그의 존재가 마치 거인처럼 부상되고 잊었다. 마도 원깨묵 그는 별로 말이 없다. 하나 그의 모습은 강철 같고 바위 같다. 또 어떤 때 그가 칼을 뽑으면 마치 이 순간에 황해를 질타하는 사자로 변하여 대지를 주름잡는 듯이 보인다. 사문도는 그의 그런 모습에 가끔씩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곤 했다. 사문도는 타고난 무인이면서 세상에 눈을 뜰 때부터 무공을 익히기를 밥먹듯이 행했다. 그는 무공으로 자신을 꺾을 자가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나 바로 원깨묵 그 얼굴만 생각하면 그는 은연 중 위축감을 느끼는 것을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칼은 곧 마음이다. 마음이 일통되면 칼은 자신의 몸과 같이 움직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칼은 신의 짐을 일꾼 조금도 믿을 수 없는 물건흥로 전락하고 만다. 사문도의 뒤쪽으로 칼칼하게 들려오는 원깨묵의 음성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뒤통수로 박혀드는 듯했다. 너무 강해. 사문도는 주먹을 움켜지면서 앞을 주시하며 걸어갔다. 120일 길 초당 본래 구령장원이 세워지기 전 이 지역은 중림의 대나무를 이용한 죽제품의 산지로 유명했다. 구령능이 생기기 전부터 이곳에 많은 초락이 세워져 죽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초당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이 청산당 죽제품은 품질이 우수해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었다. 청산당의 주인은 장님이었다. 유노인 그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죽제품의 명공으로 이름나 있었다. 그는 항시 별로 말이 없는 노인이었고 언제나 죽제품을 만드는 주름진 손을 쉬지 않고 있었다. 유노인 세파에 찌들대로 찌들고 얼굴은 주름살이 가득 잡혔으며 평생마저 도는 모습에 부잘 것 없는 노인 그의 나이는 짐작할 길이 없었다. 그는 지금 청산초당에 앉아 주름살찐 손으로 대나무를 매만지고 있었다. 장님인 대대다 요즘 와서는 수전증까지 생겨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솜씨는 능숙했다. 그의 앞 한 명의 사나이가 앉아있었다. 벌써 한 시즌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앉아 유노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장철린이었다. 문득 유노인은 손을 멈추더니 허옇게 뒤집힌 눈으로 더듬듯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대인 노부는 지금이 행복하우에다. 과거의 노부는 이미 땅속에 묻혀 버렸소이다. 제발 더 이상 이 힘없는 이 늙은이를 찾지 말아주시오. 장철린은 똑바른 시선으로 유노인을 주시했다. 유노인 당신은 과거 섬서 지방에서 무적의 검으로 초항받던 낙일검 유겸승 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유노인을 통해 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유노인 즉 유겸승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을 들어 곰방대를 잡아 빨았다. 자욱한 연기가 초당 안에 번져 나갔다. 그 연기에 쌓인 유겸승의 모습은 더욱 나이가 덜 엎고였다. 그는 몇 주먹은 담배를 빨다가 입을 열었다. 노부는 한때는 검에 미쳐 검에 전 인생을 건 적도 있었소. 하나 수십 년에 지난 지금 노부가 검을 통해 얻은 것은 허무 뿐이오. 그의 허연 눈에는 깊은 회안의 빛이 어렸다. 대인께서는 어떻게 노부가 무리미님을 알아내셨소.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노인장이 검을 버렸다 해도 기도까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노인장의 오른손 손바닥과 엄지 안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검이나 도의 무기를 사용한 흔적이지요. 유겸승은 고소지었다. 이어 그는 장천린을 희끄무레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인은 상인입니다. 대인 곁에는 노부가 알기로는 무림고수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굳이 대인이 몸소 무공을 익히려 하시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본인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겸승은 계속해서 본방대를 빨고 있었다. 그는 영거프 연기를 내뿜었기 때문에 초당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고 말았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과거 노부는 낙일검이란 이름으로 섬서와 북평 일대에서 무적으로 군림했었소. 나의 검은 일종의 도식적인 것으로 극히 활려한 변식을 위주로 하여 마치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갈 때 화려한 낙일이 홍채를 뿜어내듯 하는 광경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소. 장천린은 경청했다. 하나. 천안은 넓었소. 30년 전 나는 연속 세 차례나 패배하였소. 유겸승은 연기를 둥글게 내뿜었다. 첫 번째 패배는 웅이산에서 만난 천회삼기 중 한 명인 검군 궁일평에게 당한 것이오. 장천린은 흠칫했다. 천회삼기. 검군. 그의 검의 패배를 모르던 나의 검이 치욕적으로 육십 수만에 꺾이고 말았소. 유겸승은 담배연기 속에 완전히 파묻히다시피 했다. 하나. 검군은 위대한 기인이었소. 나는 다시 각고 일선하여 계속 정진을 거듭하였소. 하나. 다시 그로부터 1년 후 당시 신검으로 불리운던 망검의 달인 노전익 선배에게 패배했소. 그뿐 아니라. 유겸승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곤방대만이 밝았게 달아오른 것이 보였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천산의 막건마쿠에게 다시 처참하게 꺾여버렸소. 장천린은 눈썹을 움직였다. 천산막건마쿠라면 혹 천산건부를 지칭하는 것디. 그렇다. 하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마교 13사의 일원인 사건막청이 바로 천산막건마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연속적인 세 차례의 걸친 패배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노부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소. 결국 좌절과 절망을 느낀 노부는 그 이후 검을 꺾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야만 것이오. 장천린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내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였소. 고향에는 이미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소. 곰방대에 담배가 떨어졌는지 유겸승은 더 이상 연기를 뿜어내지 않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던 아내는 이미 죽고 얼굴도 모르는 나의 자식은 나에게 냉담했소.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을 배웠을 때 나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오. 결국 자식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노부는 절망을 안고 고향을 떠났소. 유겸승의 모습이 연기가 흩어지면서 드러났다. 그는 부쩍 늙어 보였다. 허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노부는 병들고 눈마저 머른 추한 늙은이가 되어 이렇게 대나무나 엮는 신세가 된 것이오. 장천린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다. 하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때 무적의 검으로 검의 일가를 세웠던 낙일검 유겸승의 이렇게 조락한 모습을 보니 세상 감회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이었다. 하나 그는 아직 젊고 야망이 있었다. 그는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물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검법을 꼽으라면 유노인께서는 무엇을 꼽겠습니까? 그 말에 곤방대에 새 담배를 채워넣던 유겸승은 잠시 침묵하다 가 입을 열었다. 노부가 아는 한 단연코 달마삼식 이후 달마삼식. 장천린은 뜻밖의 느낌을 받았다. 유겸승은 담배를 채워넣다 말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위대한 불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항마력의 3검식이지요. 당마력에 소림시비대 장교인신 괭우선사가 창안하셨지요. 하나 검을 베타하던 소림이었기에 그 이후 담마삼식은 소림칠 시기 종절해에도 들지 못하고 실전되었지요. 음. 하나 역대 무림사에 걸쳐보면 알려지지 않은 검의 달인이 많습니다. 천상검부의 마크도 그러했고 백년전 도성 유백과 자웅을 겨루던 도가 외 괴인 청어자도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지요. 유겸승의 음성은 어느덧 가늘게 흥분되어 가고 있었다. 천회삼기에 한 명인 검군 궁일평도 일대종사급이고 신껏 노전익도 위대한 검의 달인입니다. 장천리는 그의 말을 뇌리에 새겨들었다. 역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천년전 마교 10대 천마 중 첫째였던 냉살의 검법도 가히 살인적입니다. 흑도의 검법 중 단연 으뜸이라고 칠만합니다. 천년전 냉살은 마교를 배신하여 검 한자루로만 마교교조 황궁의 천마구에 늘 600초나 감당해 내었습니다. 장천리는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왕검식 변해를 남긴 인물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다. 그동안 그는 검에 빠져있었다. 특히 항주 천불동의 서 방가대선사로부터 받은 세권의 비급을 연구하면서 그 중 왕검식 변해에 온 정력을 쏟고 있었다. 문득 유경승이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무슨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인께서 진정 검의 진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막부산 선인대 한선생을 찾아가 보십시오. 한선생 유경승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곰방대에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의 모습은 자욱한 연기에 쌓였다. 그리고 그 연기에 쌓인 채 그는 다시 묵묵히 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는 대나무를 만지며 죽제품을 엮어나가기 시작했다. 문득 그의 잔잔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대인께서 노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대로 놔둬주시오.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고 싶소이다. 죽으면 관이나 한 개 써주시면 더욱 고맙겠소이다. 장천리는 더 이상 그를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몸을 일으켰다. 유노인의 말씀 감사합니다. 유경승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직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장천리는 초당을 나왔다. 밖은 눈부신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 밝은 햇살 아래 죽공의 산지인 초마초는 싱그러운 죽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천리는 문득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풍운이 일어나고 있다. 기인들의 수요도 시대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의 운명 또한 끊임없이 붙임한다. 그들 중에 검의 생을 걸었던 기인은 그 얼마나 많았던가. 장천리는 중립을 내려쓰고 걷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검을 배운다면 나는 그들을 누르고 검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을까. 웬일일까. 장천린의 마음은 그다지 조급하지도 않았고 차분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만만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기가 죽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차분하기만 했다. 조용히 묵묵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장천린의 눈이 중립 밑에서 별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설사 빛을 내지 못한다. 해도 얼마나 일생에 심혈을 기울였고 노력했느냐가 문제다. 장천린의 모습은 초막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120일에 돌아온 화로 새파람 불꽃이 뱀의 혓바닥처럼 춤추는 화로 흔히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데 쓰이는 화력이 높은 달로다. 그 앞에 두 명이 정좌하고 있었다. 우측에 앉아있는 사람은 중년인이었는데 두 눈이 칼날처럼 예리했다. 마치 두 자루의 비수를 연상케 하듯 예리하여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데 눈썹이 없었다. 상반신은 벌거벗었는데 여기저기 시커먼 흉터가 나 있었다. 그것은 불에 대인 흔적으로 보였다. 그의 좌측 여자였다. 20세 가량 되었다. 짧은 백색의 마을로 된 평범한 옷을 입고 머리칼은 역시 흰 두건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청순하고 건장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은 철공소 안이다. 화로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인해 안은 산복도에가 무색할 정도로 후덥지근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시뻘펙게 달구어진 화로 속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중년인은 커다란 직개로 화로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밝게 달구어진 일월상극이었다. 중년인은 이래 한지를 물었다. 그것은 폐 속의 탁한 기운이 호흡을 통해 쇠에 닿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직개로 꺼낸 일월상극을 받침새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칭! 칭! 망치를 두드리는 동작은 민첩했으며 그 힘의 강도나 간격도 정확했다. 망치를 치켜올리고 내릴 때마다 그의 근육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그의 입에 물고 있는 한지가 열기로 인해 검게 그을려갔다. 중년인의 눈썹이 없는 이유도 바로 타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없다. 피부가 타는 듯한 열기가 번졌다. 하나 중년인은 조금도 뜨거움 을 못 느끼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더욱이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일월상극을 다시 화로 속에 집어넣었다. 그때 곁에 앉아있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하나 중년인은 한지를 떼며 냉담하게 말했다. 입 벌리지 마라. 정이라고 한 정도 배언하지 않은 차가운 음성이었다. 중년인은 다시 새한지를 입에 물더니 화로 속에서 일월상극을 꺼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한지가 타들어갔다. 칭 칭 중년인은 꾸준히 망치질을 했다. 그 같은 과정을 그는 18차례나 반복했다. 그 사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그런 가운데 여인은 계속 자리를 뜨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인의 하얀 피부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있어. 더욱 그윽하면서도 요염한 느낌이 들었다. 치이이이이이 일월상극을 냉각수에 넣자 뽀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화로에 달군 뒤 냉각수에 담그는 과정이 또 8번 반복되었다. 그리고 일단 담금질이 끝났다. 중년인은 검은 돌과 헝겊을 꺼냈다. 그는 일월상극에 날을 갈기 시작했다. 입에는 여전히 새로 갈아 끼운 한지를 물고 있었다. 슥 슥 슥 날을 가는 작업은 단순한 듯하면서 고도에 숙련된 기술을 요한은 것이었다. 너무 갈면 날카로운 반면 약해지기 쉽고 덜 갈면 또한 무뎌서 쓸모가 없었다. 중년인은 마치 도인과 같은 자세로 날을 걸었다. 이윽고 그는 일월상극을 처음으로 닦아냈다. 순간 실내에 찬란한 은빛 광채가 가득 찼다. 일월상극은 애초에 투박한 모양에서 완전히 일신되어 날을 세워 광채를 발산하고 잊었다. 중년인의 날카로운 눈이 일월상극에 날을 훑으며 더욱 매섭게 빛났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벌어졌다. 한지가 바스러져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좋은 병끼다. 나 천독고 일생에 다시 만들기 어려운 위대한 병끼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여인이 즉시 기다란 목함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중년인 천독고는 일월상극을 목함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비로소 그의 표정은 부드럽게 돌아왔다. 그는 주먹으로 이마에 뱀 땀을 훔치며 돌아섰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여인은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다. 오라버니 철계로 돌아가실 건가요. 중년인 천독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두 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인이 설득하듯 말했다. 철계에는 오라버니 말고도 장인이 많아요. 그리고 황학산대인도 오라버니가 여기에 계신다고 하시면 용대인과의 관계로 보아 쾌히 허락하실 거예요. 사예 중년인이 여인을 보며 무겁게 말했다. 용대인을 사랑하느냐. 천사예의 아름다운 얼굴이 붉어졌다. 바보 같은 오라버니 천독고는 눈살을 치푸렸다. 내가 감히 그분의 곁에 어울릴 것 같으냐. 용대인은 거부다. 너는 일개 장인의 딸일 뿐이다. 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남보다 월등하게 아름답지도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쇠를 다루는 기술뿐이 아니냐. 하나 여인에게 있어.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천사예의 얼굴에 애잔한 고통의 빛이 흘렀다. 포기해라.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천독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의외로 그의 체구가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천사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천독고는 누이에 작고 가녀린 어깨를 감싸며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사예 내 남자는 이 오라비가 골라주겠다. 천사의 그녀의 흑백이 분명한 눈망울에 뿌연 물막이 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아요. 오라버니 하지만 xxx 저녁 무렵 거대한 구룡장원의 정문으로 일단의 인마가 요란스럽게 말발굽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다. 모두 열두필의 헌마였다. 마상에는 한결같이 건장한 사나이들이 타고 있었고 그 인상은 험상굽기만 했다. 이때 문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백살대의 조충과 환계는 그들의 난입에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놈들이 감히 하나 이때 인마들은 계속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왔다. 조충이 앞을 가로막으며 우레같이 소리쳤다. 멈춰라. 그대들은 그는 미처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두 눈이 크게 떠졌다. 말위에서 한 사나이가 자색 비풍을 요란하게 휘날리며 뛰어내린 것이다. 그는 얼굴 전체가 구렛나루스로 시커멓게 덮인 중년인이었다. 그는 껄껄 대소를 터뜨리며 다가왔다. 하타타. 조충. 1년 만에 만났더니 이제 나하고 맞먹을 작정이냐. 조충과 환계는 잠시 멍하다가 희색이 만면해졌다. 반대역. 반대인. 아. 그렇다. 무례한처럼 나타난 사나이 그는 바로 반송이었던 것이다. 1년 전 낭인무사 10여 명과 함께 폭우 포르투칼로 떠났던 반송 그가 돌아온 것이다. 반송은 피풍에 자욱이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며 걸걸하게 웃었다. 하타 용대인은 계신가. 조충은 웃으며 기를 내주었다. 우선 안으로 드십시오. 이때 연달아 말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그 중에는 낭인무사 말고 도 요국사도 담오도 보였다. 반송은 감개무량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야. 오랜만에 중원에 돌아오니 정말 꿈만 같군. 자. 모두 들어가자. 용대인께 인사하고 사흘 동안만 술을 퍼마셔 그동안 먼지에 막혀있던 목구멍이나 씻어내야겠다. 그는 피풍을 요란스럽게 휘날리며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충과 황개는 혀를 찼다. 즉. 여전하시군. 제 버릇대주나. 후후 아무튼 우리 대주만 죽었군. 며칠간 입에서 술 냄새가 가시지 않은 채 성가시게 굴텐데.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대소를 터뜨렸다. 요국의 사도 다모는 묵묵히 반송을 따라 들어가고 있었다. XXX 사문도의 기쁨은 이로 말할 길이 없었다. 마침내 그렇게도 소원이던 1월 쌍극이 완성된 것이었다. 1월 쌍극을 천덕구에게 맡긴 지 100일 만에 1월 쌍극은 너무나도 훌륭한 병기로 다듬어진 것이었다. 그는 태어난 후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 그는 천덕구와 함께 오랜만에 축하주를 들었다. 한편 같은 시각 반송과 다모의 귀환으로 인해 구룡장원은 온통 떠들썩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인 일은 단년만에 구룡장원의 주인인 장철린이 장원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구룡장원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잔치가 벌어진 것이었다. 구룡장원의 일천식 소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 반송과 다모는 사문도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반송은 유감없이 자신의 술 실력을 중인들 앞에서 뽐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밤은 떠들썩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다. 백이시기와 사나이. 오래간만에 목욕이었다. 목욕을 끝마친 장철린은 방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동방옥 이 배시시 웃으며 활려한 비단금포를 그에게 입혀주었다. 고맙다 소. 장철린은 빙긋이 웃으며 호피가 깔린 의자에 앉았다. 방 안 한복판에는 황보설련이 흑의 애 금빛 수실로 용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손수 장철린의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방옥은 의자 뒤로 돌아가 젖은 장철린의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는 긴 장철린의 머리카를 빗질하며 달콤한 음성으로 말했다. 머리가 무척 많이 자랐어요. 묶거나 자르지 않으실 건가요? 장철린은 담담히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 불편하지 않으니까. 동방옥은 문등나직이 웃었다. 흑. 이제야 그 쾌쾌하던 냄새가 모두 없어졌어요. 장철린은 담담히 물었다. 그렇게 냄새가 났었느냐. 그러자 맞은편에서 황보설련이 생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어제 당신의 돌아온 모습은 거지 중 상거지였다구요. 흑. 구룡장원 주인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허. 그래도 내가 들어오니까 얼싸 안으며 제일 좋아한 것은 설령 그대가 아니었나. 그 말에 황보설련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코 웃음쳤다. 흑. 오해는 마세요. 그것은 동정심 때문이었어요. 장철린은 입맛을 다셨다. 그래도 그대는 어제부터 오늘 내내 이 방을 떠나지 않았지 않소. 흥. 흥. 그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어림도 없을 줄 알아요. 그러자 장철린은 슬쩍 뒤에 있는 동방옥에게 물었다. 소옥 너도 같은 생각이냐. 저는. 순간 동방옥의 얼굴이 홍시처럼 새빨개졌다. 황보설련은 다그치듯이 말했다. 소옥 괜히 마음 약해질 필요 없어요. 저분에게는 그저 강한 행동이 필요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잡아놔야 해요. 장철린은 연시 혀를 찼다. 즉 동방옥은 웃음을 참으며 머리를 계속 손질했다. 이때 황보설련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백색 능라이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는 붉은 허리대가 꼭 졸라매어 있어 늘씬하면서 육감적인 느낌을 주었다. 예전에 잘랐던 머리칼도 상당히 길어져 있었다. 그녀는 궁금한 듯이 다가오며 물었다. 대체 지난 반 년간 무엇을 하신 거예요. 장철린은 담담히 미소지었다. 황보설련은 애교있게 웃으며 장철린의 무릎에 살짝 걸터 앉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혹시 저희가 싫어지신 것 아닌가요. 장철린은 희죽 웃었다. 그럴 리가 있겠소. 황보설련은 한숨을 쉬더니 붉은 입술을 그의 이마에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백군. 당신은 구령장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둥이에요. 당신이 없으며 저희는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시하고 말아요. 장철린은 향기롭고 감미로운 황보설련의 입김을 느끼며 가만히 듣기만 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요. 떠다시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설련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장철린은 손바닥으로 황보설련의 둔불을 가볍게 치며 웃었다. 하하하 그 흑투성의 개구장이 소년으로 또 바꾸겠다는 것이오. 흥. 못할 것도 없죠. 장철린은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이때 동방옥이 그의 머리 손질을 끝낸 후 말했다. 피부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왜? 보기에 안 좋은가? 아니에요. 더욱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다소 흰 편이었는데 지금은. 하하하. 장철린은 웃음을 터뜨렸다. 실상 그는 지난 반년간 구령장원에 들지 않고 반쯤 야인 생활을 했었다. 그 사이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농사를 직접 지었으며 대나무를 베어 죽제품을 만들기도 했다. 강에 나가 낚시질도 했으며 또 나무를 베기도 했다. 그런 반녀녀의 생활은 그를 예전에 섬약한 공자 대부다운 모습에서 야성이 넘치는 사나이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두 여인은 그런 그의 변모를 처음에는 낯설어 했으나 곧 더욱 매력이 넘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동방옥은 한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 치연금을 가져왔다. 그녀는 생극 귀여운 보조개를 그리며 말했다. 소옥이 용대인님을 위해 한 곡조 부를까 하는데요. 괜찮을런지요. 장천리는 미소 지었다. 좋지. 그러다 문득끈은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소옥 용대인이란 말은 어색하구나. 그냥 백군이라 불러라. 아. 동방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콧날이 시큰해지고 있었다. 장천리는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옥 어디 한번 불러봐라. 그 말에 동방옥은 몇 번이나 얼굴을 불키고 망설였다. 하나 그녀는 장천린이 계속 제초하자 할 수 없이 어렵게 입술을 떼었다. 배. 배. 군. 하하하 그것 봐라. 한결 부르기도 쉽고 듣기도 낫지 않느냐. 장천린이 웃음을 터뜨리자. 그의 가슴에 기대었던 황보설련은 코끝을 애교있게 찡긋하며 말했다.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휘어잡는데 천재적이군요. 장천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봉긋한 가슴을 슬며시 누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설련 당신도 내가 후였지. 후. 후려요. 황보설련은 그만 아연해져 입을 벌리고 말았다. 이때 동방옥이 용기를 낸 듯 말했다. 백군 무슨 곡을 할까요. 장천린은 문득 가라앉은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고 말했다. 비파행을. 알게더요. 하나 이때 황보설련의 안색이 기이해졌다. 그녀의 두 눈이 야릇하게 그어졌다. 이 분. 아직도 취옥교란 분을 잊지 못하다니. 그녀는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설련은 비파행이 싫어요. 다른 것으로 들어요. 장천린은 흠칫했다. 설련. 그는 황보설련의 얼굴을 정시했다. 하나 그의 눈길을 받으면서도 황보설련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장천린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문득 그녀의 큰 눈에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어렸다. 장천린은 그 눈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하나 문득 황보설련의 얼굴 위로 또 하나의 얼굴이 겹쳐지며 떠오르는 것은. 옥교. 취옥교의 얼굴이 아스라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때 황보설련은 그의 눈빛에서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심 애타게 말했다. 백군 제발 내 앞에서 옥교란 분을 연상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의 대역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설련일 뿐이랍니다. 옥교가 아니에요. 문득 황보설련의 얼굴을 보던 장천린은 흠칫했다. 황보설련의 두 눈에 그렁그렁 이슬이 고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탄식했다. 설련. 내 평생 옥교 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없으리라 여겼는데. 식어버린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을 심어준 여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인. 장천린 언제부터인가 그의 가슴에는 취옥교의 영상이 열버치면서 흐려지고 있었다. 안타깝게 그 영상을 되찾으려 해도 자꾸 기억의 퇴조와 함께 취옥교의 모습은 모호해져 가기만 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여인. 바로 황보설련이었다. 장천린의 눈길에 난처해진 채 칠형금을 안고 어쩔 줄 모르는 동방옥의 모습이 비춰졌다.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소옥 해당 별곡을 부탁한다. 그 말에 황보설련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해당 별곡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기 때문이었다. 동방옥은 생긋 웃었다. 이어 그녀는 살며시 고운 아미를 숙이고 기다란 손가락으로 편을 고른 뒤 가볍게 탄주하기 시작했다. 디디딘. 동시에 그녀의 꽃잎 같은 입술 사이로 그윽하고 맑은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장천린은 황보설련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볍게 안았다. 그의 손바닥에 팽팽한 육감이 느껴졌다. 황보설련은 그를 바라보며 그윽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장천린도 마주 웃어주었다. 그녀의 눈꼬리에는 이슬이 매달려 있었으나 그녀의 두 뺨은 해당화처럼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칠형금의 금음과 해당 별곡의 노래소리는 방안을 그윽하게 맴돌고 있었다. XXX. 이것이 바로 진천례입니다. 반송이 탁자 위에 펼친 종이 위에는 하나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화포에 설계되었다. 한쪽에는 다모가 양손을 소매에 넣고 서 있었고 장천린은 턱을 뺀 채 도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담담히 말했다. 나는 화포 방면에는 문의 한이네. 하나 이 도면을 보니 상당히 큰 크기인 것 같은데. 반송은 턱수염을 쓴 문지르며 말했다. 예 화포 한계의 크기는 포심만 해도 길이가 2장 전체 무게는 약 8000근 정도입니다. 12필의 말이 아니면 아예 움직 할 수조차 없습니다. 위력은 장천린이 궁금한 듯 물었다. 하하타. 엄청납니다. 사정거리는 약 100장에서 200장이 넘고 조준만 잘하면 500장까지 가능한데 화탄이 떨어지면 그 주위 20여 장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개미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송은 다모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제가 1년 전 다명과 함께 급히 포국으로 갔던 이유는 진천례에 의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국의 화포 제작 기술은 아주 우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곳에서 진천례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이곳까지의 운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입문제도 있었습니다. 반송은 문득 상자에서 무엇인가 시커먼 색의 둥근 공 같은 것을 꺼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통만한 크기였다. 이것이 그곳에서 만든 진천례의 화탄입니다. 12가지 화탄 중 화류성이라는 것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화류성. 장천리는 호기심을 느꼈다. 예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화류성 속에는 화약과 함께 손톱 크기의 철편이 수천 개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터지면 그 수천 개의 철편이 사방 수십 장으로 확산되면서 마치 유성처럼 휩쓸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바위에 조차 구멍을 뚫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완전히 대량 살상용 화탄입니다. 장천리는 비록 내색은 안 했어도 놀라움은 이로 말할 길이 없었다. 반송은 컬컬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일쯤 진천례의 제작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인께서는 뛰어난 화포 기술자 몇 명을 구해 주십시오. 장천리는 담담히 물었다. 어떤 정도의 기술자면 되겠나. 반송은 미소지었다. 저는 화포를 설계할 순 있어도 쇠를 다루거나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화포를 만들려면 뛰어난 철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장천린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었다. 천독고. 그는 천리랑 노인이 죽은 이오새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단연 중원제일이라 할 수 있었다. 장천리는 흔쾌히 말했다. 알겠네. 내가 곧 구해보겠네. 반송은 희죽 웃었다. 장천리는 반송과 다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수고했소. 두 분. 반송과 다모는 서로 마주보며 씩 웃었다. 진정한 사나이들끼리 통하는 그런 웃음이었다. 123 두 개의 사랑. 마도 원깨무. 그의 이름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애도를 닫고 있다. 기다란 장도를 닫고 있는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으며 눈빛은 얼음장이냥 차갑기만 했다. 그의 등 뒤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백살대의 무사 중 한 명인 조충이었다. 문득 장도를 세워 나를 바라보는 원깨무게 입에서 착 가라앉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무용초가 이 근처에 나타났다 그 말이지. 예. 혼자인가. 조충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한 명의 아름다운 미녀와 함께 있습니다. 미녀라. 문득 도신에 비친 원깨무게 얼굴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그의 내리에 떠오르는 여인의 얼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 손미. 그렇다. 본래는 그의 약혼녀였다. 사부인 만승금도 도다묵과 과거의 연인의 딸인 그녀를 거두었고 원깨묵과 장차가연을 맺을 여인이었다. 하나 그녀는 무정도 무용초의 유혹에 넘어가 사부 도다무를 배신하고 사부를 죽게 만들지 않았는가. 또한 자신을 배신했고 더불어 무용초에게 버림까지 받은 여인이었다. 손. 미. 문득 칼자루를 움켜진 원깨묵의 손등에 심줄이 툭툭 불거져 나왔다. 4년 전이었던가. 원깨묵이 백살대 훈련을 마치고 사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한 평생 잊지 못할 비극적인 광경. 사부의 시체가 보였다. 그리고 처참한 상처를 입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 손미가 사부의 칼 아래 쓰러져 있었다. 손미. 그녀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원깨묵은 다 죽어가는 그녀를 사흘밤낮을 자지 않고 간호한 끝에 기적적으로 소생시켰다. 하나 그것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랑보다는 분노와 증오심이 더욱 컸다.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그의 상처는 미증류의 증오로 바뀌었다. 더욱이 무용초에게 배신당하고서도 끊임없이 헛소리로 모용초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를 몇 차례나 원깨묵은 처죽일 뻔 했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대주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형제들 십여 명이면 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충에 격앙된 음성을 들으며 원깨묵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모용초놈은 극히 영원한 놈이다. 놈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혼자 이곳에 나타날 리가 없다. 반드시 어떤 흉계가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되뇌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리고 놈은 내가 잡는다. 반드시나 혼자. 문득 그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었다. 조충. 예 대주. 결코 함부로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내 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조충은 흠칫했다. 여러 번 느끼는 것이지만 그는 물론 백살대의 부사들은 원깨묵의 차가운 음성을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부. 원깨묵은 말을 돌렸다. 호영병에게서는 연락이 없느냐. 호영병 그는 부금진의 뒤를 추적했던 백살대의 일원이다. 조충은 고개를 흔들었다. 예 한 달 전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연락이 마지막 끊긴 곳이 어디였지. 산서성 태행산입니다. 원깨묵은 장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사흘 안으로 연락이 없으면 두 명을 선발해 태행산으로 보내 조사를 시켜라. 알겠습니다. 나가 봐라. 예 대주. 조충은 절을 한 뒤 방을 나갔다. 그는 이제 원깨묵이 과거 도담후를 능가하는 기도를 지녔다고 느꼈다. 원깨묵은 날이 갈수록 도담후의 모습을 닮아갔고 오히려 왕년의 도담후보다 강하고 냉엄해지고 있었다. 방 안에 혼자 남게 된 원깨묵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무용초. 놈이 무슨 일로 이 근처를 배회한단 말인가. 그는 알고 있었다. 1년 전부터 무용초가 자신의 주위를 냉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항죄에서부터였다. 어차피 너와 나 둘 중 한 명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숙명이다. 무용초. 원깨묵의 눈이 살무사의 눈처럼 번들거렸다.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 이외에도 도의 길을 걷는 한 영혼이 이인자는 세상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용초 후후. 나의 도는 벌써부터 너의 무종도를 꺾기 위해 단련되어왔다. 원깨묵 그의 혈관 속 피가 다시 거친 황야의 사자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었다. 장천린을 따른 후부터는 감정보다 이성이 그의 충동을 억제해 오고 있었다. 원깨묵은 마음을 가라앉힌 후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몇 통의 밀지가 있었다. 그것은 호영병이 보내온 것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부공작께서는 개봉을 떠난 직후 계속 북상 중입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 취하겠습니다. 임청에서 세 사람과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접근이 어려워 듣지 못했습니다. 부공자는 금방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넜습니다. 산서성 태행산에서 부공자의 잡취를 놓쳤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대로 연락 취하겠습니다. 밀지는 10여 통쯤 되었고 마지막 것은 태행산에서 보낸 것이었다. 소진 원깨묵은 밀지를 다시 서랍 속에 거두었다. 그의 심사는 약간 어지러워졌다. 과연 소진에게 무슨 비밀이 있기에 단도덕의 말대로 소진은 의식적으로 나에게 접근하였단 말인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원깨묵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답해짐을 금치 못했다. 또한 단일제로부터도 항주를 떠난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다. 원깨묵은 장도를 칼집에 넣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도를 칼의 벽걸이에 걸었다. 칼은 그의 분신이다. 하나 요즘 그는 칼을 몸에서 떼어놓는 일이 많아졌다. 구룡장원 내에서 장도를 어깨에 메고 다니기가 불편해서였다. 그는 바람을 쏘일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실록이 우거져 있었다. 구룡장원의 후면은 산이 없고 인공호수가 있었다. 그 인공호수가에 한 명의 미녀가 그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마침 명상에 젖어 호수변을 산책하던 원깨묵은 흠칫했다. 양문안이었다. 바로 재난 양가장 양익상의 여식으로 장천린의 외척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날에 비해 무척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예전의 소녀같은 모습은 한결 완숙하고 아름답게 변신해 있었다. 원깨묵이 다가가자 그녀는 몸을 살며시 돌리며 얼굴을 살짝 북켰다. 원무사님 양소저 두 남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양문안의 얼굴이 수줍게 타올랐다. 그녀는 아미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지금 막장원에 도착했어요. 원무사님을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원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망연히 그녀를 봐라 볼 뿐이었다. 2년 전 양가장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청순하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허나 2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어떤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차갑게 식었던 그의 가슴 깊숙이에서 움직여지는 이 이상한 느낌은 원깨묵은 문득 향긋한 내음을 맡았다. 그것은 싱그러운 바람이 양문안의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그의 후각에 끼쳐온 것이었다. 왕께묵은 멍하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양문안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철석간당이 한구석 사르르 녹는 것을 그는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한껏 향긋한 내음을 맡고 있었다. XXX 하하 여인의 양손은 침상 모서리를 잔뜩 손톱을 세운 채 움켜쥐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일렁였으며 크게 뜬 아름다운 두 눈동자는 넘치는 히열로인의 보석같이 빛나고 있었다. 대리석같이 곧은 두 다리는 은어처럼 파닥이며 쳐들려지고 있었다. 사내는 거칠게 여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은 여인의 유방을 움켜쥔 채 입술은 여인의 곳곳을 뜨겁고 진득하게 공략해가고 있었다. 여인은 흐느끼듯 오열하면서 두 팔을 허위적거렸다. 여인의 한 줌밖에 안 되는 허리가 활처럼 뒤로 휘어졌다가 퉁기듯 내밀어졌다. 그때마다 사나이는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고 그의 두 팔은 허리를 부러뜨릴 듯 잡아챘다. 남녀의 호흡은 풀무질하듯 거칠었으며 방안은 뜨거운 열기로 타들어갈 듯 달아올랐다. 정사. 뜨거운 정사는 한낮에 이루어졌고 여자와 남자는 더 이상의 벽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는 무언중에 행해졌으면서도 서로가 능숙하게 탐욕과 퇴력에 빠져 애욕을 거침없이 불살랐다. 여인은 남자를 알고 있었고 남자 또한 여인을 잘 다룰 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완숙했고 뜨거웠다. 아. 여인의 한껏 벌어진 입에서 끊어지는 듯한 비명이 흘러나왔다. 사나이의 땀에 젖은 육신이 딱 멎었으며 여인의 손톱이 사나이의 등으로 파고들었다. 여인의 동공이 움직임을 멈추고 확대되었다. 그리고 무너지듯 두 나신이 한 덩어리가 된 채 침상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은 그 직후였다. 남자는 옷을 걸치고 있었다. 백의 유삼이었다. 그는 준수했다. 너무나 준수의 관옥같은 용모였으며 언뜻 요기까지 느껴지는 미서생이었다. 아. 모용초 바로 무정도 모용초 그가 아닌가. 이때 침상 위의 여인은 나신을 그대로 벌린 채 누워있었다. 아. 즉도 그녀의 표정에는 격렬하게 태운 희열과 쾌락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두 눈을 초생달처럼 간으스름하게 뜬 채 열락에 겨운 입술을 간간히 혀끝으로 축이고 있었다. 화가의 영. 놀랍게도 황조의 유명한 기녀 출신의 미녀인 화가영이었다. 이때 모용초는 옷을 다 입은 후 탁자에 앉아 식은 차를 따라 마셨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신 후 힐끗 시선을 침상 위에 화가영에게 던졌다. 그의 시선이 화가영의 유방에서 아래로 흐르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멈춰왔다. 그의 두 눈이 괴이하게 오므라 들었다. 옷을 입어라 가영. 그 말에 화가영은 두 눈에 요염한 빛을 내며 반문했다. 추하게 보이나요. 모용초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화가영은 두 손으로 자신의 나신을 쓸며 웃음을 흘렸다. 후훗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탄믹한 육체예요. 모용초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문사권을 들어 머리에 둘렀다. 이때 화가영이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유방이 출렁거리며 묘한 육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천천히 침상 아래 흩어져 있는 옷을 몸에 걸쳤다. 그녀는 옷을 입으며 등만 보이고 있는 모용초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다망색 옷을 입지 않는군요. 필요가 없으니까. 모용초의 일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차갑다. 그지없이 차갑다. 문득 화가영은 까르르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호호. 당신이 황국을 좋아한다고요. 호호호. 철저한 사기꾼 같은 일하고. 호호호. 그녀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교소를 터뜨렸다. 모용초는 묵묵히 다시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유혹했어요. 대체 그 이유가 뭐죠? 화가영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다그쳤다. 나는 처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체 높은 고귀한 여자도 아니에요. 내 육체를 거쳐간 남자는 부지기수예요. 그런 나를 유혹하여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이죠? 문득 모용초의 입에서 무감동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는 행복한 모든 것을 증오한다. 화가영의 얼굴이 변했다. 행복한 여자를 보면 나는 끝없는 파괴를 일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흐흐 내가 행복하지 못하거늘 어찌 남의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행복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나는 희열을 느낀다. 후후 전신이 짜릿해지도록 말이다. 모용초의 말을 듣는 동안 화가영의 고운 얼굴은 일시지간 창백하게 탈색되었다. 무서운 사람이군요. 당신은 모용초의 두 눈은 완전히 무감동해 보였다. 그는 화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흘 후 구령장원을 방문하러 한 명이 이곳을 지낸다. 그는 용백군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 것이다. 그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옥류형이다. 화가영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내심 큰 충격을 받았다. 모용초는 잔인하기만 했다. 과거 너의 약혼자다. 흐흐 너는 그 자를 만나야만 한다. 알겠느냐.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화가영의 두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당. 당신. 그녀의 서면한 교구가 바람을 맞은 갈대처럼 휘청휘청거렸다. 하나 모용초의 두 눈은 완전히 회색빛이었다. 너는 어차피 처녀가 아니다. 옥류형도 그것을 알고 있다. 너는 옥류형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몸을 스쳐갔다 고. 수많은 남자를 거쳤거늘. 나 하나 더 스친 것 정도는 옥류형 이 관대함으로 이해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후후후. 그렇게 말해라. 아. 마. 같은 사람. 화가영의 전신의 폭풍을 만난 것처럼 흔들렸다. 하나 모용초의 두 눈은 여전히 음울하기만 했다. 그는 우울하게 화가영을 응시했다. 그는 문득 그녀에게 다가갔다. 화가영은 두 발이 바닥에 붓기라도 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두 눈으로 그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무서운 여인의 진령과 결의가 깃든 음성이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옥공자는 이미 내 마음을 떠났어요.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화가영은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모용초는 빈정거렸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 화가영은 입가에 슬며시 미소마저 떠올리고 있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염집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껏 상대한 그런 부류의 여인과는 틀려요. 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울고 불고 매달리지는 않아요. 모용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당신이 버리면 할 수 없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화가영의 인생은 끝나샘이지요. 후후. 당신이란 사람을 잘못 본 것은 나 화가영 자신의 탓이니까요. 정에 굶주려 온 탓에 금방 감동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알기에 나는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갈 줄도 알아요. 모용초는 묵묵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두 회색빛 눈동자가 점점 더 동요를 일으켰다. 문득 화가영이 짙은 요염한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말했다. 후후. 어때요? 또 생각나시나요? 내 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나 개방되어 있어요. 순간 모용초는 그대로 그녀의 따귀를 쳤다. 화가영은 침상 위로 나가 떨어졌다. 호호호호. 호호토. 하나 비명 대신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날카롭고 처절한 웃음이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을 치닫는 파국적인 그런 웃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흘릴 눈물이 이미 말랐음인가. 단지 날카롭고 발악적인 웃음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모용초는 밖으로 나왔다. 그의 뒷전에는 아직도 처절한 화가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두 눈이 일그러졌다. 웃지 마라 웃지 마. 그는 귀를 틀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갈등에 휩싸였다. 그의 발걸음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후추영. 과거 그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추영 너는 과거 세상에 누구보다도 청순하고 고기했었다. 하나 지금의 너는 저 여인보다 백배 천배 더 더럽고 추악하다. 모용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여인은 육체는 더러울지라도 마음만은 더럽지가 않다. 모용초는 문득 자신에게 반문했다. 모용초. 너는 과연 저 여인의 행복을 파괴 했느냐. 그리고 송보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왜. 왜. 모용초는 비틀비틀 걸어가 나무에 기대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파괴되고 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끝없이 붕괴되고 있다. 모용초의 회색 눈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나직이 웃었다. 그 웃음은 처절했다. 후. 흐흐. 흐. 아주. 처절한 웃음이었다. 124. 장철린이 구령장원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장철린은 그동안 사업관계의 일로 낙수범 초강과 함께 산더미 같은 장부와 서류를 검토했다. 황보설령과 동방옥도 옆에서 세심하게 거들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다. 낙수범은 천부적인 경영의 재질이 있었다. 그것을 꼽히게 한 것은 장철린이었다. 그가 없는 동안 낙수범은 그의 기대 이상으로 사업을 이끌었고 초강과 두 미녀도 한몫을 해내어 장철린은 극히 만족스러웠다. 따라서 장부 검토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반나절이 되자 거의 마무리되었다. 한데 그날 미실 무렵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통보가 날아들었으니 형님. 평소에 당황한 적이 없는 사문도가 급히 그를 찾아왔다. 그의 안색은 엄중히 굳어져 있었다. 무슨 일인가. 문도. 형님 이것을. 사문도는 굳어진 안색으로 한 통의 밀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전석으로 보내는 밀서였다. 장철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급히 받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간략한 글이 써져 있었다. 태진왕 전하중태. 용대인님을 찾고 계십니다. 속히 북경 태진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철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찰의 내용을 읽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 도착했는가. 지금 방금입니다. 장철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머릿속이 극도로 혼란스러워 지고 있었다. 충격.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긴장해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장철린은 의자에 몸을 묻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극히 어두워져 있었다. 이윽고 약 일각 후 그는 입을 열었다. 문도. 예 형님. 북경으로 떠날 준비를 차려라. 그리고 위천조와 뇌찰격을 불러라. 알겠습니다. 사문도는 더 묻지 않고 즉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사태의 엄중함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가자 황보설련은 장철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백군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태진왕 전화는 항시 와평 중이셨 어요. 별일은 없으실 거예요. 장철린은 침묵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진왕 전화와 나는 서로 항시 잡힐 로만 연락을 나눈다. 한데 이 필체는 백소저의 것이다. 그렇다면 전화는 글씨조차 쓰지 못할 만큼 병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장철린은 서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더욱이 이 서찰은 누군가 미리 펼쳐 읽어본 적이 있다. 이 종이는 특수하게 만든 것이라 글씨를 쓴 후 한 시즌 이내에 누가 만지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장철린은 낙수범을 불렀다. 숲범 촛불을 켜라. 낙수범은 영문을 몰랐으나 곧 촛불을 켰다. 장철린은 서찰을 촛불에 대비쳐 보았다. 그러자 은은히 종이 뒷면에 손가락 자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희미하여 여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나 장철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여인의 손이라. 장철린의 눈이 번뜩였다. 서찰을 쓴 지 일가간에 누군가 전서구를 잡아 서찰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전서구를 날린 것이다. 장철린은 점점 더 깊이 생각했다. 일각 아니라면 태진궁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누가 강이 전서구를 잡아 읽는단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는 장철린의 생각은 빠르게 쉼없이 진전되었다. 그런 상태로 그는 대략 2각가량 명상에 잠겼다. 숲범. 그는 다시 낙수범을 불렀다. 천도꼴을 불러라. 예 대인. 낙수범은 즉시 밖으로 나갔다. 낙수범에 의해 천도꼴이 온 것은 3각 후였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옷은 마일을 걸치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천도꼴은 사양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장철린은 그를 주시하며 담담히 말했다. 진철리의 도면을 보았소. 천도꼴의 얼굴에 감탄의 기색이 어렸다. 예 아주 대단합니다. 장철린은 담담히 웃었다. 어떻소 천영. 한 번 그 일을 위해 나를 도와주지 않겠소. 황학산 대인에게는 내가 알아서 양해를 구하겠소. 천도꼴가 문득 고개를 저었다. 황대인과 나와는 무관합니다. 조부께서 타개하신 후 우리 남매는 황대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셈입니다. 천도꼴은 문득 장철린을 바라보며 물었다. 대인께서는 그 무서운 위력의 진철레를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감히 물어도 되겠습니까? 장철린은 거침없이 말했다. 대명의 백성을 위해서이요. 순간 천도꼴의 눈이 크게 떠졌다. 대명의 백성을 위해 그는 잠시 침묵했다. 분명 그의 피가 한 번 뜨겁게 끓었으나 그는 겉으로 내색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그 정도 작업을 위해서는 황대인의 철공소 시설이 필요합니다. 장철린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요. 아무튼 천영이 허락하셨으니 기쁘오. 장철린은 다시 입을 열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소이다. 천도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천영의 누이가 천영 못지않은 실력이 있다고 들었소. 그 말에 천도꼴은 담당이 말했다. 경험과 힘은 부족하나 자질은 소인보다 오히려 한 수 위입니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은 오늘 북경으로 떠나오. 천사의 소저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는데 천영만 허락하신다면 북경까지 함께 가고 싶소이다. 천도꼴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철린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려운 일이라면 없었던 것으로 하지요. 천도꼴의 표정이 기이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예야 어쩌면 이번 일은 하늘이 너에게 은총을 내리는지도. 하나 나는 오히려 내가 더욱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구나. 그는 똑바로 장철린은 바라보며 말했다. 용대인님께 감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요? 사예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사예가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장철린은 빙긋 웃었다. 물론이요. 장철린은 천도꼴의 말을 별다른 의미 없이 받아들였다. 하나 그가 어찌 알았으랴. 그 말의 이면에는 보다 절실한 온우이의 뜨거운 정이 어려있다는 사실을. XXX. 후두두두.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구룡장원을 떠나는 말세필이 있었다. 그것은 장철린과 사문도 그리고 천사예였다. 그들은 북경을 향해 출발한 것이었다. 원깨묵이 백살대와 함께 수행하려 했지만 장철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사문도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이었다. 또한 천사예를 대동한 것도 그의 암중에 충분한 안배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구룡장원을 떠났다. 두 여인이 문 앞에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망연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황보설련과 동방옥이었다. 황보설련은 그늘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저분은 평생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으신 것 같아. 동방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만 들어가요 언니. 우리는 저분을 이해해야만 해요. 저분은 쉬고 싶어도 천하가 저분을 필요로 하는걸요. 황보설련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너무나 벅찬 분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랬소. 동방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저는 행복한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황보설련은 그녀를 응시했다. 두 미녀 모두 아름다운 절색 아녀들이었다. 그녀들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시선을 똑같이 돌려 이제는 흙먼지의 자치만을 남기고 있는 지평선을 향해 멈추었다. 그녀들의 두 쌍의 아름다운 눈에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한 묵롱한 기운이 어리고 있었다. 125위.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하나 옥류양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그는 과거의 영중리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개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이제는 풍류 넘치는 미공자가 아니라 강인한 사나이의 기계와 집념이 그의 전신에 활화산처럼 넘쳐 흐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가 수아들을 거느리고 구령장원을 방문한 것은 장철린이 북경으로 떠난 한 시즌 뒤인 신시 무렵이었다. 그의 돌연한 방문에 낙수범은 놀랐다. 그가 놀란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그의 얼굴에 온통 흉터가 있음에도 그가 조금도 위축되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데 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옥류양의 두 눈에 어려있는 깊은 해지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그가 망금산장의 옥류양이라는 사실이었다. 설마 그런 인물이 강남제일의 상권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옥류양은 얼마 전 장철린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섭섭해했다. 결국 그는 낙수범과 차를 한 잔 나누고는 장원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낙수범에게 장철린에게 전해달라며 세 가지 물건을 남겼다. 그 중 하나는 시황제가 썼다는 자룡옥대였고 두 번째는 반뿌리의 만년사망이었다. 세 번째는 한동의 서찰이었다. 옥류양은 총총히 구령장원을 떠났다. 두두두. 옥류양은 구령장원을 떠나며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용영 정말 대단하오. 이토록 크게 성장할 줄은 몰랐소. 과연 용영 답소. 옥류양은 그지없이 서운했다.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과거 금월산에서의 기억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용영은 나와 생사를 같이 한 친구요. 나는 용영과의 우정을 영원히 나누고 싶소. 하나 그대와 나는 동시에 천하의 상계를 놓고 겨루는 적수이기도 하오. 후후. 그런 점에서는 한수도 양보할 수가 없소. 용영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믿소. 옥류양은 고개를 들어 멀리 성처럼 보이는 구령장원을 바라보았다. 어디 한번 내가 장악하고 있는 강남의 상계로 뻗어보시오. 내 멋지게 응수하리다. 이때 수행원 중 하나가 물었다. 옥대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용영의 두 눈이 부드러운 광채를 바랬다. 항주로 간다. 그의 가슴에 훈훈한 기운이 일어났다. 가영 기다려라. 이제 너도 항주를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용영의 뇌리에 아름다운 미녀 화가용의 자태가 떠올랐다. 가자. 옥류양은 말에 박차를 가했다. 곱 그와 그의 일행은 자욱한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갔다. 언덕 위에 한 사나이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정도 모용초 바로 그였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도 술병을 다시 입에 대고 다 비울 때까지 마셔댔다. 이윽고 그는 술병을 잃에서 뗀 후 괴소를 터뜨렸다. 후후후. 옥류양 항주로 가보아라. 항주에서 내가 기다리는 화가용은 없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것은 한낱쓰레기 같은 기녀일 뿐이다. 으흐흐흐흐. 그는 괴소를 계속 흘렸다. 흐흐. 이곳에서 내가 화강용을 만나기를 바랬지만 아무래도 관계없다. 어차피 또 하나의 행복은 이미 부서진 것이니까. 으하. 하하하. 그는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그러다 문득 그는 품에서 한 장의 고운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그곳에는 수실로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천하군 방원 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가영은 기다립니다. 흐. 흐하하하. 모용초는 미친듯이 웃으며 손수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더니 술병을 입에 쳐박았다. 하나 술은 이미 한 방울도 없었다. 그는 술병을 냅다 집어던졌다. 술병이 박살났으나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뭐라 중얼거리면서 소매 속에서 하나의 옷 피리를 꺼냈다. 그것은 전체가 은은한 기품을 바라는 것으로 보아 귀한 증품인 것 같았다. 그는 멍하니 피리를 내려보았다. 흐. 그의 눈빛이 충혈된 채 흔들렸다. 문득 피리를 보는 그의 시선에는 아름답고 고귀한 미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20년도 넘은 그때 순수하기만 하던 시절. 사랑하던 연인의 모습이었다. 취영. 초랑 취영은 행복해요. 왜냐고요. 당신이 제 곁에 잇 으니까요. 올해 안으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저는 당신같이 늠름하고 잘생긴. 후후. 아들을 빨리 낳고 싶거든요. 취영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초랑어서 안아줘요. 이 행복을 함께 꼭 끌어안아줘요. 무용초는 망연히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덧없이 더듬고 있었다. 나의 파랑새는 20여 년 전 나의 증오를 쪼아먹고는 다시 눈 못 올 머나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문득 악몽 같은 그날의 일이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날 취영은 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아름답던 눈에는 절망과 광기가 잔뜩 어려있었다. 아버님을 만날 필요 없어요. 이제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요. 웃지 말아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요. 호호호호. 내가 미쳤다고요. 그래요 미쳤어요. 호호호호호. 무용초는 피리를 힘껏 움켜쥐었다. 그날 분명 취영의 몸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늘은 짙은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무용초의 두 눈도 황혼에 젖었다. 하나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업었다. 아득한 과거 속으로 그의 의식이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호호호 초랑. 어서와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모자라요. 당신도 옷을 벗고 침상 위로 와요. 초랑 어서요. 호호호.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도련무용초는 피리를 입에 대고 격렬하게 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피리음은 처음에는 일정한 곡조도 없이 날카롭게 울리다가 서서히 처절하고 그 슬픈 가락으로 이어져 나갔다. 그의 눈에서도 고통스러운 격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내리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후추영의 음성이 자꾸만 메아리로 울려오고 있었다. 초랑 기억해요. 나는 이제 염추영이 아니에요. 후추영이라고요. 내 성은 염시가 아니에요. 또한 염무는 나의 부친이 아니에요. 호호호호. 저주해요. 세상 모든 것을. 아니 하늘까지도 저주해요. 내 몸이 지옥의 거파에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저주. 저주해요. 호호호호호. 삘일일이 삘일일이 피리소리는 처절하게 이어지고 황혼은 더욱 짙어졌다. 이제는 흑갈색으로 물든 하늘 고목 아래 기댄 무정도 무용초의 얼굴은 흑사 조각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리고 언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대주호에 돌아가십니까. 저놈을 제거할 쩔어의 기회가 아닙니까. 백살대의 조충은 원깨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원깨묵은 멀리 피리를 불고 있는 무용초를 응시하고 있었다. 저자는 분명 무용초다. 하나 그 옛날에 무정도는 아니다. 원깨묵은 차갑게 말했다. 저자를 지금 제거해보았자 내 칼만 더러워질 뿐이다. 그냥 돌아간다. 원깨묵은 몸을 돌려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조충은 멍한 표정이었으나 곧 그의 뒤를 따랐다. 원깨묵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가 않았다. 무용초 너도 사연이 있느냐. 그는 무용초에 내심의 고통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나의 원수다. 하나 다시는 내 눈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내가 나의 원수이기 이전에 너는 나의 영원한 도의 숙적이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무정도와 겨루고 싶은 것이 있다. 원깨묵은 이제는 암울해진 하늘을 응시했다. 암천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마치 천년을 버티고 있는 거대한 화강석 같았다. 마치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거 안 같았다. 126위 대우나를 통한 수로 외 긴 여로 장장 20여일 만에 장천린은 북경 근처에 도착했다. 남원 북경에서 불과 30여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XXX3위는 말을 타고 북경으로 향했다. 장천린이 앞장서고 사문도와 천사예가 약간 뒤를 달렸다. 천사예는 행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남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색의 반삼을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어 깨끗하고 쾌활한 느낌을 주었다. 지난 20여일 동안 천사예는 행복했다. 그녀는 장천린을 곁에서 모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는 물론 장천린에게 이야기를 할 엄두를 낼 수는 없었다. 장천린도 그동안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사문도 역시 말이 없는 사람이라 세 사람 사이에는 자연 별 대화가 없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말을 몰았다. 문득 그들의 전면에 멀리 높은 줄령이 보였다. 사문도가 입을 열었다. 저 한 수령을 넘으면 북경이 보일 것입니다.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사문도는 궁금한 듯이 물었다. 형님 운하로 갔으면 벌써 북경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굳이 이 더운 날씨의 도중에서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수로여행이 몸은 편해도 움직이는 데는 불편하네. 사문도는 의아했다. 움직이는 데 불편하다고. 그는 장천린이 한 말에 숨어있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한 수령을 오르는 동안의 해는 점차 중천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갔다. 가히 폭염이었다. 살인적 더위로 인해 수목은 입과 가지를 축 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혈이 화끈거렸다. 그에 따라 세필의 말도 기진맥진한 듯 혀를 길게 빼물고 허덕거렸다. 이윽고 한 수령의 중턱쯤에 오르자. 일행의 눈에 조그만 하나의 주점이 보였다. 장천린은 주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저곳에 가서 잠시 쉬고 가세. 사문도는 물론 천사일까지.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활짝 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사미는 주점으로 들어갔다. 주점은 초라하고 작은 간이 주점이었다. 그 늦은 곳에 차이를 쳐 장사를 하는 곳으로 이미 더위를 피해 들어온 손님 십여 명이 잊었다. 장천린 일행이 자리에 앉자 점소희가 달려왔다. 헤헷 무척 더운 날씨 있죠 무얼 드릴까요. 술. 사문도가 간단히 말하자 점소희가 잽싸게 잠시 후 술주전자를 들고 왔다. 사문도는 본래부터 술을 즐긴다. 그는 장천린이 술을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숨도 안 쉬고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커. 시원하구나. 문득 그는 시선을 돌리다가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십여 명의 낙은 애들 그들은 여기저기 짝지어 앉아 묵묵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문도는 그간 숱한 강호 경험으로 인해 본능적 무사욕감이 있고 도로 발달해 있었다. 흠. 저들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이 더운 날씨에 힘든 여행을 하고 이곳에서 쉬는 중이라면 마땅히 웃고 떠들어야 제격이다. 한데 너무 조용하지 않은가. 이때 문득 사문도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는 발견한 것이다. 십이 명 낙은 애들의 이마에는 한 방울의 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곳에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 있었거나 내공조해가 이미 추위와 더위를 이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 이때였다. 문득 그의 뒷전으로 장천린의 전음이 들려왔다. 문득 저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군. 그 말에 사문도의 눈에 이체가 번뜩였다. 그렇다. 모두 왼손을 쓰고 있다. 십여 명의 낙은 애들은 모두 왼손잡이인 양 왼손만을 사용해 술을 들고 있었다. 장천린은 다시 전음을 전달했다. 저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내가 육로를 택해. 이곳으로 온 이유도 바로 저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네. 사문도는 흠칫했다. 일부러 저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니. 이때 장천린은 고개를 돌리더니 천사예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천소저 내가 부탁한 물건은 준비되었는가. 그 말에 천사예는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띄우며 대답했다. 예 대인. 어떤 것으로 할까요. 천사예는 물론 장천린과 사문도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땀을 식히며 편히 쉬고 있었다. 여섯 번째 것으로. 장천린의 말에 그녀는 몸을 일으키더니 묶여있는 자신의 말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말 옆구리에는 검은 천으로 감싸인 여러 가지 물건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 중 한 개를 풀어가지고 왔다. 그것은 길이가 석자가 양되는 물건이었다. 사문도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심정이었다. 무기치고는 폭이 지나치게 넓었기 때문이었다. 폭이 한 자나 되는 무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때 물건을 받은 장천린이 다시 그에게 전음을 전했다. 문도 그들에게 시비를 걸어라. 알겠습니다. 사문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곧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성큼성큼 십여 명의 나그네를 향해 걸어갔다. 마침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잔은 이마에 검은 사마귀가 돋아있었다. 사문도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봐. 친구. 잔해 왜 기분 나쁘게 사마귀가 이마에 달렸나. 그 말에 사내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흐흐. 나는 사마귀가 이마에 달린 놈만 보면 기분이 나빠. 당장 떼어버려. 그야말로 어이없는 시비였다. 세상에 남의 이마에 난 사마귀를 가지고 트집을 하다니. 사나이의 두 눈이 대뜸 험악하게 부릅떠졌다. 지금 내게 시비를 거는 거요. 사문도의 입가가 묘한 실루김을 보였다. 흐흐. 내가 너에게 시비 걸 신분이냐. 건방진 놈 당장 사마귀를 떼어버리고 이곳에서 사라져라. 사문도의 손이 말과 동시에 찬바람을 일으키며 사내의 어깨를 쳤다. 그 순간이었다. 사내는 어깨를 낮추어 피암과 동시에 옆구리에서 무언가를 뽑았다. 차르르. 그것은 가는 쇠사슬이었다. 쇠. 쇠사슬은 일단 반출되자 무서운 속도로 사문도의 목을 노리고 뻗어갔다. 흥. 사문도는 코우줌치며 허리를 틀어 가볍게 피했다. 헝. 그 순간 사나이는 발로 탁자를 걷어차며 뒤로 미끄러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휙. 휙. 나머지 아홉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들이 일어서자 은연중 사문도는 포위가 되고 말았다. 장철리는 여전히 탁자에 앉아있었다. 이때 사문도는 희죽 웃으며 빈정거렸다. 이제야 모두 마각을 드러내는 곤. 그 말과 함께 마침내 장철린도 몸을 일으켰다. 그는 탁자 위에 검은 보자기로 감싸인 물건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사나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맞는가. 이마에 사마귀가 박힌 장아는 그를 노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장철리는 빙긋 웃었다. 그대들의 정체는. 흐흐흐 그것까지는 알 것 없다. 단지 용백군 너만 제거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다. 장철리는 싱긋 웃었다. 상대는 이미 자신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서서히 검은 보자기를 끌렀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개병이었다. 사나이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어렸다. 보자기에 쌓여있던 물건은 칼의 일종이었지만 얇기가 마치 종이장 같았고 길이는 석자 하나 놀랍게도 넓이가 한 자나 되었다. 그런 병기는 사용하기가 몹시 불편할 것이 틀림없었다. 이때 창. 차라라라라. 시빈의 사나이들은 일제히 병기를 발출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무기를 꺼냈다. 오른손에는 쇠사슬을 왼손에는 작은 소검이었는데 소검의 끝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츠측. 츠. 삽시의 장례는 살벌한 얘기가 흘렀다. 하나 장철리는 느긋한 모습이었다. 그는 상대의 무기를 바라보더니 천사예를 향해 물었다. 천소저 저런 무기를 쓰는 자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누군지 알겠소. 천사예의 눈에 반짝 이체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쇠사슬은 백년정강으로 만든 추원사련이라는 것이고 저 소검은 쌍두비라고 불러요. 저 두 개의 무기는 호북의 대철조사에서 10년 전 주문받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녀의 음성은 또박또박했다. 추원사련은 길이가 일장 넓은 공간에서 싸우기에 유리하죠. 그 끝에는 도비이 발라져 있어 스치기만 해도 즉사해요. 쌍두비는 그녀의 설명에 10명의 사나이들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쌍두비는 접근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개로 갈라진 끝에는 미세한 기관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의 무기를 잡아채는데 용도가 있어요.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10인의 사나이들의 안면은 완전히 굳어지고 말았다. 대 대체 우리의 변기를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의 공통된 놀라움 이었다. 이때 사문도가 차가운 음소를 흘렸다. 후후 놀라는 꼴이 마치 도살당하기 직전에 돼지 눈알 같구나. 10인의 안색은 완전히 철갑 위에 그것처럼 딱딱하게 경화되고 말았다. 하나 그들은 철저히 숙련된 냉혹한 살인 전문가들이었다. 결코 흥분으로 인해 길을 흐트러뜨리는 부류의 인물은 아니었다. 10대2 그 대치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한순간 마치 청천을 한가닥 선광이 장렬하듯 정적은 무서운 파공성에 의해 산산히 깨어졌다. 즉 파 파 10인은 일제히 공격했다. 말도 기합성도 없었다. 삽시에 열자루의 쇠사슬이 뻗었다. 순식간에 하늘이 그들로 메워진 듯 애워 쌓였다. 사문도는 그 와중에서도 냉소를 뿌리더니 즉시 양손을 펼쳐 막아갔다. 이때 천사의가 황급히 주의를 주었다. 아 안됩니다. 추혼사련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 그녀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크 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절한 비명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천사에는 눈을 크게 떴다. T 피보라가 호선을 그리며 뻗고 있었다. 어느새 한 명이 피보라와 함께 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사문도의 손에는 그자가 사용하던 추혼사련이 쥐어져 있었다. 크흐 새사슬 쓰는 방법의 정수를 가르쳐 주마. 잉 사문도의 입에서 조소가 떨어진 순간 추혼사련은 그의 손에서 매섭게 요동쳤다. 순간 퇴애에 끄아 두 마디 몇 단은 듯한 비명과 함께 두 명이 고꾸라졌다. 실로 무시무시한 무공이었다. 한편 장천리는 폭이 넓은 기이한 칼을 잡고 다섯 명과 대치하고 있었다. 오인은 그를 포위했다. 연속으로 동료 3인이 죽자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초조함이 어렸다. 이때 장천리는 수중에 칼을 들었다. 그는 태양을 향해 서서히 마주 섰다. 그러자 오인의 안색에 은은히 희색이 감돌았다. 미친놈. 태양을 마주보고 싸우려 들다니. 그들은 상대를 비웃으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나 바로 그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넓은 칼의 도심에서 갑자기 눈부신 광채가 폭죽처럼 쏟아 나간 것이었다. 읍. 허. 달려들던 오인은 순간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 주춤주춤 거렸다. 태양빛이 넓은 도심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시력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었다. 전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쇠에 예리한 파공성이 들렸다. 그것이 끝이었다. 아. 끄. 끄.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은 어려운 탄생에 비해 너무나 어이없이 간단했다. 단 1초. 1초에 오인의 목이 몸체에서 분리되어 날아갔다. 실로 상상도 못한 죽음이었다. 새. 세상에. 보고 있던 천사에는 그만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물론 장철린이 그 병기를 주문했을 때 그 용도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신속하고 절묘하게 병기의 특징을 이용하여 깨끗이 오명의 적을 해치울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끄. 으. 으. 마지막 한 명의 생존자는 목젖을 끄르륵 거리고 있었다. 사문도에 의해 사인이 제거되고 마지막 남은 그는 목에 추원사련이 감긴 채 끄륵거리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툭 튀어나와 있었고 공포에 젖어있었다. 이때 장철린은 그의 앞으로 걸어가 담당이 물었다. 조화성에서 보냈느냐. 그 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기력을 이미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문득 지면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리더니 험악한 인상의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로 낭인조의 무사들이었다. 하. 하. 컬컬한 비합성이 울리더니 두 명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그들은 바로 위천조와 뇌찰격이었다. 그들은 장철린 앞에 한쪽 무릎을 꿇더니 말했다. 대인 한수령 주위에 잠복해 있던 놈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모두 70마리였습니다. 위천조의 말에 장철린은 싱긋 웃었다. 수고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사문도가 휘두른 쇠사슬에 목이 감겨있는 사나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너희들을 이곳에 잠복하도록 명령했느냐. 사나이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채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하지 않으면 내놈의 껍질을 벗겨주마. 허. 크. 말과 동시에 사문도가 그의 복부를 걷어 찼기 때문에 사나이는 비명을 질렀다. 제. 20마전 그 밖에는 맹세코. 모른다. 사나이는 이미 절망상태에 빠진 듯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장철린은 내심 염두를 굴렸다. 분명 백소저가 날린 전서구를 잡아 서찰을 읽어본 여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들은 진짜 그 속사정을 모르는 것 같군. 그는 슬쩍 사문도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사문도는 슬쩍 손을 잡아당겼다. 크. 사내의 목이 힘없이 꺾였다. 사문도는 추온사련을 던졌다. 장철린은 기용도를 천사예 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자 이제 출발한다. 그들은 바로 출발했다. 태진궁으로 향해서였다. 그들이 한 수령을 넘는 동안 해는 떨어졌다. 피비린내나는 일막의 살인극은 완전히 일방적인 것으로 막을 내렸다. 127의 죽음. 인간은 내일을 위해 산다. 하나 내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미리 예견할 수도 없다. 오늘 헤어진 사람을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 하나 내일이 되어 만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인간의 생을 감싸고 돌기 때문이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상 대자연 앞에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유일한 적은 무엇인가. 죽음 바로 그것이다. XXX. 장천리는 마침내 북경에 도착했다. 그는 즉시 태진왕의 왕부인 태진공으로 향했다. 하나 그곳에서 그는 청천병력의 슬픔과 충격을 맛보아야만 했다. 맨 처음 그가 본 것은 하얀 상복을 입은 관인들이었다. 그 상복차림의 관인들을 본 순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기. 기어이. 그는 즉시 왕부의 대문을 지키는 군졸에게 명패를 내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진왕부는 온통 무거운 슬픔에 젖어 있었다. 백여년은 하얀 상복을 입고 사륜거에 앉아 장천린을 마디했다. 그녀의 두 눈은 퉁퉁 부어있었다. 그녀는 장천린이 들어서자 곧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을 짓다가 간신히 억눌러 참으며 말했다. 전하께서는 어제 아침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봉의 슬픔이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고 있었다. 하나 결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 슬퍼한다고 하여 그 슬픔이 지극하달 수는 없다. 그는 조용히 백여년을 응시했다. 백여년은 몫이 특이한 여인이었다. 비록 눈이 붓고 얼굴은 엉망이어도 그녀의 자세는 위연했고 태도 또한 차분했다. 오히려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저는 용대인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천린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전하께서 비록 중병이시긴 하지만 그리 쉽게 쓰러지실 분은 아니었소. 아직도 최소한 1, 2년은 더 버티실 수 있었소. 백소저 대체 어떻게 해서 전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혼수상태에 이르신 것이오. 그의 음성은 담담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찌르는 듯한 기운이 있었다. 백여년은 잠잡고 듣고만 있다가 역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일전이었어요. 전하께서는 제가 만든 연자탕을 맛있게 드셨지요. 한데 그날 저녁 갑자기 쓰러지 셨어요. 장천린은 담담히 물었다. 연자탕 속에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지 사전에 조사해보았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에 필시 화를 내거나 안색이 변한다. 하나 백여년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연자탕은 제가 손수 만든 것으로 끓인 후 제가 직접 먼저 맛을 본 후 드린 것이에요. 장천린은 망연해졌다. 태진왕 그가 누군가. 대명 황실의 마지막 기둥이 아닌가. 대명의 구근을 걸머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 한데 그럼 그가 이토록 쉽게 쓰러지다니. 장천린은 암담해지는 기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때 백여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의 백충량의 말에 의하면 전하가 숨지신 원인은 뇌종양의 악화 때문이라고 하던군요. 게다가 기열이 거꾸로 치밀어 혼수상태 속에 빠졌다가 피가 흐르지 못하고 굳는 바람에 돌아가셨다고. 장천린은 문득 주목을 꽉 쥐며 말했다. 전하의 사인은 아무래도 수상하오. 내가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소. 하나 그의 말에 백여년이 고개를 저었다. 안되옵니다. 장천린은 의아해했다. 전하의 존재는 이미 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금의위의 고수들이 태진궁의 거미줄처럼 깔려있습니다. 금의위의 대영반 역천후대인께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권을 발동하였어요. 비상대권이라니. 전하의 평소 청렴강직한 성품 탓으로 작은 성내에는 반대파가 많았어요. 전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어떤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위험한 사태. 장천린은 의혹을 느꼈다. 그것은 반대파가 태진궁을 쳐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가정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더구나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백여년은 탄식했다. 평소 전하께서는 특수한 신분이셨으므로 금의위와 동창의 조직을 움직여 황실 내의 부패와 관부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셨어요. 그것은 황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명을 올바른 정도 위에 세우려는 높고 큰 뜻이었지요. 전하께서는 그런 기록과 증거물들을 모두 상세히 서류로 작성해놓으셨어요. 그로 인해 고관들은 물론 황족들까지도 전전긍긍했지요. 백여년은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 때문에 전하께서 금의위와 동창 그리고 병권을 장악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묵인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장천리는 대충 이번 사건의 윤곽에 대해 나름대로의 형태가 잡혀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전하께서 돌아가신 이상 사정은 급반전을 일으켰죠. 누구든지 그 서류를 빼내서 자신들의 비리 부분을 삭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 상대의 약점을 꺼머쥐게 되면 황실의 대권을 장악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은 장천리는 은연중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다. 그 서류는 어디에 있소? 백여년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 서류가 비장된 곳의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하 한 분만이 아시고 계셨지요. 그렇기에 엽천우 대인께서는 그 서류를 찾기에 노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태진공을 철통같이 애워싸 버린 것입니다. 백여년은 덧붙여 말했다. 이미 태진공 내에는 금의위의 고수와 동창고수 500여 명이 즉 결하여 천라지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천리는 눈썹을 곤두세웠다. 하나 나는 전하와 친분이 있소. 그분의 유체를 볼 수는 있지 않소. 절대 안될거에요. 엽천우 대인은 결코 승낙하지 않을 거에요. 이미 황실의 군부는 엽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황제 폐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엽대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젯번 전하의 형님이신 정황께서도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장천린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았다. 그의 마음은 지금 분노에 불타고 있었다. 자신의 뜻대로라면 그는 황실이 등 관부든 간에 태진왕의 사인을 밝혀서 통렬한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로 하여금 도저히 뛰어들어갈 여지를 주지 안고 있었다. 흑. 마침내 참고 참았던 울음이 백여년의 일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역시 일개의 약한 여인이었다. 비록 초인적인 의지로 슬픔을 억제해왔으나 마침내 그 의지는 무너졌다. 흐흑. 평생을 대명의 구금만 걱정하며 고독하게 사신 어른이 시건을. 흐흑. 장천린은 내심 탄식했다. 이 여인. 전하를 무척 사랑한 여인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설분 오열을 숨죽여 흘리는 백여년을 연민의 눈으로 응시하며 내심 중얼거렸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당금 황실 내에서 그 누가 이 여인보다 더 큰 슬픔의 충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태진왕은 진정한 대명의 성군이 될 뿐이셨다. 하나 그분의 죽음은 오히려 간신배와 간특한 무리들의 희열만 더해줄 뿐이 되었으니 그는 탄식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백여년에게 다가가 가만히 그녀의 개냘픈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백소저 마음을 굳게 가지시오. 흑. 무너졌다. 마침내 여심은 자제력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장천린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고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비통에 젖은 뜨거운 눈물에 장천린은 손이 젖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 가련한 여인이다. 장천린은 다른 한 손으로 백여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요의의 대형반 역천우의 얼굴은 냉엄하고 싸늘했다. 그의 등 뒤에는 금요의 고수 십여 명이 도연하고 있었다. 그의 앞 장천린은 사문도를 대동하고 그를 방문했다. 장천린은 먼저 정중히 폭권한 다음 입을 열었다. 옆대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만은 전하의 유체를 볼 자격이 있지 않겠소. 그 말에 역천우는 더욱 얼굴을 차갑게 굳히며 칼로 자르듯 말했다. 한마디만 하겠소. 황제 폐하를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자격이 없소. 장천린은 그 말에 눈썹을 꿈틀거렸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오. 역천우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전하의 승하로 인해 대명황실의 장례는 암땅할 뿐더러 장차는 대명의 구군까지도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일이오. 이런 와중에서나 역천우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소. 물론 용대인도 예외는 아니오. 장천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것이오. 역천우는 잘라 말했다. 모든 사건은 금유의에서 처리할 것이오. 만에 하나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처단할 것이오. 장천린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 속에는 본인도 포함되어 있소. 물론이오. 용대인과 전하의 친분은 알고 있소. 하나 그렇다고 예외는 없소. 장천린은 분노를 그 말 끼리 없었다. 이때 그의 좌측에 서 있던 사문도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는 역천우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음산한 웃음을 흘렸다. 후후후 금유의 대형반님의 말씀이 상당히 지나치시군요. 역천우는 힐끗 사문도를 응시했다. 그는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사문도를 훑어본 뒤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가 요즘 유명한 구령의 생사지폰 사문도인가. 후후. 그렇소. 위명은 뒤가 따갑도록 들었네. 하나 명심하게. 아무리 무림고 수일지라도 이곳에서 함부로 날뛰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사문도의 눈이 무서운 살기를 꾸몄다. 그는 세상에서 장천린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라도 참는 성질이 아니다.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살수를 뻗을 것만 같았다. 이때 장천린이 착 가라앉은 음성을 흘려냈다. 옆대인 말씀이 너무 독단적이시구렬이요. 그러자 옆천우는 나직이 웃더니 문득 비감한 음성으로 말했다. 형제가 상잔하고 부자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곧 황실의 실정이요. 용대인 전하가 살아생전 그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현륙조차 믿지 않는 이곳에서 어찌 나보고 용대인을 믿으란 말이요. 장천린은 침중해졌다. 그의 말은 옳았다. 황실의 부패는 극을 치닫고 있었으며 권력을 둘러싼 암투는 상상도 못할 음모를 난무시킨다. 장천린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잃었다. 마침내 그는 담당이 포권하며 말했다. 알겠소. 옆대인의 충고 감사하오. 이어 그는 몸을 돌렸다. 용대인 옆천우의 부름의 발길을 멈춘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어야 했다. 옆천우의 협박에 가까운 당부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 충고하겠소.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폐진국 내에서 자체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나는 책임질 수 없소. 스스로의 목숨은 스스로 알아서 보증하기 바라오. 장천린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명심. 하울이다. 이어 그는 성큼성큼 걸어 대전을 빠져나왔다. 사문도는 분을 참느라 다소 거칠어진 숨결을 억지로 사귀고 있었다. 장천린은 대전을 나와 화원이 보이는 회량을 걸으며 자목 비감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전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위기에 돌아가셔도 유처에 찬 배조차 안 된단 말이오. 장천린은 고개를 떨구었다. 전하. 문득 그의 내리에 살아. 생전 태진왕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도 태진왕의 음성이 뒷전에 영역히 들려오는 듯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백군 내가 이 하늘 아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심지어는 피를 나는 형제들조차 믿지 못하네. 하나 오직 자네와 엽천 우대인은 믿네. 엽대인은 사문의 대사형이라 나의 사부나 다름없는 신분이네. 그리고 자네는 내게 있어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이 없다네. 장천린은 화원의 도화가 유난히 짙은 향기를 풍기는 것을 느끼며 내심 생각에 잠겼다. 엽대인. 신비의 남의 신궁의 제13대 공주. 본래의 이름은 축조망 무공과 지혜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가 있는 인물. 전하께서 황실의 정리를 위해 끌어들인 사람이며 연모와 비교시킬 정도로 무서운 능력의 소유자라고 했다. 그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게다가 20만 황군을 새로 양병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전하께서 점찍어 놓은 인물. 장천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했다. 어떤 인간이든 권력이라는 마력의 지팡이를 쥐어주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지팡이를 휘둘러 보고 싶어한다. 엽천무. 전하는 어쩌면 그 한 인물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와 권력을 얹어 주신 게 아닐까. 장천린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뒤에는 사문도가 말없이 침묵하며 따르고 있었다. 정적. 태진왕군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태진왕의 죽음. 그것은 자아 금성에 풍음과 무서운 변수를 뿌리고 있었다. 어쩌면 대명 전체에 구군마저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128 어둠 속의 그림자. 화연공. 만력제는 역대 황제가 그러했듯이 많은 희첩을 두었다. 특히 장기간 제의에 있으면서 만년에 이르러 그는 정사를 돌보는 일보다도 황음에 빠지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황관의 득세는 만력제의 그런 취미에 압호하여 편승한 것으로 만력제 주위에는 늘상 미희들이 우글거렸다. 화연공은 그런 수많은 애첩들 중 가장 총애를 입는 소기비의 거처였다. 소기비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최근 들어 만력제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따라서 소기비는 은연 중 작은 성 내에서 보이지 않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황관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어 설처대니뜨 심는 지사들은 항차 황실의 위계에 근심을 떨구지 못했다. 소기비 그녀는 인간요하였다.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은 물론 그녀는 사내의 애간장을 녹이는 천성적인 요기를 품는 우물이었다. XXX. 기비의 방은 깊고 깊다. 호화로움의 극치를 이루며 또한 금남의 성역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기비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황제 이외에는 없다. 하. 하하. 가꾼 신은 소리. 원앙이 수노인 화려한 금침 위에 두 쌍의 다리가 얽혀있다. 분명 한 쌍의 다리는 유지처럼 매끄럽고 상하처럼 희게 빛나는 미녀의 발인데 한 쌍의 발은 근육이 발달한 사나이의 다리다. 만력제는 연로했다. 따라서 이미 근육은 쇄했다. 한데 지금 화연공 깊은 내전에서 여체를 누르고 있는 사나이의 다리는 근육이 완강하지 않은가. 하. 더. 숨이 쾅 막힐 지경의 희열에 젖은 여인의 음성이 방 안에 뜨겁게 달군 분위기를 말해준다. 남자는 등만 보였다. 잘 발달된 훌륭한 체격이었다. 그 밑에 깔린 여체는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팔과 다리로 남자를 휘감고 있었다. 하. 응. 여인의 손이 허공을 허위적거리다가 침상보를 잡아뜯는다. 마치 세공을 한 조각같이 아름답고 귀여운 손이었다. 사나이의 육중한 몸이 강하게 내리물렀다. 하. 순간 여인의 작고 망증스러운 발이 발가락을 치켜 세우며 힘을 주었다. 동시에 여인의 손은 원을 그리며 사나이의 목을 세차게 끌어안았고 사나이의 두 발이 여인의 부러질 듯 가는 허리를 끌어올리자 여인의 동체는 마치 활처럼 만화 형태로 휘어졌다. 대롱대롱 사나이의 허리에 매달리듯 달려 오른 여인은 천지가 무화경 속에 회전하는 듯 깊은 밀실의 점막을 요란한 신음과 뜻모를 외침 으로 흔들었다. 정사 너무나 뜨겁고 격렬한 정사였다. 그리고 쾌락에 그토록 신음을 터뜨린 여인은 바로 황제가 총애하는 소기비 였다. 소기비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정사의 열정으로 인해 분홍빛으로 달아오른 여체는 아직도 뜨거운 김을 내는 듯했다. 소기비의 동그랗고 육감적인 엉덩이에서는 조금도 처지지 않았고 매끄러운 두 다리는 알맞게 탄력 넘치는 실로 팽팽한 육감을 풍긴다. 소기비는 알몸으로 누운 채 창가에 서 있는 한 사내를 흑진주같이 검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팔꿈치로 베개를 누른 그녀의 자세도 그지없이 요염했다. 저 가슴은 반쯤 베개에 눌려 퍼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등을 가볍게 덮고 있었다. 창가의 사나이는 옷을 입었다. 그는 등을 진 채 중얼거렸다. 말력제의 생명도 이제는 1년 이상 넘기지 못할 것이요. 실로 기이한 음성이었다. 힘이 빠진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뒷전에 들러붙는 듯한 묘한 음성이었다. 소기비는 고혹적인 입술을 벌리며 웃었다. 후후. 그 늙은 색광의 상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늙은이의 몸은 극히 노쇄했어요. 기름이 떨어진 심지와 같거든요. 그 말에 사나이는 나직이 웃었다. 모든 것이 소기비마마의 솜씨 덕분이요. 더구나 이번 폐진화의 제거는 아주 훌륭했소. 흥. 또 그 듣기 싫은 소기비마마인가요. 하하하 미안하오. 휘경 내 지난 5년간 황궁에 들어와 애쓴 휘경의 노고를 잘 알고 있소. 더구나 의부께서도 그 점에 대해선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오. 소기비는 문등 몸을 돌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다. 출렁하는 육감으로 저 가슴이 야릇하게 물결을 쳤다. 두 다리를 묘하게 세워 그녀의 은밀한 부위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런 자세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욕망을 일으키는 자세였다. 소기비는 억지 하나를 입술 사이에 넣어 하얀 치아로 잘 근잘근 깨물며 은근하고 달착지근한 음성으로 말했다. 휘경은 그런 말보다는 당신의 관심이 더 필요해요. 등을 돌린 사나이는 침묵했다. 소기비는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끌어 당기더니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었다. 그야말로 천신도 가슴이 뛸 그런 자세였다. 소기비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완벽하게 계산된 일종의 밑에 급치였다. 그녀는 다리를 살며시 꼬면서 약간 코소리로 말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담낭.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더구나 성주께서도 당신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을 유치채면 결코 이롭지 않을 거예요. 사나이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리동도 하지 않았다. 하나 소기비의 말은 그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건드린 듯 그의 손끝이가 늘게 격렬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잊으세요 담낭. 후추영님의 일은 담낭께서 반드시 잊으셔야만 할 일이에요. 소기비는 침상에서 교구를 일으켰다. 몸을 일으키자 저 가슴을 덮으며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배꼽아 뇌 부위까지 치렁거렸다. 그녀는 작은 발끝으로 사뿐사뿐 걷더니 사나이의 등 뒤에 다가와 뒤에서 사나이의 가슴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달콤한 입술을 사나이의 목에 갖다 살며시 문지르며 말했다. 아세요. 휘경이 황궁에 들어온 것은 성주의 명령 때문이 아니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담낭. 당신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소기비의 입술이 살며시 이동을 하더니 사나이의 입술을 살짝 물었다. 담낭. 당신은 마교의 소종사예요. 휘경 역시 13살의 일인 하나 휘경은 무림이나 교내의 일보다는 당신과의 미래가 더욱 소중해요. 그 말에 사나이의 몸이 다소 경직되는 듯 싶었다. 하나 그는 문득 웃었다. 후후. 이상하게도 힘이 빠져있는 그런 이상한 웃음이었다. 그의 입이 열렸다. 휘경 나에게는 영원히 풀어야만 할 숙제가 있소. 십수년 전 그날. 그 저주의 밤에 벌어진 그 사건을 풀어야 할. 사나이의 손가락이 서서히 모아졌다. 그리고 잃어버린 취엉 누이의 웃음을 되찾고 나의 절망을 되찾아야 할 숙제가 있소. 사나이가 몸을 빙글 돌렸다. 아. 놀랍게도 사나이의 얼굴에는 탈이 씌워져 있었다. 그것은 초승달 형상의 눈만 두 개 뚫려있는 허연 탈이었다. 창밖에 월광을 받아 허옇게 반사되는 그 탈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초승달 모양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 속에서 힘없이 웃고 있었다. 누군가. 바로 마교의 소종사 감자개. 바로 그가 아니고 또 누구란 말인가. 실로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다. 담장에 그가 황제의 애첩인 소기비와 육체관계를 맺으며 내통하고 있었다니. 아. 어디 그뿐이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기비가 바로 마교 13사의 일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달빛. 열려진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을 비스듬히 비추었다. 그 달빛 아래 소기비가 하얀 나신을 벌리며 드러눕고 있었다. 그 위로 담장의 탈을 쓴 머리가 서서히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를 이루며 달빛을 차단시키고 있었다. 화연궁 깊고 깊은 내실 그곳에서는 다시 미궁의 속살떨리는 안타까운 흐느낌과 신음이 달빛을 타고 흘러나오는데. XXX. 어의 백충량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문도의 음성은 차가 왔다. 장철리는 차를 마시다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문도. 사문도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소재가 조사한 바로는 백충량의 무남독녀가 한 달 전 은밀히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충량은 그 일을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장철리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문도는 침을 삼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백충량의 딸이 실종된 것은 분명 누군가의 음모에 걸려 납치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백충량은 딸의 목숨 때문에 협박에 못 이겨 폐진왕 전하의 사인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철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확실한 정보인가? 틀림없습니다. 장철리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누가 백충량의 딸을 잡아갔단 말인가? 그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오리무중이다. 황궁에서 벌어지는 일은 엉킨 실탈에 만큼이나 복잡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인이 아닌 그가 일시에 그 끈화부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때 사문도가 입을 열었다. 그 자를 족쳐볼까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그건 안 된다. 백충량을 건드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파초경사란 얘기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에게 경각심만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사문도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우시면 좀 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장철리는 다시 찻잔을 집어들었다. 마시다 남은 차는 반잔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용정차였다. 피씨 품귀현상으로 인해 황실에서도 비싼 값으로 사들였으리라. 장철리는 용정차 건으로 인해 거금을 벌어들였다. 하나 지금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엽천우의 존재 때문에 더 이상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문득 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일이 번쩍 떠올랐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강사의 해우선사를 찾아가게 보강사 해우선사 장철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중에 찻잔을 꽉 움켜쥐었다. 하! 그 순간 찻잔이 그의 손에서 가루가 되었다. 그 광경에 사문도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형님께서 저런 공력을 갖고 계시다니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하나 이때 장철리는 그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해우선사를 떠올리자 마치 어둠 속에서 한 가닥 빛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가자 문도 네 어디로 말입니까 따라오면 한다. 장철리는 앞장서 걸어 나갔다. 사문도는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슴 가득히 의문을 느꼈으나 장철린의 뒤를 따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XXX 보광사 북경 서북쪽 심리밖에 유서 깊은 고사가 있다. 그 길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역사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보광사에서는 일반 불자들의 예굴이나 참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나 보광사의 내력은 범상치 않다. 대대로 보광사의 주지는 선승으로 불도가 심우했다. 혜우 선사는 바로 전대 보광사의 주지승이었다. 그는 백세가 넘은 노승이었다. 혜우 선사는 한때 황실의 친왕들에게 불법을 설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워낙 연로하여 최근에는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보광사 앞에 두 청년이 나타났다. 바로 장철린과 사문도였다. 장철린은 곧바로 주지승을 찾았다. 그의 기도가 범상치 않은 탓인지 그는 바로 주지승을 만날 수 잊었다. 하나 그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아미탑을 빈승 공범이라 하오이다. 시주께서는 어인일로 빈승을 찾으시는지요. 주지승은 혜우 선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공법대사라 칭한 중은 육순가량의 승려였다. 장철린은 합장했다. 실레오나 소생은 혜우 선사를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 말에 공법대사는 흠칫하는 듯하더니 큰 눈을 감았다. 아미탑을 사베께서는 워낙 연로하신지라 외인을 접견하지 않으신지 오래되셨습니다. 시주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장철린은 강복한 어조로 말했다. 소생이 찾아온 것은 극히 중대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대사께서는 편리를 봐주실 수 없으십니까? 아미탑을 사베은 이미 세상사는 물론 사내의 일에도 일체 관여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감히 그분의 청정을 방해할 수 없으니 이해 바랍니다. 아미탑을 공법대사는 합장한 뒤 직액승을 향해 말했다. 공지 두 분 시주를 배웅해 드리게 알겠습니다. 사형 공지 대사는 장철린을 향해 손짓을 했다. 장철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명백한 축객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없이 물러나왔다. 사문도는 인상을 잔뜩 지푸린 채 활을 꾹꾹 눌러 참고 그의 뒤를 따랐다. 북경에 온 이후 그는 도시 마땅치가 않았다. 성질대로 하자면 황궁이고 절간이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다. 하나 장철린이 있는 이상 활을 꾹꾹 누르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쫓기다시피 다시 보강사 문전으로 되돌아 나왔다. 사문도는 불만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형님 장철린은 씁쓸하게 말했다. 정식으로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해야지 사문도는 어리둥절했다. 기껏 쫓겨나오고도 이제 와서 강제라니 장철린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보강사에 담을 끼고 걸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문도 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게 알겠습니다. 한대 형님은 사문도는 갑자기 입을 벌렸다. 슈우 장철린이 갑자기 신형을 솟구쳤기 때문이었다. 장철린의 신법은 기케무비했다. 번뜩했다 싶은 순간 담장을 넘어 유형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담장의 높이는 2장 2 넘었다. 이 장의 높이를 장철린은 단번에 곡선을 그리며 넘어갔다. 그 신법의 종체로 강호해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었다. 사문도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다. 형님의 경신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그는 내심 장철린에 대해 다른 것을 인식한 기분이었다. 형님은 대하면 대할수록 신비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분이다. 대체 형님의 진정한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때였다. 명상에 잠긴 그의 뒷전에 문득 한 가닥 낭낭한 웃음이 들려왔다. 후후 한 명은 몰래 담을 넘고 한 명은 망을 보고 한대 하필 이면 절간을 털려고 하다니 치사한 좀도둑이군. 사문도는 몸을 돌렸다. 그의 앞에 언제 나타났는지 한 명의 미소년이 서있었다. 나이는 대략 18구세쯤 되었을까 정말 같은 남자가 보아도 반할 만큼 아름답게 생긴 미소년이었다. 사문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군. 하나 남자치곤 지나치게 연기가 짙다. 이때 미소년도 사문도의 모습을 보고는 멈칫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의 기도가 보통이 아님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흠. 도둑지곤은 보통 도둑이 아닌가 보군. 그는 말을 하면서 건들건들 다가왔다. 순간 사문도는 그의 건들거리는 보법을 보고 내심 경악했다. 보통 무공이 아니다. 이때 미소년은 어느 결에 꺼냈는지 수중에 한 자루에 은빛 소돌을 쥔 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도둑 양반의 정체가 뭐지? 혼나기 전에 말하는 게 유리할 거야. 사문도는 긴급 미소 지었다. 젊은 친구의 입심이 대단하군. 하나 참견 않는 것이 그 매끈하게 생긴 얼굴을 다치지 않는 길이다. 미소년은 그 말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하나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일어났다. 매력적인 미소였다. 아주 건방진 주둥아리를 소유하셨군. 번쩍. 말과 공격은 선호를 가릴 사이 없이 동시에 전개됐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소도가 찰나적으로 사라졌다. 사문도의 안색은 절로 굳어졌다. 빠르다. 이때 미소년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어느새 상대방의 손가락 사이에 자신이 던진 소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나의 비검 이자 피다니. 이때 사문도는 소도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했다. 자네가 나의 극소를 노리지 않았기에 참는 것이다 친구. 쨍. 그는 소도를 손가락 끝으로 퉁겼다. 소도는 일직선으로 미소년을 향해 날아갔다. 함부로 날리면 다친다는 것을 명심하게. 미소년은 입술을 지그시 물며 소도를 받았다. 하나 다음 순간 돌연우수로 무섭게 공격을 게시했다. 슈슈슈. 주먹이 한순간에 수십 개의 환영을 이루며 사문도의 요열을 가격했다. 헛. 대단하다. 사문도는 미소년이 그토록 기민할 줄은 몰랐다. 그는 황급히 피하며 수도로 막았다. 팍팍팍. 수도가 권세를 흐트러뜨리며 미소년의 가슴을 잘랐다. 헝. 읏. 일순 폭발음과 함께 미소년은 낭패한 신음을 바라며 뒤로 주르륵 밀려나갔다. 하나 문득 그는 낭낭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하하. 이제 보니 조화성 연무의 개였구나. 추엄명옥수까지 익힌 것으로 보아 조화성의 일급 고수각군. 그 말의 사문도는 흠칫했다. 추엄명옥수를 알아보다니. 그는 의혹을 느꼈다. 더욱이 추엄명옥수가 연무의 무공이라니. 추엄명옥수. 그것은 분명히 사부로부터 배운 비전지비가 아닌가. 그는 미소년이 잘못 판단했다고 느꼈으나 어쨌든 그가 무공의 명칭을 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때 미소년의 음성이 추상같이 변했다. 그냥 두지 않겠다. 조화성의 고수나리. 순간 미소년은 열 손가락을 접었다 펼치더니 일제히 퉁겨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열 손가락은 그 순간 놀랍게도 두 배나 커지더니 열 개의 무시무시한 지풍을 쏘아냈다. 슈슈슈슈슈. 가공할 파공성이 울렸다. 사문도의 입에서 경악성이 터져나왔다. 타격지. 순간 그의 신형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타격지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 타격지는 600년 전에 실전된 천하제일의 지공이었다. 탁약지에 격중되면 강철이라도 관통된다. 휘류류류류. 허공에 떠오른 사문도는 허공에서 팔다리를 저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일곱 번이나 회전했다. 타격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나 한쪽 어깨가 화끈했다. 지인력을 스쳐 맞은 것이었다. 음. 하나 그는 고통을 참고 즉시 창밖의 신법으로 내려 꽂히며 미소년의 손목을 갈고리같이 손가락을 오므려 낚아챘다. 허. 미소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타격지까지. 피해내다니. 찌이. 미소년은 혼신의 힘을 다해 피했으나 어깨옷이 길게 찢겨 나갔다. 동시에 어깨가 새빨갛게 부어올랐다. 손가락이 닿지도 않았는데도 경력에 다친 것이었다. 사문도는 땅에 내려선 푸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너무 친구를 얕보았군. 미소년은 경악의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사문도는 냉랭하게 말했다. 조화성의 개라고 자네가 말하지 않았는가. 미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조화성에는 내가 아는 한 당신 같은 나이에 그토록 강한 무공을 지닌 고수는 없소. 사문도는 그 말에 미소년을 주시했다. 문득 기이한 생각이 든 것이었다. 조화성을 싫어하면서도 조화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어린 친구. 뭔가 기이한 면이 있는 친구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사문도라고 한다. 순간 미소년은 크게 놀라 부르짖었다. 생사지폰. 그의 눈은 크게 떠졌다. 하나 곧 그 눈에는 기쁨이 넘쳤다. 미소년은 환희에 젖은 어투로 들뜬 듯이 울었다. 용대인을 아십니까? 사문도는 너무나 뜻밖의 느낌에 어리둥절했다. 자네는 누군가 으하하하하 나는 소진 부금진이라고 합니다. 미소년 그는 바로 오랫동안 사라졌던 기소년 부금진 바로 그였다. 그의 갑작스런 출연실로 교묘하고도 기이한 일이었다. 120분은 인가 보강사 경례 한낮쯤에도 불구하고 고찰은 고즈넉하기만 했다. 스 스 웬만큼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저 하늘의 새 한마리가 지나갔다고 느낄 정도였다. 보강사의 담을 뛰어넘은 장천리는 경신술을 발휘해 지면을 스치듯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경신술은 귀신이 곡할 정도였다. 스 거의 옷자락 날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형체조차 없었다. 실상 사문도의 앞에서 펼친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신술이었다. 일단 마음먹고 전개하자 그의 모습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십여 장을 미끄러졌다. 신형의 안개처럼 흩어졌다 모이고 다시 흩어졌다. 이름하여 표올무바로 사자천군 목혈청이 남긴 폐마경상의 비전이었다. 스르르 한 채의 정각 앞에 한 가닥 안개가 모였다. 형체가 갖추어지자 장천린의 모습이 드러났다. 저곳이 불성가 해우선사가 기거하는 곳이다. 장천린은 단청이 퇴색한 정각을 응시했다. 한데 그가 채 입어도 옮기지 못했을 때였다. 문 밖의 시주는 어찌 그리도 은밀히 움직이시는가. 한 가닥 청하한 음성이 그의 귀청의 흡사 우레처럼 울려왔다. 장천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서운 청력이다. 낙엽조차 바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걸 얻거네. 그는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볍게 헛기침 한 후 그는 정중히 말했다. 마락 용백군이 산가 해우노 선사님을 뵈러왔습니다. 용백군 정각 안에서 가볍게 탄성이 들려왔다. 소시주까 그럼 구령장원의 용백군 시주이시오. 장천린은 의외라고 생각했다. 나를 알고 있구나. 그는 한 가닥 희망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노선사 흠 들어오시오 용시주 장천린은 내심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각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각 아는 것과는 달리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안쪽에 포단 위에 한 명의 승인이 가부자를 틀고 앉아있었다. 무릎 앞에는 작은 상이 놓여있었고 두터운 불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데 그 승인을 본 순간 장천린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뜻밖이었다. 승인은 중년에 청소한 인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신에는 은은하 서기가 어려 있었고 은연중 사람을 압도하는 기도가 흐르고 있었다. 장천린은 멈칫했다. 허허 빈승이 해요요. 승인의 말에 장천린은 더욱 놀랐다. 그는 해우선사가 이미 100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데 눈앞에 해우은 잘 되어야 40대로밖에 짐작할 수가 없지 않은가. 반노 한동이라도 하였단 말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해우선사는 무림 고수 그것도 절정 고수가 아닌가. 그는 곧 폭권지례를 취했다. 소생 용백군이라 합니다. 해우선사는 부드럽고 해맑은 눈으로 그를 천천히 응시했다. 그 외의 입가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앉으시오 용시주. 장천린은 사양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해우선사는 잠시 그를 부드럽게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인일로 빈승을 찾으셨소. 장천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확실히 해우선사는 보통 범승이 아니었다. 태진왕 전하를 아십니까? 순간 해우선사의 두 눈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졌다. 아미타불 용시주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오?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몇 년 전 전하께서는 소생에게 당신의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노선사를 찾아 배라는 분부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해우선사의 미간에는 짙은 그늘이 어렸다. 그는 한동안 불경에 시선을 내리깔더니 이윽고 침묵을 깨고 중얼거렸다. 안타까운 일이로고 무너진 황실의 규범이 또다시 무너져야 한다는 말인가? 해우선사는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운 고뇌의 빛이 은은히 떠오르고 있었다. 장천린은 내심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해우선사 분명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는 음성에 힘을 주어 말했다. 태진왕 전하께서는 분명 타살 되신 것입니다. 해우선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드시 전하의 사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말에 해우선사는 감았던 눈을 떴다. 이어 그는 즉으시 장천린을 응시했다. 그의 두 눈은 차가웠다. 고요한 가운데 한가닥 예리하게 찌르는 기운이 찬 별빛처럼 소단하고 있었다. 마주 대하고 있는 사이에 장천린은 가슴이 무거운 압박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서운 안광이다. 바로 그때였다. 돌연 앉은 자세에서 해우선사가 우수를 뻗어 공격했다. 장천린은 예측하지 못한 공격에 자신도 모르게 반응했다. 그는 폐마경상에 마공을 일으켰다. 하나 그 짧은 순간 그는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즉시 손을 들어 밀어냈다. 반야대 능력에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 그의 장심을 타고 흘렀다. 팍! 양 손바닥이 마주쳤다. 하나 포금도 일지 않았고 회오리도 생기지 않았다. 다만 방안 공기가 가볍게 진동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장심이 마주친 순간 장천린은 무거운 압력을 느꼈다. 음! 그것은 망근의 압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거대한 경력에 의해 그대로 반바닥으로 박혀 들어가는 압력을 느꼈다. 엄청난 내공이다. 장천린은 내공을 극성으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해우선사의 두 눈에 경의의 빛이 떠올랐다. 장천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장심을 마주 붙인 상태에서의 대치는 실로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몇 십대나 무서운 대결이었다. 아차하면 상대의 내공에 의해 내장이 박살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우선사는 공력을 서서히 거두었다. 장천린도 그의 의도를 앓고 징기를 격감시켰다. 마침내 해우선사는 손을 내렸다. 그는 놀라움이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대단하오. 삼천불력기를 대항할 수 있는 불공은 천하에서 다섯을 넘지 못하오. 시주가 그 중에서도 상승공구인데 반야 능력을 입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소생은 소림의 귀환선사와 대봉의 다문노선사 그리고 항주천불동의 반가대선사 세 분께 사사받았습니다. 그 말에 해우선사는 놀라움을 표했다. 다문과 반가에게. 그렇습니다. 장천린은 차분한 어조로 다문과 반가대선사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다문선사께서도 특별히 해우선사님을 찾아가 뵈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소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음. 해우선사는 신음을 흘렸다. 이어 그는 음성과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용시주 방금 전 빈승이 무례를 범한 점 이해해 주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미타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우선사는 문갑을 향해 걸어가더니 한 통의 빛바랜 서찰을 꺼내왔다. 시주께서 읽어보시오. 이것은 태진왕 전하께서 몇 년 전 빈승에게 보내신 서찰의회다. 장천린은 가슴이 가볍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찰을 받아 읽어 내려갔다. 서찰에는 너무나도 난리근 태진왕의 침필이 적혀있었다. 하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여한 생은 5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할 일은 태상 같은데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명이니 어찌 순응치 않아오리까. 하오나 그 짧은 생명조 차 남아있음을 허락지 않는 무리가 만싸오니 저의 가슴은 시종 답답하기만 합니다. 암땀한 심정의 노선사께 이 주익적이 서찰을 올리나니 만에 하나 저의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대신 후사를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인들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이오나 소생 저의 신변에 항상 만반해 준비를 하여 그 누구라도 절대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 만약 저의 생명의 끈이 끊어진다면 이는 곧 그가 저와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는 사인 중에 있음을 태사께서는 알고 계십시오. 이런 불미한 서찰을 존경하옵는 대사께 드림을 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사의 깊은 불심을 통해 다시 한번 대명황실과 구군 애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한 아이다. 태진왕 있죠. 장문의 서찰은 분명 태진왕의 친필이었다. 장천리는 서찰을 읽는 동안 콧등이 시큰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서찰의 심상치 않은 내용의 감정을 누르고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전하의 측근사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우선사는 기이한 표정으로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전하께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측근이란 그리 흔치 않소. 장천리는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 속에는 소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이오. 장천리는 침중히 물었다. 역천우 대형반은? 그도 역시 포함되어 있소.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누구입니까? 해우선사는 담담히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백여년 여시주와 전하의 생모이신 서태비 마마이시오. 해우선사는 지그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분들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분들이오. 그러니 빈승인들 어찌 용시주라고 믿을 수 있겠소? 장천린의 마음은 청근처럼 무거워졌다. 그는 한참 후 물었다. 지금도 소생을 의심하십니까? 해우선사는 기이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장천리는 문득 냉소하며 말했다. 어째서 전하께서 사인을 오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이상합니다. 해우선사는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빈승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오. 장천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허허허허. 해우선사는 너터루승을 터뜨렸다. 이어 자애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외다 용시주. 빈승의 말이 너무 과했던 것 같소이다. 그는 합정불호를 외우더니 문등둔에서 신광을 번쩍 흘려냈다. 용시주.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이곳에 들러주시겠소? 장천리는 그 말에 진지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시주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이오. 장천리는 의아했다. 하나 그가 묻기 전에 해우선사는 나직이 말했다. 그것은 전하께서 빈승에게 맡겨주신 극히 중요한 물건이오. 해우선사는 장탄식하며 덧붙였다. 그것은 바로 황실의 어지러운 비리와 부정상을 기록한 책자이오. 아. 장천리는 마침내 탄성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로 태진국 내에 깊숙이 비장되어 있다는 문제의 그 물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천리는 비로소 태진왕이 그에게 해우선사를 찾으라고 했던 이유를 알았다. 그는 태진왕의 성견 지명에 놀랐고 그리고 해우선사가 그토록 신중해야 했던 이유도 한꺼번에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130. 장천린이 보강사를 나왔을 때 사문도는 혼자서 팔짱을 낀 채 먼 하늘을 보고 있었다. 장천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 사문도는 흠칫했다. 이어 그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부금진이란 소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천리는 안색이 변했다. 소진을 말하는 건가? 사문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왔었습니다. 장천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소진 그가 왔다고 그는 정말 마음속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부금진은 사실상 장천린에게 많은 도움을 준 꽤 주머니였다. 그가 없는 동안 얼마나 허전함을 느꼈는가? 소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예 하나 내일 중으로 폐진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오. 장천린은 기쁨의 탄성을 바랬다. 이어 그는 무척 즐거운 득중 얼거렸다. 어떻게 변했는가? 인연이나 못 보았는데 무척 달라졌겠지. 사문도는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재는 처음 만났는데 과거의 모습을 알 리가 없지요. 하나 대단히 미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년 전에도 아름다웠다 미소녀처럼. 사문도는 문득 보강사를 응시하며 물었다. 형님 이곳의 일은 끝났습니까? 만족히 되었다. 장천린은 걸음을 옮겼다. 가자 문도. 사문도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보강사를 뒤로 와왔고 북경성을 향해 떠났다. 한데 그들이 떠난 직후 스스스. 보강사의 담장 모퉁이로부터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일신의 회의를 잇고 있었다. 한데 오. 얼굴 얼굴이 없었다. 얼굴 대신 하나의 탈이 씌워있지 않은가. 초승달 모양의 눈만이 뚫려있는 허연 탈을 쓴 인물. 그 눈속의 눈동자는 무감동한 빛을 흘리고 있었다. 용백군. 회의인의 음성은 스산했다. 의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내 목적을 위해서라도. 회의인은 몸을 서서히 한 바퀴 돌렸다. 당분간은 내가 살아있어 주는 것이 좋다. 빙글. 완전히 한 바퀴 돈 순간 놀랍게도 그의 의상이 바뀌었다. 회의가 청해로 감쪽같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는 보강사의 담을 바라보았다. 해우. 대신 내가 죽어줘야 한다. 힘없는 음성에는 왠지 소름이 오싹 끼치는 기운이 어려있었다. 문득 그는 얼굴에 탈을 벗었다. 한데 오. 드러난 그의 얼굴은. 얼굴은. xxx. 해우 선사는 좌정한 채 염불을 암송하고 있었다. 하나 염불을 하면서도 그는 나름대로의 깊은 상념에 빠지고 있었다. 반개한 그의 불안이 이따금 고뇌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문득 그는 눈을 뜨며 불호를 외웠다. 아미타불. 어차피 골문종기라면 일찍 터뜨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 그의 미간에는 검은 그늘이 어렸다. 그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허허. 피비린네나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을 애당초부터 맞는 것이 아니었는데. 해우 선사는 벽을 향해 걸어갔다. 벽에는 하나의 족자가 걸려있었다. 그는 족자를 가볍게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르르. 그러자 족자 옆에 벽에 하나의 구멍이 나타났다. 구멍 속에 손을 넣은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아미타불. 영원히 이것을 꺼내지 않게 되기를 바랬건만. 해우 선사는 무거운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헌데 문득 그의 불심이 깃든 눈이 갑자기 굳어졌다. 인기척. 그의 눈썹 끝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척이라면. 빙글. 해우 선사는 몸을 돌렸다. 순간 보일 듯 말 듯 그의 몸이 흔들렸다. 그의 앞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한 명의 청의 노인이 우뚝 서이졌다. 그는 위험있고 청소한 풍도를 풍기는 노인이었다. 해우 선사의 안색이 기이하게 변했다. 잠시 후 해우 선사는 합장을 하며 물었다. 아미타불. 시주는 위심지. 청의 노인은 미소지였다. 허허헛 우리는 구면인데 모르는 척 물어볼 필요가 있소. 노 선사. 해우 선사의 눈에 경계심이 약간 사라졌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이곳까지의 어인 일이시오. 엽시주. 아. 청의 노인은 바로 그 누이의 대형관인 엽천우였던 것이다. 엽천우는 힐끗 해우 선사의 수중에 들려있는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노 선사가 지니고 계신 그 물건을 가질러 왔소이다. 해우 선사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설마. 해우 선사의 두 눈에 의혹이 어렸다. 엽천우의 입가에는 추측할 수 없는 의미의 가느다란 미소가 흘렀다. 후후. 그동안 무척 찾았는데 선사께서 가지고 계신 줄은 예상치 못하였소이다. 해우 선사의 두 눈이 문득 침장이 가라앉았다. 아미타불. 이제 보니 태진왕 전화를 시해한 범인은 엽시주 그 대역구리오. 엽천우는 부인하지 않았다. 후후 물론 연관이 있소. 순간 자유롭기만 한 해우 선사의 얼굴에 은은한 분노의 빛이 떠올랐다. 흉적이로고. 다음 순간 합장한 손이 일제히 갈라지며 옹호한 증기가 뻗어나갔다. 우웅. 흐흐흐 삼천불력기 정도로는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쾅. 어떻게 막았는지 장력이 격돌하자 폭음이 일며 일시의 선방에 창문이 박살나 날아갔다. 해우 선사는 뒤로 일곱가량 물러났다. 하나 엽천우는 가볍게 몸만 흔들었을 뿐이었다. 해우 선사의 안색은 딱딱히 굳어졌다. 이때 엽천우는 검을 뽑았다. 허리춤에서 백광이 춤추듯 하며 발출된 검은 종이장같이 얇은 연검이었다. 해우 선사는 합장을 했다. 그러자 그의 양손은 곧 은은한 다망 색 서기를 띄웠다. 엽천우의 입가에는 다시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그는 연검을 비스듬히 중화단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얼핏 방심한 듯 허허로운 자세로서 지극히 엄성해 보였다. 갈. 해우 선사는 일가를 터뜨리며 쌍장을 뻗었다. 우우웅. 다망 색 장병이 방원사호장을 뒤덮으며 몰아쳐갔다. 하나 그때 엽천우의 옷자락이 움직였다. 번뜩. 분명 무엇인가 움직였다. 그것은 백색의 선광이었다. 하나 검은 보이지 않았다. 읍. 놀랍게도 해우 선사는 비명을 통하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승포는 일직선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그의 가슴에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경악에 부룩 떠져 있었다. 해우 선사는 손가락 끝으로 엽천우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그. 그 건법은. 엽천우는 처음 그 자세 그대로였다. 설에. 검은. 달마재일검. 해우 선사의 음성은 점점 잦아들었다. 엽천우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제법 안목은 있군. 해우 선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의에 찬 눈동자를 서서히 뒤집었다. 실전된 불검 2. 악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쿵. 쓰러졌다. 해우 선사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선방 바닥으로 고목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불문에 숨은 고수 한 명이 너무나 덧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선방 밖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백조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엽천우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그는 피 묻은 연검을 해우 선사의 승포에 문질러 닦으며 말했다. 아미타불 아무 일도 아니다. 상관 말고 물러가거라. 아. 영락 없는 해우 선사의 음성이 아닌가.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는 절대로 논압의 방에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라. 아미타불. 알겠습니다 사백조님. 문 밖에서 공손한 음성과 함께 잠시 후 멀리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엽천우는 무감동한 눈으로 해우 선사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이어 그의 입에서 이상하게 무력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선사 내일 저녁에 올 손님을 관 속에서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는 나직하게 웃으며 상자를 들었다. 스스. 그의 모습은 곧 유령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실로 무서운 일이었다. xxx. 아침 투명한 햇살이 폐진궁에 잘 가꾸어진 후원의 꽃밭에 내리고 있다. 망개한 꽃이 활짝 꽃잎을 버리고 아찔할 정도의 향기를 토하고 있는 허원 한가운데 한 백의 여인이 살인걸을 타고 앉아있었다. 백여 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저 망연히 꽃을 바라볼 뿐이었다. 꽃이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고래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 임묵객들이 꽃의 미를 창리해왔는가. 허나 실상 꽃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물일 뿐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하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여인은 스스로의 미를 가꿀 줄도 알며 또한 남에게 자랑할 줄도 안다. 하나 보아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 과연 여인은 스스로의 미에 젖을 수가 있을까. 꽃도 마찬가지다. 가꾸어주는 이가 없다면 그 꽃은 그저 들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연연. 너는 지금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백여년은 한 송이의 백화를 바라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곧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사륜거에 바퀴를 굴렸다. 혼자 힘으로 사륜거를 밀고 가기에는 겨냘픈 그녀의 체격으로는 힘에 붙였다. 하나 어찌하겠는가. 그녀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태진왕이 죽은 이후 그녀는 마치 자아신이 망망대에나 가엾는 우주 속에 버려진 듯한 뼈저린 고독을 느꼈다. 전하.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새삼 태진왕의 생전 모습이 떠오르면서 사무치도록 그리운 생각이 치밀었다. 백여년은 그 성인은 눈물을 훔칠 생각도 않고 서서히 정각 안으로 사라져갔다. 이때 멀리서 그녀의 거동을 지켜보는 담담한 눈길이 있었다. 바로 장천린이었다. 그는 백여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장각 안으로 사라지자 한숨을 쉬며 내심 중 얼거렸다. 이 세상 누구도. 저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하리라.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저 여인을 저토록 아프게 만든 인물.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의 주먹이 힘차게 쥐어지고 있었다. 그는 회랑을 따라 걸어 자신의 거처인 객사를 향해 걸어갔다. 곳곳에 무장을 한 금이 유여 동창에 고수들이 날카로운 눈을 번뜩 이며 주의를 감시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그 광경의 내심 씁쓸함을 금치 못하면서 걸어갔다. 한데 그가 한 채의 대전을 막 돌았을 때였다. 사문도가 나타났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어제 본 부금진이란 친구가 왔습니다. 오. 장천린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서 가보자. 그는 유달리 들뜬 걸음으로 객사를 향해 걸어갔다. 사문도는 그의 그런 태도에 내심 약간의 질투가 있는 것을 느꼈으나 곧 실소를 하고 뒤를 따랐다. 소진이 용대인님께 인사드립니다. 부금진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장천린은 그의 앞으로 달려가 덥석 손을 잡아 일으켰다. 소진. 이게 몇 년 만인가. 그는 부금진을 포옹했다. 부금진은 그가 그토록 판대하자 혼날이 시큰한 감동을 받아 그 미려한 얼굴이 붉어졌다.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천린은 흔쾌히 웃었다. 아니다. 내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는 미소 지으며 부금진의 얼굴을 들여다 본 뒤 말했다. 정말 무척 많이 변했구나. 소년티를 벗고 완연한 청년티가 난다. 사실이었다. 부금진은 더 이상 장난꾸러기 소년은 아니었다. 그는 키가 더 커졌으며 태도도 의젓해졌다. 그리고 준수한 얼굴은 풍률의 기질마저 띄우고 있었다. 하하하 더욱 준비해졌어. 부끄럽습니다. 장천린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장천린은 부금진을 끌고 내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문도도 따라 들어갔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장천린의 물음에 부금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멀리 변경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연락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중원으로 돌아온 것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부금진은 말꼬리를 흐렸다. 장천린은 직감했다. 큰 속사정 얘기를 폐피하는군. 그는 본래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굳이 추구하는 성격이 아닌다. 곧 그는 말을 돌렸다. 하하. 그 얘기는 천천히 듣기로 하자. 우선 두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사문도와 부금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부금진은 문득 씩 웃으며 말했다. 저분 사형님의 소문은 귀가 따갑게 들었지요. 자칫 소재가 겁없이 까불다가 세상을 하지 할 뻔했습니다. 장천린은 물론 부금진과 사문도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했다. 부금진은 희죽 웃으며 어제 보강사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하하하하. 하. 모두 들은 장천린은 대소를 터뜨렸다. 사문도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재도 저 친구의 손에 하마터면 당할 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비도와 무공이었습니다. 부금진은 양손을 흔들며 말했다. 다른 분 같았으며 몰라도 생사직 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조로우로 듣겠습니다. 부금진의 표정이 워낙 익살스러웠기 때문에 내실의 사민은 일제히 우승을 터뜨렸다. 화기의 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 그런 와중에도 장천린은 태진왕의 죽음으로 인해 가슴 한구석이 마치 납덩어리를 얹어놓은 듯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